음 야 금탕만 살짝 찍은 소중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옥냥이가 그 정도면 영태형이나 병건이는 세계 챔피언 해도 되겠다 다 이겼다며 아 옥냥이? 옥냥이 마작 프로게임은 안 돼 스트리밍 온태하고 아 그래? 미스터로건 할 수 있지 충분히 어디서 활동하게? 중국 아니면 일본? 아 안돼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약간 좀 약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활짝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마닥불모지잖아 난 응원한다 차이 없어 차이 없고 금탁이랑 은탁이나 다들 계급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저 은탁 꼬랩이요 저 은탁에서 엄청 꼬라 박음 저도 은탁 두번째 형 은탁 2성? 영태형은? 나는 계급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동탁이에요? 은탁 찍었다고 그러더니 동탁이면 내가 한다고 했겠냐? 형도 밤새하던데 은탁이면 형 접어야지 동탁이면 옥냥이만큼 했어 저 형도 나만큼 했는데 은탁이면 그건 아니겠지 아니 종수씨는 언제 했는데 은탁 2성이나 돼요? 저요? 저 원래 은탁 2성이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려놨죠 아 그래요? 되게 많이 했나봐요? 종수씨 그 제가 번호 남겼는데 왜 친구 등록 안해요? 무슨 번호를 어디다 남겼어요? 마작방 단톡방이요 어 안 봤어요 종수씨 친구 신청으로 가서요 제 번호 입력하세요 잠시만요 친구 신청이 어딨죠?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맨 아래 친구 친구 신청 누르고 제 첫 친구입니다 친구 신청 누르고 아 검색 누르고 숫자로 써야되요 숫자 종수는 매사인데 뭐 할 줄 모르냐 그런걸 맨날 아 그럼 종수 번호를 알려주세요 아 제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컴퓨터를 잘 못해 맨살맨대요 맨살맞어? 맨살맨대요? 형도 시험 한번 보시죠 컨텐츠로다가 내가 시험 봤다가 너한테 무슨거를 당할라고 아 무슨소리 한번 봐봐요 형님 혹시 알아요? 백점도 안나오는거 아니야? 에이 조수 1029 네 잠깐만요 네 아 109가 아니고 그 오른쪽 위에 플레이어 아이디 숫자 있죠? 그게 109로 시작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그것도 109로 시작해요 예예 109로 시작하네요 우연히 무형인가봐 신기하네 109 109 280 280 904 904 904 109 아 했어요 짐대 아 왔어요? 저 윈드래곤 하면 돼요 윈드래곤 저 던저러스맨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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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뭐라고? 109 280 904 던저러스맨 수락 윈드래곤 윈드래곤 윈드래곤은 왜 윈드래곤이에요? 진용헌이 아니라 이긴용헌 아 이긴용헌 아 이긴용헌 159판 했어 짐배? 왜 이렇게 많이 했어? 159판 했다고? 아이야 많이 했어요? 쪼끄만 척하더니 얼라 많이 했네 아 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150판에 은탁이면 문제 있는 언제 이렇게 했어요? 너무 많이 했는데 저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안할 때도 많이 하고 아 그래요? 저 노력파잖아요 노력파 아 나 글쎄 아 짐배씨 별로 안했을텐데 이제 은탁 2선 같다고 해가지고 짐배씨 그래도 맨상가부다 이랬는데 판수로네요 판수로는 옹양이님인거야 이왕물고 했네 하지만 침샥 몇판 했지? 제가 보니까 영태형보다 몇판 더 69 영태형이 62판인가 그래 잠깐만 다들 잠깐만 종수씨가 판수로 2등이에요 여기서 은탁에서는 최고의 판수고 나는 부캐가 있어 아 형 부캐가 있어요? 나 부캐 있어 부캐 은탁이야 부캐 한 3,40판 했을거야 30판? 부캐는 왜 했어요? 아니 방송에서 내꺼 올려주는거 보여줘야 되니까 부캐로 한 번만 잡았지 아 소인배네 형도 약간 웅냥이 스타일이네요 아 형도 뒤에서 했네 전형적인 초반에 초보자일때 롤 망쳐놨다고 새로파가지고 계급 똑같은 사람이네 그래서 브론즈 1까지밖에 못올리는 다시파서 계급 똑같은 사람 부캐부캐 계급 똑같은 사람이네 실버만 10개 회원님들 그 계급이 중요한게 아니라 대전 상세에 들어가셔가지고 종수형 동풍전 화살표부터 클릭 한번 해보세요 동수형 동풍전 화살표 제걸 왜 보죠? 동풍전 클릭하면 저기 화료율 보이시죠? 네 화료율 저게 날 확률이에요 23.57% 매우 높은데요? 그리고 방총률 보이시죠? 네 요게 쏘일 확률이에요 아 18.31% 저거 화료율 빼기 방총률이 10이 돼야 건강한거에요 아 그래요? 저는 5가 겨우 넘는걸요? 나 개쏘였는데 공익이야 이거 못가 군대못가 나 건강한거에요 화료율 빼기 방총률이 10 10 돼야 된다고? 아 난 이제 잠깐만 나는 3인데 3%인데 뭐야 17% 30 나 건강하지 않은거야? 나는 5인데 아 형 꺼 봐야겠다 옥냥이는 오 팔이 좀 넘네요 팔이 좀 넘나요? 오 옥냥이가 제일 낫네 나는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저도 심착맨이 아 나 11%인데요? 10% 10% 심착맨님 개잘하는데요? 나 10%인데요? 심착맨이 잘한다니까 그래 병건이가 잘한다니까 이거를 아 아닌데 나 아닌데 나 진짜 못하는데 담배만 딱 피면 되는데 금연하고 있는거 맞냐? 확실해? 아 금연하고 있습니다 몰래 몰래 필수도 있어 아 나 진짜로 나 못하는데 방송에서 검사 한번 해야돼 니코틴 검사 해야돼 아 나 개 쏘이는데 영태형은 사망 직전인데 성적이 이거? 그만해 영훈아 뭐 저 형이라고 그러고 싶겠어? 야 너 졌잖아 저분은 사망 직전은 너 은탁일때 졌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졌는데 이게 어 그렇지 너같이 이론만 빠삭한 애들은 실전한테 안돼 아 그러니 저는 한번 당해봐 어 금탁이 아무 소용 없다는걸 보여줄테니까 그 오늘은 그 1등은 어떻게 하실래요? 뭘 어떻게 하 잘한걸 아 걸고 하자고? 아까 뭐 하지 말자메 도박같다고 아니 그 금전적인건 안되고 응 뭔가 굴욕적인건 되지 굴욕적인거요? 예를들어 뭐 한달간 아이디를 개모태로 바꾸던가 아 나 저 맵찔이 침착맨으로 바꿨잖아요 아 바꾸셨어요? 근데 저는 못바꿔요 저는 60.. 에? 저 유튜브 컨텐츠 때문에 맵찔이 도전 아 그 맵크나이트 도전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아 어디 아이디를 바꾼거에요? 트위치 아이디요 맵찔이 침착맨 아 트위치 아이디를 바꿀수가 있어? 어 그럼 닉변빵 6개월에 한 번씩 바꾸셨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아니 2개월이요 2개월 바뀌었을거요 2개월이야? 아 잘네 나는 이거 닉변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니지 닉변빵을 하는데 형은 유튜브를 바꾸면 되지 퐁 헤헣 연영어미처럼? 영어미처럼? 유뜻으로 바꾸거나 그냥 좀 미험하지 않을까? 비즈니스가 걸려있는건데? 흠 아니면 침착맨을 바꿔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다 유튜브 바꿔요 야 그럼 이렇게 하자 다... 이긴 사람 유튜브 이름으로 바꾸자 너네 다 풍원력으로 바꿔 ㅋ 중복은 안되잖아요 중복은 바꿔 바꿔 ㅋ 통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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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하고 바꿔 어 통일하게 일어난다 어 나 괜찮은데 유튜브는 어 유튜브 다 바꿉시다 야 종주야 종주야 오빠 좋아합니다 아 나는 좋아 아 이럴건 병건이가 제일 많지 유튜브 바꾸면 아이 왜 이럴게 멋있어 다 알아서 오는데 이씨 어차피 어차피 자면 도착해 있어 난 손해 없어 나는 좋아 아 전 좋습니다 그.. 팬카페 이름을 바꾸죠 팬카페 이름을 왜 바꿔 아 저는 팬카페도 없어요 바꿔요? 팬카페가 없어? 팬카페 없어요 팬카페는 옹몸이가 전에 한번 바꿨었잖아요 종수가 유리해 너무 아 합시다 저 다 좋습니다 종수형은 트위치 아이디 바꾸기 아 넌 트위치 아이디를 바꿔요 남아있는게 트위치 아이디밖에 없는데 자신있나보다 너무 세게 가는거 아니야? 가볍게 하자메 꼴찌는 그정도는 걸려야지 다들 이제 바둥바둥하지 너 오늘 선생님 집에 부른거 아니지? 아니에요 동랑이는 본격적으로 할텐데 아니 너무 금탁이라고 여러분들이 울려 쳐서 나중에 나락갈 보내려고 하시는거 같아요 비슷해요 진짜 승률 보시면은 오히려 병건휘형보다 못해요 제가 아 거기는 금탁이잖아요 금탁은 좀 다르긴해 아니 똑같다니까 금탁하려면은 막 밥 지난번에 방송 안할때도 새벽에 아침에 금탁 찍었다고 자랑했잖아 단독마저 회원님 좋은 의견을 시청자분들이 주셨어요 뭐죠? 프로필사진바꾸기 상대방이 원하는걸로 아 트위치 그거요? 트위치 프로필사진? 좋아요 좋아요 푸사를 바꾸는겁니다 한달동안? 한달동안? 오케이 지정.. 꼴찌 어떻게 꼴지만 아니면 뭐 어떻게 지정해주는것도 귀찮으니까 어.. 뭐 없나? 그 프로필로 바꾸자 지정 프로필로 1등 프로필로 다 바꾸는거야 아 1등 프로필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1등 3명으로 바꾸자 그렇게 하면 3명이 바꿔야 하잖아 꼴등만 1등 걸로 바꿔 꼴등만 1등 걸로 바꾸려고? 그럼 이렇게 하자 4명 다 바꾸는게 재밌으니까 1주간 다 바꿔 1등 걸로? 1주 2주 한다 이렇게 하자 2등 1주 3일 1주 1달 3일 1주 1달 이렇게 하던가 2등인데 1주는 좀 기니까 2등은 그럼 3일 3일 1주 1달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아무튼 갑시다 탈루한 사람들 보면 옆에 뜨잖아 그러면 풍얼랑 얼굴만 뜨겠네 침착면 얼굴만 뜨던지 형은 지금 4주간 해야돼요 4주간 왜 풍얼랑경 방송 안하냐고 올라올 수 있어 어 나 2등하면 이러면서 3일 휴방해야겠다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2등은 3일 3등은 1주 1주 꼴찌는 1달 1등 프로필사질로 이렇게 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방송 킨 날짜로 계산할게요 아 방송일 기준 아 3일인데 3일 쉬어버리면 그냥 안하고 끝나잖아 아니 방송 3일 기준 안하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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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일 기준 아 근데 근데 영업일 기준이죠 영업일 기준 형 저 그럼 저 형 그러면 저 올해 계속해야 될지도 몰라요 꼴등하면 예예 저는 2022년 무서워? 네? 경건아 무서워? 무섭지도 않죠 무섭게 바꿔줄게 꼴등은 안할 것 같아요 꼴등은 안할 것 같은데 검색은 되는 거니까 그냥 요 기준으로 합시다 아 오케이 요 기준으로 검색은 계속 그 사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그래 방송 킨 날짜가 아까 가래 자 갑시다 대회 룰은 뭐에요? 대회 룰이 있다며 반장무는 거 있잖아 공통전 반장전 룰인데 오늘 저희가 할 건 반장전 룰이에요 나 나 몰라 어떻게 해 공냥이님? 공냥이 그거 연습해갖구나 우리 반장전 연습해갖구나 동풍전 합시다 동풍전은 짧아가지고 운빨 요소가 있는데 반장전은 좀 더 실력 요소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린 동풍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아니 반장전을 해야 좀 공정한거지 그러니까 동풍전 한판 반장전 한판 어때? 아 뭐 괜찮다 동풍전 한판 반장전 한판 아 그럼 한판 한판 해가지고 끝이에요? 두판에? 동풍전 둘만 끝났다잖아 제가 서기로 평균 등수를 정할게요 이거 제가 메모장 킬게요 몇판까지 할지 모르니까 얼마나 몇판까지 할지 모르니까 몇판을 정해놓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냥 될 때까지 하는거에요? 재미없을 때까지 하는거지 아니 반장이 어떻게 하는거에요 야 그러면 꼴찌하면 계속 재미없을 예정인데? 꼴찌하면 계속하고 싶어하잖아 꼴찌하면 계속하면 되지 1등하면 계속 재미없을거고 그만해 이제 이러면서 1등 꼴찌 판수를 정합시다 수영이 수영이 끝나면 또 다른거 걸면 되지 수영이 반장 나가려다 말았는데 어? 반장? 반장선거 나가려다 말하는데 어? 반장전은 두 바퀴를 도는거에요 네 두 바퀴요? 그리고 동풍전은 한 바퀴를 도는거고 예 그건 알죠 아 그건 모르신자 그래가지고 반장전은 그냥 곱하기2에요?! 곱하기2해요 곱하기 그럼 뭐 다를 거 없잖아요. 가죠. 반장전으로 공? 반장전에 해요. 물이 정확히 뭔데. 반장전에 1등하면 몇 점이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 봐봐. 반장전은 판수로 지금 뭐지? 판수가 길기 때문에 역전 찬스도 많이 나오고 수비도 중요하단 말이야. 진짜 진짜 제대로 해야 돼. 은딱 같은 애들이나 유리해. 우리 은딱들은 반장전 안 해요. 회원님들 공식 대회 룰이 맞아 공식 대회 룰이 반장전 5판이래요. 아 반장전 5판이 공식 대회 룰이야? 그럼 동풍전 10판짜리네? 동풍전 10판짜리야? 동풍전 헛거해야 돼. 이렇게 합시다. 동풍전 3판 반장전 2판 이렇게. 아니 지금 시간 후딱 가는데 근데? 아무거나 해요 아무거나. 저는 오늘 하루종일 할 생각으로. 아무거나 하고요. 당구처럼 1등이 1등이 4점 2등이 3점 3등이 2점 꼴등이 1점 해가지고 꼴등이 3판정도 하고 꼴등이 결 부르든가 말든가 해. 아 그래. 그래서 더해. 매판 더해. 4 3 2 1 하고 4 3 2 1? 아니 평균 등수로 하는게 편하지 않으세요? 점수로 하는게 좋다네. 마작은? 점수로 하자고? 평균 점수나 평균 점수나 4 3 2 1이나 똑같애요. 지금 점수로 하자는거 아냐 그래서? 똑같애 똑같애. 아 근데 그게 아니 그니까 마작으로 하면은 날때 많이 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점수를 하자는거 같은데 4 3 2 1로 해 옹냥아. 아 마작 대박나면? 아 4 3 2 1 계산하기 힘드니까 4 3 2 0으로 할까? 꼴찌 페널티 줘야지. 아니 그럴거면 1등은 1등은 어드벤지 줘가지고 5 3 2 0에 5 3 2 0에 5 3 2 0. 옹냥이 동냥이네 동냥이. 독붐었네. 5 3 2 마이너스 1로 하자. 5 3 2 마이너스 1. 금탁부심 좀 있는거 아냐? 우리 금탁도 죽일라그러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죠. 5 3 2 1? 5 3 2 마이너스 1. 5 3 2 마이너스 1? 0도 아니고? 5 3 2 마이너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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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마이너스 1. 동냥이 동냥이. 그러면은 몇판 넣는다 그랬죠 이거? 일단 세판 해볼까요? 그 뭐 동풍전 기준으로? 반장전이면은 한.. 한두판? 모르겠네 나. 이거.. 그.. 반장전이 얼마나 긴는지 몰라가지고. 동풍 한판 반장 한판 이렇게 하시죠. 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뭐 그럽시다. 동풍 한판 반장 한판. 연습게임으로? 어.. 아니 연습게임 한판 할까 그러면? 연습게임 한판 돌까요? 연습 한판 돌까요? 연습 한번 돌아. 연습 한번 돌죠? 응. 그래 몸 한번 풀어. 어떻게 하는거에요 근데 이거? 친구들이랑? 어 왔다. 오케이. 참가. 아.. 아.. 오 다들.. 어 영태형 최신.. 최신 스킨 준비했네? 아니 너무.. 야시프리한거니? 아직.. 아직 어려보이는데 이 친구? 콜라당.. 등 좀 밀어줘? 까버려. ㅋㅋㅋㅋㅋㅋ 그렇게 따지면은.. 진비야 너 그거 유부녀 캐릭터잖아. 그쵸. 아니 잠깐만.. 뭐 그런거 따지자 그냥.. 아니 근데 형.. 형 월량이형.. 미성년초보다 유부녀가.. 월량이형.. 엉덩이 꼴 보이는데요? 캐릭이? 어? 아니야. 등이하드. 척추.. 기립근이야 기립근. 기립근이야 이게? 야 엉덩이 갈라지네. 갈라지네. 여기서부터 갈라지네 엉덩이. 아 그런것 좀 보지 말아. 아 내가 뭐.. 아..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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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가 지망생 출신 아니에요? 골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거 알아 몰라. 알면서 뭐 기립근이래. 골이네 골 시작하네. 남녀노소가 들기는 마작하면서 그게 뭐하는거야. 아니 여기 이 가슴골은 패션이지. 아 원래 가슴골은 패션이지. 아 원래 가슴골은 저렇게 좀 노출하면서 입는 사람들 많아. 근데.. 얼굴 되게 해주마. 딱 각오해야돼. 골은 내가 똥습냐 말고는 못봤어. 안 봐줍니다. 안 봐줘요. 안 봐줘요. 이거 연습이야? 연습게임 연습게임. 동풍전. 깔깜하게 합시다. 제가 손이네요. 깔깜하게 해. 아 북글씨 쓸까요? 북글씨 한 번 쓰고. 감사합니다. 땡큐. 북글씨 한 번 쓰고. 북자내고. 어 요렇게 요런식으로 플레이를 하신다. 오케이 북글씨 한 번 쓰고. 아 못잡아 뻥! 그냥 막 우는 스타일이네. 바로 울고. 나받자 1점. 나받자 1점. 엇. 나바짱 1점. 나받자 1점. 1000점. 쌈마인 쌈마인. 제가 졸을. 고민을 좀 할께요. 이게 신중해야되고. 처음에 되게 중요해. 시간갑니다. 이게 처음에 이게 만들어놓기 중이에요. 그래요. 난 북글씨. 아이 맛없어 이거. 먹어라. 여고 나 쓸게 하나. 아 북글씨? 그럼 나도 북글씨 똑같은 거. 오케이. 화산지 꺼내고요 아 이게 은탁분들이기 싫어 좀 느리긴 하네 이게 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아 판스로 또 금탁 찍었다고 또 신났네 자아 너 금탁해서 개 발린다며 옹냥아 아니 이게 불타기니까? 이게 아니 돌 원래 불타겠다며 그런 소문이 있던데 맞아? 아니 발리긴 발리는데 그냥 수비만 하다가 끝난다던데 돌내려는 속도가 좋고 은탁으로 와 은탁으로 다시 돌아와 옹냥이가 금탁하기에는 좀 과하긴 해 약간 좀 럭키로 간 거 아니냐 럭키로? 김 가내내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 너가 어울리는 자리로 와 어어 오케이 바닥국사 자 화산지 꺼내고요 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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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안 뜨네 막 그렇게 울어버리니까 안 뜨죠 형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누가 패 갖고 있다 멈춘다 오케이 어 그러네 지금 병건이 고민했네 병건이 형 고민했어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서버에서 아니 서버에서 그 멈추더라고 아 서버에서 이게 의조점으로 한 번씩 멈춤 아 진짜로 그거보다 한 2초 더 멈췄어 나 계산했어 나 리얼로 어 리얼로 어 이거 미쳤다 또 또 이봐 이거 이봐봐 고민했어 병건이 형 또 고민 확인 789 감사합니다 땡큐 789에 아까 뭐에 멈췄지? 9에 멈추고 욕을 버릴게요 어 봐봐 지금 또 멈추잖아 7만에서 2 2 2 뭐야 어 나 잘못 냈다 잘 못 냈어 고마워 어 나 잘못 냈어 아 녹일색인가? 그거 가겠다 영만이지 형 녹일색 녹일색 영만 녹일색 영만 녹일색 영만 녹일색이 영만이야? 녹일색 울어도 됨 울어도 됨 내가 써온 내가 써온 족보에 의하면 울어도 됨 아 족보도 써 나 족보 다 못 외워가지고 써놨어 어 야 뭐 써오기까지 해 나도 프린트 할걸 나무이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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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마자격 요약하면 나옴 아 그래? 이거 채팅창 보고하기 이거 우리의 의지대로 하기 오케오케 컨닝금지 채팅창에 의견 아무것도 안보기 음 오케 오오 뭐야 리치 오케 벌써 리치야? 리치 리치 어 오케 오케 오오 오케 오오 오케 오케 이거 없겠지 설마 이이삭 나 안정표 하나 내고요 아 북글씨 한 번 쓰고 아 네 재밌죠 오 아 이거 안니어봐 오오 긍게네 금게 오 내꺼 영태형 페에 있다 지금 폭 오오 오 영태형이 저거다 영태형꺼 지금 자 안전패나 더 내고 여기해봐 뭔데 아니 그거에요 그거 뭐 대나무 2 대나무 2 아아 대나무 2? 그거 내면 돼 대나무 2 대나무 2? 대나무 2 아아 아니네 자 팔상 안전 팔만 안전 사통 안전이야 팔만 안전 약간 누구 고민했어 방금 팔만 으흠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 이거 위험한데 칠만 나는 쪼자라게 수비하지 않는다 아 안전패냅니다 옹냥이가 될건 칠만 칠삭 야아 아직패 많이 남았다 18개 남았어 하지만 영태형이 금방 날수도 있죠 싸게 먹을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땡큐 아아 이거? 아아 그거? 안전안전 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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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해요 대나무 대나무 주세요 대나무 도웅 응 안줘 칠통 아아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니라는거 통수패야? 아니 대나무 진짜 맞아 감사합니다 땡큐 추격 리치 반 리치 어어 잠깐만 자 똥 두개 피해야죠 똥패기 게임 두개 피해야 돼 내것도 보세요 내것도 보고 피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자아 저도 못 땡큐 어? 에이 대나무 어어 도라 정순씨 니가 맞네 이삭이었네 찌목값 아닌데요 야아 연습이죠 예 연습이죠 미스터옥 축하해요 미스터옥 축하해요 응연습 연습게임 승이라고 적어놓을게요 어 도라가 왜이렇게 많아 아 잘한다 아 이거 계속하는거구나 아 이거 계속하는거구나 자 북글씨쓰고 요런정도? 왜그때 종수씨 종수씨 병 느꼈어요? 공포가 학습된거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공포가 학습된거같은데 운이 좋네 요정도 학판이 연습게임인데 네 정무셨어 종수씨 공포 학습됐죠 난 솔직히 말할게 나 좀 놀랬어 진짠가 진짜 급탁인가 저는 파워치고 있는중이에요 어 이거 좀 무서운데 아이 연습게임이다 연습게임 아 이거 먹으면 안되지 아 뭐하는거야 종수야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하이 갑갑하네 자 깔끔하죠 아 저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어우 두부오르셨네 두부 근데 저 아 영태형 머리 돌아가는 소리 여기까지 하네 너는 천정영천정 너무 좋아하는 사표봐 5초동안 아마 저거 시간 다 썼을거임 이렇게 해서 풀리면 되죠 이렇게 해서 너 반투 아니야? 깜을 쳐봐 이렇게 해서 내가 알아서 찾아 먹은거죠 감사합니다 깜은 무조건 쳐야죠 저거 뭐야 저거 백을 무슨 4개를 먹어 혼자서 나 요거 버린 구통 어 그거 버려 남 2개 남 2개 패가 안좋다 자 4 벌써부터 4를 던지네요 원량이형 4를 던지는거 보니까 별로 안좋은데 폐상황이 제가 왜이렇게 먹었을까요 서풍 불었어요 북풍인데 북풍인데 서풍 불었어 그니까 왜그렇게 먹었어 왜그랬을까 뭐 그거겠지 뭐 뭐 퐁퐁퐁이겠지 뭐 아 과연 그럴까요 퐁퐁퐁이거나 혼일색 혼일색정도 되겠네요 자 왜 먹었을까요 자 왜 먹었을까요 뭐죠 바보네 원량이형 남가져봐요 남 탄수로 금삭춤 찍었다고 너무그러네 바보래 바보 아니 바보가 뭐에요 너무하네 온량이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사람이 자 좀 버려 이것들아 이것들아 인간들아 아 나 뭐필요하지 와 이거 진짜 맛있는건데 이거 누가 갖고오면 좋아하겠다 어 아무도 안갖고왔네 진배 저거 가져가야지 진배야 야 너 지금 이거 버리고 아 이 녀석들 엄청 안내네 이거 내봐좀 신중해졌다 자 안수게임이니깐 막내셜 못푼다고 생각하시죠 진배형 지금 역없음 뜸 방인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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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랑 그 요약한거 나무이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주력해 야 그 두컵이지 두컵 하나에 사놔 아니 김새잖아 아니 이렇게하면 김새잖아 나 날거 없어 나 날거 없다니깐 아 있다니깐 아 없어 역없음 역없음 다 있어 역없음 아 아 너 그거구나 뭐에요 뭐 어 아 진배 너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어 근데 그거 내가 갖고 있어 니꺼 뭐지 영생 뭐에요 저거 너가 유일하게 하나 날 수 있는 길 그거밖에 없거든 나는 절대 버릴 수 있는거 없으니까 아 그거다 나 그거네 아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땡큐 어 그거 아닌가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리치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리치 리치 자 유리다리 유리다리처럼 어머니는 고등어를 자 갑니다 근데 성형이 들고있는거 내가 들고있는거 같아 니가 들고있어 그럼 버려야돼 안그러면 못버려 아 나도 못버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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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림 좋은데 아아 별로 못먹었네 아 그림 좋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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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그림이 리치하고 바로 네 이게 일발로 먹는거지 본게임이 정해진거 같은데 이렇게 갈거 같은데 계속 이 그림으로 아까 발 들고 계신분 얘들아 나 진짜 하기싫다 갑자기 아니 왜요 하기싫어 좀 쫄래요? 불탱이? 아 아 국사무쌍 노려해줘 야 연습게임엔 뭐 국사무쌍이야 아 아 원숨이 여기까지 들리네 아 연습게임이니까 국사무쌍인데 이거 아 아 본게임에선 안늘을거잖아요 아 여기까지 들리네 지금 오오오오오이 진짜 시청자들의 어떤 바람을 그런가 그럼 해야되는데 이거 연습게임인데 국사무쌍 할걸 해야돼 해야돼 하긴 몇 개나 썼었더라 아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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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가 아홉이란 뜻이에요 발을 버렸어? 종주형? 발을 버렸어? 발 먼저 버렸어? 어 이번에도 패 좋은데? 음... 오 좋아좋아 아 이렇게 막 우는거 아니야 너무 쌍판냐 이쪽인데 물었어? 3개, 4개, 5개 5개까지 나냐? 어 갑자기 중간에 추가 놀이 생각났는데 0만 이상으로 나면 플러스 1점 해주는 것 같아요 점수에 아니 0만 하면 그 판 이기는거야 그냥 0만 하면은 그니까 원래 5점, 3점, 2점 마이너스 1점이잖아 플러스 1점 해주는거 어때? 0만이니까 아 보너스 1점으로 0만은 솔직히 해줄만 하잖아 0만 아 좋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좀 큰걸 노릴거 아냐 음 좋네 좋네 보너스 1점 가능 아 5점이나? 응 1등 이상이 갇히니까 0만은 어 어 난 좋아요 난 내가 띄우면 되니까 안나올수 있으니까 일발 역전 노리는사람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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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적어놓을게요 0만은 보너스 5점 0만은 보너스 5점 아 뭐야 왜 이렇게 자꾸 나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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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여기 만만 버리네 얼냥이형 이렇게 가자 이렇게 칩착맨님 좀 빨리 치셔야 되는데 속도가 좀 느리겠는데 14 14 왜요? 14면 안돼요? 너무 군배기 같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는거에요 시간 주는대로 다 쓰는거죠 어 나 공격력 100이야 지금 속이 그 속이 아닐텐데 아 그 속이 아니에요? 그 속이 뭐에요? 속 그걸걸 뭐 저기 만드는거 아 그래요? 아 나는 빨리하고 늦게하는건줄 알았어 하하하하하하 동주 이거 이거 아 물으면 조용히 해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그거였어? 뭐야 아 왜 또 안나와 이거 누가 들고 누가 꽉쥐고 안주네 뭔데 얘기해봐 나 있으면 내가 내줄게 아니 두부 아 두부 아 두부 두부 누가 갖고있지 지금 우와 어어 어 뭐 하나 그렇지 뭐 하나 던지고 감사합니다 땡큐 아 아 저번에 그렇게 싸게 하는거 아닌데 야 리치 리치? 두부다 두부 리치 아니 미안한 사람들 아 자 수비바작 들어갑니다 이럴때 수비하는거 사면대기다 사면대기야 어 사면대기 어 사면대기 사면대기 수비하지마 그냥 어 아 로우 종수야 내가 싸게 싸게 막았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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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다 잘했다 병거리고 싸게 막았다 내가 종수 구해줘 내가 종수 구해줘 아 나이스 아싸 아 옥냥 괜히 리치해가지고 아 저 리치봉 맛있겠네 저거 어 근데 옥냥 이대로 가자 어 너가 1등하는게 맞지 금탁이 너가 1등하고 월서부터 감업을 하시네 그렇게 가는게 맞다 자 돈 만점차이 아이고 아이씨 잘못났다 만점차이 어어 이거 벌써 날거 같은데 나 아 나 이런 나 아닌데 어 끝났어요 벌써 어 나 거의 다 완성됐어 저는 바닥에 국사무쌍 한번 깔께요 지금 아 바닥무쌍 바닥무쌍 오케이 바닥무쌍 이거랑 국글씨 쓰고 같이 모아야겠다 반성이 됐따라 음 음 왜 진지해 다들 어허 어허 아니 안 진지해 왜 뭐 각재고 있지 뭐 또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 연습게임이잖아 이게 들어오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몽두는거다 연습게임이야 진지하게 하지마 아 연습게임이지 편하게 하세요 그냥 아 도화지 3개 도화지 3개 나오고 어허 김밥 나도 김밥 너도 김밥 오레오 오레오 오즈 음 오케이 저거 아직까지 국글씨를 쓰네 저쯤 좀 늙인데 어허 어허 나 지금 국팔채 순서대로 버리네 아 바닥에 국사가는 중 흠흠흠 바닥에서 패만드는 중 저거 뭐지 저거 바닥에 그거 있지 않나 유국망간인가 있어요 이대로 제패 아무도 안가져가면 유국망간 바닥에 국팔 넌 아니야 너 2랑 8랬잖아 아 이거 회이크 회이크 으흠 어 지금 누구 고민해 아 자꾸 버린게 나와 발 3개 으흠 쟤 뭐지 옥냥 일기통단이구나 아니 국사무쌍 이거 발 이거 봐 국사무쌍인데 왜 저걸 다 버려 국사무쌍 뭔지 모르는거 아냐 아니 그 폐에 하나씩 들어와가지고 하나씩 버리는 중 아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겠다 아 자꾸 울어 저거가 저거 어 잘못 들었다 구가 있네 탕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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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떻게 안 되지 탕야옹 탕야옹 영태형 생각 지금 상상해보면 누군가 백발중 죽일 바로 입벌리는 죽겠지 하는 생각 중 뭔 소리야 누가 내려 죽겠지 알 빠졌고 백 빠졌고 중 중 기다리고 있네 중 두개 딱 들고 한명만 내려오고 있네 어 나 아무도 생각해 어 중 지금 아무도 안주지 그러면 이제 아무도 안주 아니면 북일수도 있어 북 두장일수도 있어 아 북 두장일수도 있어 중 가지고 있어라 끝까지 북하고 바로 먹어볼라니까 진짜 갖고 있어야지 끝까지 갖고 있어야지 끝까지 안내놔야지 절대 안내야지 나도 심지어 지금 갖고 있는 사람도 중 두개 머리야 못내못내 맞아 못내못내 아마 병건이형일듯 병건이형일듯 병건이형이랑 영태형 둘이서 서로 견제하고 있을듯 정복 내봐 정복 나는 서야 서 음 상천이 가네 이거 이대로 가면 끝납니다 이거 공격하셔야 돼요 영태형 그거 버려요 그냥 형 버릴때에요 잡고있으면 안돼 잡고있으면 안돼 이게 나와야되는데 아 이거 줘야겠다 어어 그걸 냈어? 아 이거 줘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어 어마어마한데? 어 안가져가 이거 또 어 어 아무도 안가져가 안가져가 이거 어 느낌있어 느낌있어 영태형 이제 슬쭉 내어 아니 북낼듯 북낼듯 오케이 감사합니다 땡큐 영태형 빨리 내어 그거 제가 갖고있어요 아 리치 뽀옹 지들끼리에 내 차례인데 응? 왜 안끝나지? 어 죽났다 가져간다 영태형 가져간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 땡큐 오케이 저자식 갖고있었네 아 저자식이냐 형님 어 어 뭐야 형 한장도 없네 중 덩고디가 두장 갖고있었네 내켜버렸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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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맞겠다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지금 꼴등은 공격해야돼요 아 꼴등 공격한다 공격해야지 꼴등은 공격해야돼 어떻게 공격해 니가 아니 그 병건이형은 공격적으로 쳐야돼 이대로 옥냥이 이기면 난 2등이니까 난 나쁘지 않아 응 옥냥아 끝내라 뭐 필요하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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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꼴찌야 어 아 뭐야 철면술지 빼고 와야자 다른 사람 넣자 안되겠다 아 대가리가 없었구나 아 나 꼴찌하겠네 종수야 어 너 왜 맨날 꼴찌만 해 뭘 꼴찌밖에 안해 연습게임이잖아 돈도 안주잖아 이거 영영혼이잖아 종수는 이제 들리게 들리게 재미없는데 맛없는데 무슨 얘기라는거에요 제가 첫 연습게임이니까 살살한거지 3점 아 맛없는데 옥냥 저기 침창훈 2점 철면술신 마이너스 1점 무슨소리 하는거야 연습게임인데 예예예 연습게임에 연습게임 뭐 연습게임 일단 연습게임 적어놓는거에요 그냥 연습게임 적어놓는거에요 그냥 연습게임 적어놓는거에요 그냥 아 그냥 그냥 나중에 볼라고 아 그냥 적어놓는거에요 아 나중에 볼라고 아니 뭔소리야 뭐 왜 일단 적어놔 일단 적어놔 어 반장전도 연습게임이 한번 할까요 어 아니 연습게임 이제 안해도 될거 같애 그냥 해도 될거 같애 바로 이제 본게임 시작하죠 공장합시다 공장합시다 제대로 하죠 너 뭐하는거 보니까 반장전하면 안되겠는데 무슨소리로 하는거에요 운전기 2분 한번 얻어갈렸다고 기록은 거짓말 안한다고 종수 기록이 좀 안좋으니까 운전해서 운갈로 해야겠는데 자 그래서 룰이 어떻게 되요 동풍전 몇판 반장전 몇판이에요 이거 재미없을때까지 동풍전 반장전 동풍전 아니 그러면은 진사람이 이길때까지 하자 그러잖아 아 그러면은 간단하게 새벽 4시까지 일단 정해놓고 하여 그러면 아니 그 판수를 정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아 판수를 반장전이 얼마나에요 동풍전 한 두배정도세요 두배 두배에서 두배반 어 길다 아 그러면은 역전이 나오긴하나 동풍전을 해야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없어 아니 아니 반장전을 해야되는 이유가 뭐야 옥냥이가 중요해요 반장전은 이거 알려줄게 반장전은 운발보다는 실력이 좀 더 중요해 동풍전은 4판만이 끝나니까 운발로 나면은 역달아기가 힘들거나 그럴 수 있는데 반장전은 복구할 수 있고 한번 크게 나면은 따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그러면은 옥냥이는 반장전을 하고싶은거지 그러면은 동반동반 하잖아요 네 동반동반만 해도 꽤 되거든요 동반동반 4판 하고 반장전은 2배 하죠 반장전은 2배 하죠 동풍전은 동풍전은 6판 한 효과잖아 그렇지 동반동반 해가지고 반장전은 2배 하죠 반장전은 2배 하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 시간이 뭐 그러니까 그러면은 룰을 내 생각에는 동풍전 3번 반장전 1번 3위로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반장전을 일단 해봐야지 알겠지만 나도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반장전 하지마 반장전 하지마 지금 아 그럼 그래? 반장전 하지말죠 그러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 하지말자 하하하하 반장전이 근데 들어가야 재밌지 게임이 가끔 한번 하든가 가끔 한번 아니 공식대로 반장전 5번 하긴 한다는데 뭐 그러면 다음에 반장전을 내가 한번 해볼테니까 그때 반장전 하죠 하하하하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몰라 아예 몰라서 그래 아예 몰라 반장전을? 응 그래? 응 옥냥이님 반장전 하고 싶어요? 아니 아니 반장전 하고 싶다는게 아니라 내가 그냥 공식 대회 룰이 그러니까 뭐 그런거 공식 대회 룰이 옥냥이가 오늘 반장전만 20시간 연습해왔다네 아 반장전만? 아 그럼 반장전 한판은 해줘 반장전 한판은 해줘 반장전 한판은 해줘 한판 해주자 나중에 아니면 이따가 동반 동반동동 해 동반동동 일단 동반동동 네 어때요? 동반동동 동반동 동반동반 두판 한판 하든가 세판 한판 하든가 이렇게 하자 동반 그래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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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맛이 반장전이 더 있어요 옥냥님? 어 그럼요 역전하는 맛이 있죠 아 그럼 반장전 아 그래요? 그럼 하는거 똑같다는 거 같으니까 그럼 반장전으로 한번 해보던가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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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전 연습 한번 해보죠 그러면 반장전 연습? 네 지금 동풍전이에요 어 지금 바꾸려고요 제가 그럼은 안 돼 이거 반장전 연습하면 열심히 안되는데 언제 해 본게임은 아 본게임은 바로 시작하자 연습 없이? 네 반장전 그냥 가고 네 알았어 그냥 가고 531 그냥 들어가죠 532-1 야 반장전으로 하고 그냥 해 반장전 가 그냥 가 그냥 가 어차피 똑같잖아 길게 하는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냥 가 잠깐만 이거 방을 제가 레디를 한번 제가 그 해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거기 네 으음 바로 본게임 해 오케이 제가 한판 밖에 안해봤지만 금탁은 금탁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철면수신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반장전 반대 그런판인데 자 수료 완료 아니 종수가 이렇게 매번 할때마다 못함 그러니까 종수가 또 지면 재미없잖아 전장 대회 전장 대회 할때도 그니까 뭔가 기가 막히게 못함 자 그럼 제대로 한번 해봐도 될까요? 오오오 맨날 저말해 예예 제대로 한번 할게요 맨날 제대로 안돼 제발 좀 제대로 하세요 형 진짜 진짜 반장전 한거냐 오오오 야 먼저 대회한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대회한다 어 자 대회 대회입니다 어디 보자 오오 좋아 좋아 오오 요렇게 오오 줌 중국 줌 버리고 아이고 이상한게 들어왔네 음 아 이상하게 들어왔어 또 반장전이니까 호흡이 길어 한 두바퀴 둔다 보면 되나? 그죠 남국으로 끝나나 남국으로? 남국으로 아 남사국? 남사국 먹을 때 크게 먹고 이 두개 버리기 그래야겠네 짜잘하게 먹으면 별로 소용없겠네 음 짜잘하게 먹어도 복구할 수 있는 각이 보이지 아 맏대가리 없구요 맏대가리 없고 맏대가리 없고 아래가리 아 어 음 아래가리 어 어 아쉬웠네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어려운데 하고 채팅창 힐끗 보기 없기 아 뭘 채팅창을 봐요 아 채팅창 크게 크게 도움도 안돼 만약 많이 했습니다 고민 크게 도움 안돼 모르는 애들도 많아서 채팅창도 다 몰라 에이 사람들 잘하지만 채팅창 잘해 잘해 방금 영태형 채팅팔삭천에 나왔음 아 그걸 왜 어떻게 알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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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아 아 제가 침장면 낼때까지 기대된다면 먹을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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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하야 안 뜨네 안 뜨네 영태형 이거 들고 있을 것 같은데 에게리죠 어! 에이이! 설마! bong입니다 아 뭐야 깜짝이야 안 들어갔네 와가리 좀 무서워 사광한데 사광어 무슨 포시동물 같아 노하시 노하시 넘어갔어 에이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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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버리고 일단 감사합니다 땡큐 자 지문탕 똥피아기 게임 들어갑니다 아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잘라 자 중개하겠습니다 저 여기 그 뇌에 과부하오면은 두개 못하거든요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피하고 자 6 6 8 3 사삭 지나가구요 유리다리 건너기 자 다음에 진베씨의 선택은 진베씨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위험한 유리다리를 많이 건널 확률이 없습니다 진베씨는 막 유리다리 막 건너죠 자 좋아요 자 이 와중에 또 그 템파기 하신분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있어요 네 템파기 하신분들이 있을거에요 템파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민해 아 리치 부금 좀 약간 좀 아 렉이냐?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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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기 아 좋아좋아 좋았어 좋았어 아니 내 4,000원 아 잘먹네 한판짜린데 이거 칼 칼 맞을 뻔했네 아 말도 않네 아 왜요 또 사기치네 아 왜왜 2점 동포해서 동세계가 많냐 2점 왜요 2점 아 2점 왜 위험하다 아니 뭐 위험해 오! 벌써 동을... 버리고요? 이놈마다 위험해... 아이고 위험해 다 그런거지 뭐 아 나 진... 난 너무 위험한데 지금? 아 나 버릴게 없어 나도 버릴게 없어 지금 아 탕야우나 해야겠다 아 탕야우나 해야겠다 아 탕야우 하지마 아 탕야호에서 1점 더 받아야겠다 3점 해야겠다 벌써 낫네 벌써 났어 아 누가 보면 다 만들어진줄 알겠어 탕야호 벌써 났어 저기 아 안전표 하나 버리고 북글씨 쓰고 하하... 아 이게 뭐야 아 뭐 이래 이게 뭐야 잠깐만 이거 한명... 부세요 어? 왜 안먹지 이걸? 어 안먹지 왜? 되게 좋은건데? 그러게 하나만... 아 탕야우나 해야겠다 동이 있으면 탕야호 안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하 안되요 안되지 안되지 동이 동 동 동 동이라 그냥 아무기나 만들어도 돼 탕야호 같은거 써 아니 이미 됐어 사버렸잖아 사삭버렸다는거 완성이 됐는데 대기를 바꾼거야 대기를 바꾼거야 대기를 바꾼거야 잘 아 버려야 된다 아 탕야호 나야 삼삭도 버렸다 야 이거 버릴걸 잘못 버렸다 이거 오오오오오 이거 먹을만해 울었어 울었어? 울었어? 울었어 울었어? 왜 울었을거 같애 폐가.. 어허어? 뭐야 뭐야? 아니지 이 뺏고 이 뺏고 이 뺏고 0점인데? 이 뺏고 울면 0점 울면 0점 0점 어? 혼일.. 청일색 혼일색 청일색 혼일색 대나무 조심하세요 대나무 경고났어요 대나무 버렸잖아 아니야 대나무 조심하세요 그러면 대나무 하나 버려봐 어 안돼 안가져가잖아 이렇게 티나길겠니? 한번 싹 던져본거지 미끼를 자 지금 버리고유 어 누가 고민했어 어 리치요? 자 갑니다 고등어 6마리 물고갔어요 리치 자 다 뒤졌다 리치 무섭다 피해야되나? 무서워 4만 안전 4통 1통 안전 5만 안전 5만 안전 누가 고민해 영태형이 알려주니까 편하다 영태형 약간 경보기같이 어 나도 헷갈렸는데 영태형이 안전 1만 안전 수지 수지 수비법 해 플러스 마이너스 3만 해 야 5만 2개 버렸어? 오삭? 오삭 2개 버렸어 오삭 2개 안전 주세요 이제 날만하잖아 일삭 6통 안전 기다리고 있는 패가 있어요 뭐 기다리고 있는거지? 아 그거는 비밀이에요 치 아 치? 빠르게 나겠다 오오 자 1만 안전 1만 6통 안전이며 5,6통 1만 안전 자 나도 통 버리고 8통 안전 8통 8통 아 무슨 진짜 경보기 자 경보기 고장 났을수도 있어 지금 얘기한것중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있을수도 있어 자 좋아요 3삭 안전 3삭 7통 안전 6,7,8통 안전 1번은 걸려야돼 1번은 3삭 버려도댐 1번은 걸려야돼 1번은 3삭 안전 3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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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삭 안전 안전?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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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전? 안전 안전 6,7,8,9통 안전 오케이 아 좋아요 너네 안안전 너네 안완자 아 미안 아걸미늄색이야 도가 몇개야 아아 오씨 내 리치본값 MLM 뭐 말해봐 이제 이 정도 괜찮아 나쁘지 꽃 같이 내면 괜찮아 네 나쁘지 않아 나 오해하네? 옥냥아 오해할때는 어떻게 해야되냐? 공격적으로 해야돼 형 오해할때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있구만 공격적으로 쳐야돼 공격적으로 쳐야돼 나 두개만의 리치 뭔데 피할수도 없어 이거 이거 피할수도 없어 금탑은 저러나? 금탑은 저러야 갈수있는거야? 이거 뭐냐고 저거 어플 버리고 팔삭을 버렸다 아 이거 그냥 방어해야되나? 발길이 멋진다고 자 팔삭하고 사삭 쳐내는 중 삭족이 없을지도 삭족 앞에 아니면 2통 앞쪽 안전 안전팩 두뇌풀가동 사삭팔삭 옥냥이 설마 이건가? 이거 알아 그냥 알아 이거지? 아니야? 남 아니야? 아니면 나도 남 내가 갖고 있었니? 나 글자 빨리해야지 글자를 빨빨내 요거? 안전해 니가 낸거잖아 자 똥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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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냥이보다는 잘하지 못할지 옥냥이 밑에가 바로 내가 아니다 리치라고 리치라고 요거 어때 I got it I got it 아 조심히 내야지 아니 어떻게 더 조심해요 여기서 아니 조심하게 내야지 종수야 공격적으로 하지 말라고 아니 공격적이 아니라 밝혀진게 없는데 뭐라 내야될거 아니야 종수야 독박스면은 멀어져 점점 우리가 멀어진다고 독박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 길이 더 멀어지잖아 그래 찌머려 같이 맞으면 괜찮아 아직 공사국이야 괜찮아 그래 만들어도 찌머려 맞으라고 요거 그냥 내지 마 아니 내지 마 내지 마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멀다 멀어 이번에도 아 한참 머네 이번 건은 자 이거 쉽지 않아 아니 어떻게 근데 그거를 저렇게 뭐라 못간다 이거 오늘 좀 사기치네 그럼 딱 사기쳐서 갔네 아니 뭐 두판만에 리치 야 뭐야 어 자투를 잘하는거지 어 중봉 어 중봉 자 사 하나 버리구요 아 이거 아까운데 에이씨 먹어라 먹어 남도라 아니 이거 없어? 어 이것도 없네 그럼 나 이거 없어 없으면은 아 이게 자꾸 각이 나오지 어이씨 어렵네 이거 자꾸 각이 나오지 왜 요거를 버려야될거 같죠? 요거를 버려야돼 에게 위쪽 뭐? 왜? 아 자꾸 아니야 그만해 왜 양치 소녀기냐고 아니 경각심을 줘야돼 뭘 자꾸 쪽이야 아가리 쪽이야 아가리 쪽이야 어 오케이 병각심을 줘야 함부로 못내려놓지 병각심을 줘 어 병각심 줘 해야 돼 긴장해야 돼 항상 내려놓을 때 치 치 이이이 어 치 두두두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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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펑 어 0 0 0 0 0 0 응? 자 북 아 다들 엄청 수비적으로 하네요 아 이거 버릴 때 먹어 왜 안먹어 남 돌아 맛있는데 한 명의 오디오가 급격히 비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이걸 생각하면 말을 못해요 저는 생각하면 말을 못해 아 친척객님 아 저 방송합시다 아 그러게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아 아 초반에는 운 좀 붙이셨다고 너무 신나셨네 왜 말 안됐는데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 절판도 꼴찌 아니냐 근데? 예? 너 절판도 꼴찌잖아 아 오케이 맞다 조선해야 돼요 근데 진짜 맞아 그랬었지 아 이거 도라 자꾸 나오네 아 이런거 자꾸 고라가 자꾸 나와요 고라가 자꾸 나와요 고라 아 남 돌아 들고 있었어요 아 저거 버리기 쉽지 않은데 아 이거 잘하는건게 글자 하나씩 들고 있어야 되거든 원래 맞아 가져가 싶으면 가져가세요 왜 안 가져가세요 이거 내가 아끼던 건데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4 가져가 이거 이거 영태형 가져가 야 가자 나 아냐 영태형 취소 누르고 자 가자 한거 같은데 방금 아 부끌씨 고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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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냐 영태형인거 같은데 이거도 영태형 영태형? 영태형 남은 가지고 있었네 미스터옥도 영태형 가야지 이거 해야지 아니야 아니야 난 다른걸 노리고 있어 해야되는데 이제 슬슬 봐야돼요 슬슬 봐야돼 이제 다른사람 패 이제 유리다리 밟고 가야돼 어 발에다가 남에다가 유리다리 건너 아 이거 안되는데 어 2통 아 못참아 못참아 아 영태형 고민해 얘들아 계속 고민하면 난 시간 다 썩겠다 인마 ㅋㅋㅋㅋ ㅋㅋㅋ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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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거이 초출인데 초출인데 아무도 없네 어 이거지? 옥시야? 아 어려워 자 똥피아이 게임 어렵네 물 앞에를 두개다 버리면서 이건가? 어? 그거 맞아? 이거 아니었구나 뭘까? 뭘까? 맞추면 내가 맞다고 얘기해줘 뭘까? 양면 대기 할거 같은데 영태형 맞추면 맞다고 얘기해줘 양면 대기는 맞아 양면 맞아요? 양면 대기 맞아요? 양면이 아니야 양면이면은 양면이 아니고 두개 대기야 두개 대기 양면이긴 해? 이거 맞나? 이건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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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냐 아쉬웠어 아쉬웠어 아 이거 같은데 아 아 그거였어 아 계속 끄나먹네 저거 아 이거 청단 청단 리치봉 우마이 탕예후 이러면 나도 기꺼이 되지 기분좋게 되죠 그거다 그거 나다 저저씨 옥냥이 동이다 인축조로 간다 저거 오케이 육팔 자 동내고 나도 동내고 육팔 아유 뭐야 이거 또 어 뭔데 구통 구통 자 북글씨 쓰고 머리가 너무 많아 근데 버려버려 머리가 많다고? 머리가 많았는데 고구토네 머리가 많아서 머리가 많다고? 아 15 19 19 노두 어 아니 그런 머리가 많아 오오 우리한테 머리는 칠두룡인데 히들아 어 서 두개 있다 방금 어 그거 그거 먹으면 꽤 두판짜리 아니야 두판 두판 두판짜리 근데 안 울어야 돼서 별로야 그건 맞아 어 오케이 좋다 음 어 이러면 애매합니다 야 다들 마작을 좀 치시네요 허락허락하지 않아 정수야 응? 꼴찌 가는 말이 아니야 경건아 이제 첫판이야 어 잠깐 앞도다 야 너 나랑 면접차이 아 면접차이 안나 나랑 금방 역전한다 그럼 3등 되면 그때 알았어 3등 되면 안 돼 아 아 저거 저거 17,000원에 이거 이거 0만 띄운다 아 뭐야 이거 드로우에서 중색이 나왔어 없네 좋아 오우야 옹장아 좋겠다 이거 버리고 바닥에서 날 수 있겠다 저 바닥에서 날 수 있어 조심하세요 이거 네 오케이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바닥 진짜 난다 바닥 또또또 간다 이거 오오오? fins 야 씨 대갈이 대갈이 너무 reassinky 중 중중증 대갈이 ping ium 術 중 잉 수 차 보wait pandemia 엽 벌써 왠 하나만 나오면 끝이야 아 난 버릴게 너무 많은데 너무 느린데? 하나가 이건가?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버려봐 칼들었다 칼들었다 버렸어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요거요 요거? 그거? 요거 침착네 옆에 이거 끝나고 방 한번 다시 파면 안되냐? 쟤 옆이라 좋은걸 주는걸 못봤어 나도 종수가 좋은걸 주는걸 못봤어 울량이 형이 안주면 되겠네 울량이 자꾸 주잖아 좋은거 들어갑니다 좋은거 들어갑니다 나 종수가 왼쪽에 있는게 나을거 같은데? 동은 안먹어? 동국에? 다리가 안좋네 안좋은데 좀 떠 좀 야 이게 전체적으로 만이 많다 다들 만은 안가나봐 바닥에 만이랑 사기 좀 깔렸네 형이 덥네 아 다들 코코볼 들고 있구나 지금 그런가봐 칵통 좀 비슷하고 코코볼 아 잘못버렸다 잘못버렸어 요거 버렸어야 돼 잘못버렸어? 요거 버렸어야 돼 어 벌써 리치야? 레아티야 오오 잘했네 오늘 좀 잘 본네 가자 반장 한번 내보자 사실 우리 준영도 반장 선거 나감 너 소요기도 나감 근데 영토 받음 영토 받음 소요기는 안나감 영토 받음 소요기 안나감 자신없다고 아 안나갔어 단위 20몇명인데 20몇명 나옴 후보만 20몇명 나옴 서로 본인뽀 추격리치 들어갑니다 어 리치 자 옵사 리치 호캅 두가요 자 축격리치 조 방어 안될텐데 방어 안될텐데 방어 안될텐데 야 방어는 안되지만 형도 마찬가지로 이미 리치쳤죠 진배 한번 먹어라 그래 그럴까요? 제가 한번 먹을게요 먹어야지 한번 먹어 뭐 뭐 주구좀 먹으라 그러지 뭔데 뭐 필요한데 얘기해봐 우리는 어차피 자동이잖아 아 맞아 얘기해봐 뭐필해 저 그거 필요해요 뭐야 어 저거 만수패 아 만수패 아 만수패? 네 어제 만수 버렸는데 욕만 버렸는데 너 아 이거 이거 말고 자동으로 요거 요거 만수패 여기 어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비슷한데 좀 달라 아 아니야 아 아 아 저 형도 저거 노리고 있었네 나도 대파인데 저거 아 우리가 사기였어? 아 그거 아니었네 아 나도 아 나도 반장선거 나가고 싶다 아 이러면 내가 대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먹어요 어 이번 남일국 빠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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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는 남풍이 자풍이에요 지금 아 그죠 그죠 지금 말이 없으신거 보니까 좀 머리 복잡한팬가봐요 아 복잡해 복잡해 동패가 자팽 아니라 남패가 자팽 장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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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버려 버려버려 1,2? 초반부터 1,2를 버려? 진배? 7? 뭐지? 7도 버려 뭘까? 어 어 7 만? 만수패? 자 자 남이지만 남을 버려요 어 남남남 아 남남남 나 버릴게 많냐 나 지금 북글씨 지금 아직도 남았어 북글씨가 형 명판 같다 명패 같다 그거 멋있다 버리고 안좋은데 아 어려워 김밥 먹을 사람 김가네 어 진짜 명패 같애요 일남발중 천천히 갑시다 이번판에 먹어줘야돼 너무 굶었어 지금 배고파 지금 그러면 남 4구까진가 이거 반장전은 얼마 안남았죠 근데 오링당하면 끝이에요 형님 그니까 너가 빨리 죽으면 되겠다 저 지금 이번판에 얼마 안남았어 반장하길 잘했네 반장하길 잘했어 반장이라도 뭐 긴거 밖에 없네 역전 찬스가 좀 더 있고 응 여기 여기 이제 북긍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선 역전 가능하니까 어 지금 누구 살짝 고민했는데? 안뜨네 안떠 이런 아 어려운데? 어 문득 정신차리고 보니까 요거 요거 버리거나 요거 버려야될거 같은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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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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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오 이거는 한번 먹어볼게요 오 간다 돌아갔다 한번 먹어봅니다 자 한번 가보죠 맛없겠다 4통인데 하지만 오야니까 오야니까 전장 가르칠 때 말투야 지금 동 2개 들고 있음 하 그럴까요 과연 동 2개 들고 누가 버리는 공주 전장 못한다 그러지 않았어? 아래요 네? 못한다 했던거 같은데 아냐 오해예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다들 패가 안졌나봐 아래요 저는 한참 걸리네요 아 아 진짜 모으기가 힘든다 와 뭐 이런게 자꾸 나와 밑에서 패 넣어주는 사람 이거 멱살 잡아야겠다 모으기가 힘든다 클럽을 가져옵니다 네? 어 저런걸 버린다 며칠 5. 자 이거 왜 먹었을까요? 9뽕인데? 9뽕인데? 자 이거 복근씨 쓰고 왜 먹었을까요? 4. 세빼비 조심 세빼비? 아 이거 이거 하는 이유요? 세빼비? 세빼비가 뭐죠? 세빼비 세빼 되저거 세빼디뜯 세빼딯 세빼딯 세빼딯은 쨉시리 쨉시리라고 쨉시리 쨉시리 아 미치겠다 진짜 와 나 이거 버려야돼? 나 서중 서당 갖고 있었으면 국산대 오케이 뽀갈라 그러는데 잘됐다 리치야 김간에? 김간에 버리면서 리치 통으로 모은거 같은데? 통으로 모은거 같애 통으로 모았나? 저 형 계속 미치하네 통을 모았던게 얘들아 후 네 삭을 버렸다 삭은 일단 아니야 얘들아하고 가셨는데 어디갔지 형 말이 안들린다 안들려 안들려 통으로 모은거 같애 통으로 모은거 같애 어후 말이 없었던거는 채팅창이 화가 많이 나서 아 채팅창? 아 방금 안들던 채팅창 나도 여기도 화 많이 났어 여기도 화 많이 났어 왜 그렇다냐고 여기도 화낼만 한다 여기만 조용한데 아 화낼만해 이번에 내가 먹을건데 어디가 조용해 여기 조용해 옥냥이네 조용해 옥냥이 한번 빨아줘야되는데 옥냥아 아 이거 내가 먹을만한데 옥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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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태형 뭔데요? 서 머리대기 아니에요 영태형? 도전? 뽕? 어허? 아 이겼죠 사 사 봐봐 통이라니까 통통통 아 통글버려 깡 한번 쳐봤는데 깡이라서 육삭도 들어왔는데 돌하러 아아 병건씨 병건씨 제가 말좀 해주세요 입 닦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안떠 아 그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안떼때만 안떼때만의 방법이 있는건데 이렇게 막 무척대고 기다리기만 하면 안되지 침착맨 꼴찌네? 하하하하하하 바로 각분해 잘했다 중수야 침착맨은 뭐 말도 없고 게임도 못하고 그니까 뭐 누구는 잘떠서 했나 아니 시스템이 시스템이 오빠야 시스템이 오빠야 말이라도 해 말이라도 해 시스템 역과야 시스템이 아 끔찍하다 이거 아아 어 무시무시하다 이거 눈앞이 노래지네 아 옥냥이 500점 남았네 이길 수 있다 옥냥이 금탁을 이길 수 있어 오세요 들어오세요 금탁 이긴다 어? 어 이거 맛있어 못참아 어? 퐁 퐁 티 어? 치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치 빨아먹으려는 거지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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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아 오케이 오옹 ? 앞으로 2준 동안 글자만 넣어줄거임 으늠흥 bitten Cook 뭐가 붙었나 아 너무 어려운데 못참아 못참아요? 은근히 조용하고 웅냥이도 약간 좀 웅크리고 있거든? 그래 먹어야지 못참아? 어 그러면 나도 못참아 아 근데 영태형 뭐지? 나머지? 참지! 너는 좀 참지 그랬냐 웅냥이는 못참아야 되는데 너는 참아야돼 알겠어? 아 진짜 아 저형 오늘 기분좀 좋다고 신나셨네 잘 먹겠습니다 고등어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걸 뭐 못피해 못피한다고 못피해 아 근데 갯수가 좀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어 이거 얼마짜리지? 자 아카도라 한판 중 한판 다음에 음 맛있겠구만 아 배가 아카도라 한판 중 한판 김밥 9줄 운거치고는 맛있어 운거치고는 음 어 도형있네? 도하 버린거 떠내기 아니 억가야 이거 시스템이 해버림 누르고 아 왜 리치야 벌써 리치야 아 얼마 안 돼 이게 얼마 안 돼 아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 이거 먹어라 와 그걸 버려줘 아니야 아 개불안한데 이거 오도라를 버렸네 갑자기 버릴거 없어 침착맨이 뭘까 리치인데 렛츠 구삭 구통 일통 구통 일구 구삭 일구랑 한문만 땅하오 침착맨 땅하오 수다로 그냥 일구빼고 자패빼고 땅하오 그냥 한빵간 아 이거 뭐야 아 어 바꿔야겠다 어 바꿨다 여러분들 그냥 속편하게 내고 편해지세요 지록가죠 하하하하 병건씨 뭐가 필요해요 그냥 찌모를 찌모가 뜨길 바라세요 그냥 아 찌모가 뜨게 독박 쓰지 말고 그냥 똥피하기 게임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면 월냥이형 밀어주든가 월냥이형 지금 해가지고 하는게 더 쌀지도 몰라 나 밀어주지 않아도 돼 그냥 여기서 잘 좀 아무 생각없이 버리는 애들이 있거든 너무 어려운데 어 그럼 뭐 어렵다 이 마작이 어렵다는 사람이 있어 종수야 오를만해 아 아니 왜 오를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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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고 그래 노력하는데 나 종수야 잘했어 아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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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등 어 그럼 딱 별거 없네 종수씨 별거 없어 다시 다시 싸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 번은 좀 그러네 아 동동동 어 조형 뭐야 오시다니까 난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나는 동으로 간다 아니 근데 1위 1위 쟁탈전하고 꼴등 쟁탈전이 너무 심하네요 아 치열해 아니 눈 뜨고 못 보겠는데요 아니 너무 차이가 아 근데 이게 한방이야 한방 100점 차이 한방이야 한방 아니 이게 좀 반장 역전 가능하다메 400점 차이 반장 역전 가능해 야 길어서 다행입니다 길 흥미진진해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해 자 퐁 오오 백봉 밀어주자 어 좋아요 100점 아 동구리그 서구리그 안 들어봅시다 어어 별론데 에이 애매 애매 아까 어려워 버려야겠다 그냥 아무거나 쳐야겠다 너무 또 앞두지금 재미없으니까 뭐 뭐 버리지? 다 버려버리고 아니 이게 어떻게 만수통수 다 버리고 혼일색각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형 이거 어떻게 다 버려요? 세 개나 있는데 퐁치고 치치면 되지 뭐 가기 전이 없네 뭐 할게 없는데 나는? 나도 안보인다 그거밖에 없어 채팅창 보지 말고 형 패를 봐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 채팅창 보면 아 야무지자 야무지어 버릴게 없어 아 이거 버릴거야 이거버릴걸 누구지? 응 종수형은 아니고 북두개 갖고 있는 사람이 퐁을 못 쳤어 병건이형이다 왜냐면 난 왜 아니라고 생각해 난 날게 없어 난 만들기 힘들어 형은 백 버렸는데 퐁 안치면 지금 바보니까 바보니까 아닌가? 아니 뭐 보고 있을 수도 있지 왜 아니 아니 병건이형 지금 북두개 갖고 있다고 북두개? 왜? 나머지 사람들이 퐁을 안칠 이유가 없어 왜? 어 어 어 아 그럼 북 펄펄하게 가자고 그럼 나 북 빨리 버려야겠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가리 쪽 어 야 이게 숫자가 되게 계산하기가 어렵다 아 또 시작이네 아 너무 멀어 잠깐만 너무 멀어 어 막 낑겨있어 그러네 아 모르겠다 아 이거 일단 먹었어 어 바로 급발진 들어가구유 아 근데 누가 먹어라 난 도저히 각이 좀 잘 안쓴다 인생 뭐 있어 훌랄라지 제가 먹어볼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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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그래그래 먹어 먹어 네에 한번도 못이겼지 한번도 이기지 않았네 한번도 못이겼나요? 한번도 이긴거 같애 아니 황패유국으로 땜바이로 먹었을걸 땜바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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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글드 몽글드 치느라 어까야 진짜 나만 맨날 이렇게 나와 오늘 손패가 좀 안좋아 어 안풀리네 안풀려 아 안 붙어 안 붙어 누구 지금 고민한다 어 백 저거 쯧쯧쯧 저 7이 7이 어딨어요? 하나 칠? 응 아 뭐였다고 리치야 넌 또 하나 아 누가 리치야? 미스터옥? 나 정보가 별로 없는 응 나는 론이야 어 뭐야 너도 론이야? 아 이건 병건이 괴롭히기잖아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클릭 크게 먹네 크게 먹네 아 이거 뭐야 아 난 얼마 난 싸게 먹었어 병건아 와 합친 몇점이야 만점 아 난 싸게 먹었어 병건아 병건이 형 리치 세 번 할 수 있다 종수야 아 좋겠다 종수야 정보가 입 닫아 어 어디 꼴찌가 있녀러 종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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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판은 버린다 입 닫아 자 이제 오디오 채우겠습니다 이번판 버리고 오디오 채우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거라면 인정 아 아니 이게 암다 암 어까야 시스템이 아 개 어까야 진짜 아니 이게 지금 뜬거 봐 지금 나 이거 근데 나도 좀 별로야 아니 보여주고 싶어 나는 진짜 내 패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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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열받아 진짜로 뭐 한자공부만 해 어 어 아 여러분 림드라 림드라 내패보셈 시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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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패보셈 개요가 뭔데 예? 아 이런거 있어요 막 막 끄트리 막 19 19 19 막 이런거 개같이 한자라 왜 또 나오냐고 국사무쌍해 국사무쌍 가긴 해 0만하면 1.2점이잖아 뭔 국사무쌍이여 어 뭔 근사무쌍이여 돌봤네 정신당 이번판은 버린다잉 이번판은 버려 5점이야? 아니 19 19 혼노 청노드여 청노드 혼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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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많이 났어 지금 아니 이게 화가 단단히 났어 그런거라 아니 이게 화가 안나고 아니 화가 안나게 생겼냐고 어? 시벌탱 아니 론 두.. 더블 론 맞고 정신 번쩍 뜨네? 야 이거 반장전이 뭐 역전 할 수 있는거 맞냐? 뭐 반장전이나 뭐 동풍자이나 뭐 기가 그런거 같애 보통만 더 긴거 같은데? 하아 운영해야지 운영 운영 운영에 묘가있쥬 운영에 묘가있쥬 운영에 묘가있쥬 운영을 해야쥬 누리고있쥬 아직은 누리고있쥬 아ל 종.. 3등은 해야지 3등 왜냐면 마이너스거든 꼴등 하면 그런데 0점이면 마이너스 가나? 0점이면 마이너스가 응 나카? 금방 끝나ㄷ né 꼴찌하면 마이너스로 끝나? 어 마이너스로 끝나 왜? 맞다 우리 토토를 안했네? 우 likelihood maid나 나만 해볼까? 와... 토토하는 여유까지 토토 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집중하라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옥냥이 꺾어서 옥냥이 콧대 납작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 탁은 무슨 금 탁이요. 뭔 근 탁이요. 금노동 똑같다. 어 뭐 근 탁이요? 어 찬무씨 감 잡았나본데? 감 잡았죠 형님. 정수야. 고맙습니다 형님. 간만 잡았게 형님 잡아버렸네요. 야 인마 나를 먹으면 어떡해. 정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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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가. 형 정수 밀어주면 어떡해. 나 어떡하라고. 병건아 밀어주는게 아니라 내 힘으로. 올라서고 있잖아. 이제는 0만밖에 없어. 0만만 한 4만점 나오나? 녹일 때 가자. 녹일 때 가자 병건이 형 먹어. 이제는 0만밖에 없어. 병건아 먹어라. 이제는 정말 0만뿐이야. 도라 없어 도라? 어? 도라줄게 이거 먹어 도라 먹어. 어. 저거? 아이씨 안먹네 이걸. 이젠 정말 0만뿐이야. 이번에. 도라도 없어. 아 이러면 영태형도 사정권이에요. 그래? 어 그런가? 어 그러네. 영태형 사정권이네. 14,000. 2등은 해야되는데. 8,000 먹으면 종수형이 2등이네. 뭔 근사무쌍이여. 돌겄네 진짜 채팅창. 북글씨 몇번 썼다고 근사무쌍이래. 유근망관이요. 유근망관. 돌겄어 진짜. 유근망관 해야되어. 어 이거 한번 벌해볼까? 이거 좀 위험한팬데? 어 넘어갔어. 하..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숨이 막혀온다. 숨이 막힌다. 숨이 막혀. 숨이 막히는 패다. 31,000점. 아 이거. 보고싶네. 방송 끝나고 봐야겠다. 패 어떻길래 저러지? 숨이 터막히네. 아 자꾸 북글씨 뜨긴 쓰는데 근데. 500점이면 뭐. 반장전인데. 자. 어 이거 어렵네요. 이번에 이기는 사람. 저 침착면 빨아서 0점 만들어주세요. 자 한일. 자 따라하세요 한일. 한일 납니다 형님. 자 병건이형 가운데 중. 가운데 중. 가운데 중. 한일. 제가 내는거. 아니 제가 내는걸 보세요 일단. 오케이 오케이. 제가 내는거 보세요. 네. 볼게요. 자 여기까지. 북글씨의 1. 어 괜찮잖아. 북글씨의 1. 북글씨의 1. 괜찮은데? 괜찮잖아. 괜찮대. 자 남영남. 아 왜 내가 들어와 근데 이제. 어 뭐야. 왜 이렇게 안나와. 북력북. 북력북. 뭐야. 아홉국. 어 진짜 국사무쌍가가 아니냐 너. 진짜로? 1 1. 북. 뭐야. 국사무쌍이었네. 국사무쌍이여. 야. 마이너스 점수 더 빼야되는거 아니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쐍. 짐신난놈아잠. 자 침착맨 兒 할 수있어. 두 뇌풀가동. 두 뇌풀가동. 침착맨 너 할 수있다. 불가동! 김밥. 김밥! 김밥? 이길 수 있나? 몇 점 차이지? 김가하네! 5량이 빨면 이길 수 많아 종수야 나 따라 하지마라 다 나 따라해 내가 먼저 유리 뒷돌아 뜨나? 뒷돌아 떠야 이기는데 난 3등 활적이네 8천 마지막 없다 6천 그래도 1500원 남았어 1,500원 남았어 리치 한번 할 수 있어 이겼어요 반당자 별거 없구만 나를 위한 뒷돌아가 붙네 이게 자 이러면 자 이러면 점수 다시 매길게요 이거 연습게임인가요? 아니 이거 여기 아까부터 본게임 영태형 5점 옥냥이 3점 칭창맨 마이너스 1점 달달하고 아 2점 옥냥이가 1점짜밖에 안나 아까 여쭤봤는데 음수도 있어요? 음수? 음수 있어요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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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니 잘하든가 음수가 왜 있냐고 음수가 왜 ㅋㅋㅋㅋ 자 자 다음판 동풍해야 되니까 자 풀고 물 한잔 다들 드시고 나 화장실 갔다올게 야 이거 호박도가 물이 내게 하나도 없는데 왜? 진짜 아 진짜 물 드실분들 저 갖고 오시고 이거 아니 이거 반장전을 몇판 하기로 했어요 우리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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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하기로 했으니까 아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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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 하는거에요? 네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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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반부터 했어요 아니요 아까 동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영태형 8점 아우 연습게임이라고 했는데 네 맘대로 정해요 에? 연습게임 했잖아요 어? 아니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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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고있어 아니 용장님 아까 첫판 연습게임 했잖아요 왜그래요 연습게임 아 다들 원래 진짜로 한거 아니고 준비까진 내가 인정 준비까진 인정인데 그렇게 졸렬한거 까지는 좀 그르네 아 그래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진짜 몰랐는데 이거 지옥하자 연습게임은 혹시 모르니까 개로 쳐두고 이거 아니 개로두지지마 엄수 부족할까봐 이거 아 부족할까봐 아 부족할까봐 나중에 이거 합산할때 필요한사람이 아니 아니 그러지마 아니 지옥가 지옥가? 자 갑시다 고! 자 반장도 있는데 또? 반장 한번 더 해 반장 재밌네 똑같네 하는게 반장 점수 두배 아니랬죠? 에 똑같애 그때 똑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두배로 할까요? 두배로 하죠 아니 이건 연습게임이었으니까 그냥 한거고 자 두배로 하죠 두배 아니 지금까지 연습게임이 똑바로 말해 10 아니 10 6 4 마이너스 2 16 4 마이너스 2 하죠 아 아까는 아까는 그 반장전 맛보기니까 그냥 점수 그대로 가고 여기서부터는 반장전은 두배로 해야죠 동풍전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지금까지 연습게임 그러면 지금까지 연습게임은 아니 아까 연습게임이었잖아요 왜 그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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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반장전 아까 한거 반장전은 그대로 가고 그대로 가고 이제 앞으로 동풍전은 5 3 2 마이너스 1 1이고 반장전은 10 6 4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아... 아니... 말이야 바른말이지 이... 뭐 이게... 마작이 실력 게임입니까? 그냥 뭐 쉽지 뭐... 화려... 그냥 해서 하나 나오면 일발로론... 참... 뭐 그냥... 네? 꼴찌는 실력이에요 문준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꼴찌는 실력이에요 아니 뭐 일발에다가 뭐 한 사순에 리치에다가 그냥... 아주 그냥... 연병에... 리치에 일발에 핑후에 도라에 적도라 뒤돌아 연병에... 반장전 반장전 아... 마이너스는 좀... 마이너스는 좀 선 넘은 것 같은데... 아... 또 반장전 가기로 했어요? 난 아까 0점 하자 그랬어 반장전 괜찮겠어? 아... 저... 반장전 파악 완료 파악 완료 아... 저 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연습게임이에요 여태까지 아니면... 그... 반증... 반장전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반장... 아니 아까 반장전 그대로 가야죠 점수 그대로 가야죠 그대로 가는 대신 점수는 5321로 하고 근데 이거... 이거는 확실해요 예 532-1 했죠 방금 거 예예예 이제 앞으로 반장 2배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 반장전은 기니까 2배로 하자 공산당 할 거야 안 할 거야? 자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니 아까는 532-1을 확실히 하고 갔어 아까는 근데 이번 거 반장전 2배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고 동풍전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 아니면 반장전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예 방금 반장전을 2배로 해 그리고 반장전 동풍전 돌아가면서 해 좋아 좋아 그렇게 해 그러면 그리고 반장전 점수 2배 알았어? 반장전 점수 2배 반장전 점수 2배라고? 10 이렇게 하고? 아니 봐봐 봐봐 아니 자 봐봐 반장전이 2배면 동풍전을 할 필요가 없어 한파 한파 돌아갈 필요가 없어 동풍전 그냥 버리는 패야 아 그러면은 그러면 깔끔하게 하죠 반장전 2배 그거는 형이 지금 1등이 10점이라 그래요 지금 그 5점도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봐봐 반장전을 2배로 하려면 동풍전을 한 세판 두판 하고 반장전을 적게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반장전 점수가 높은데 한판씩 돌아가면서 하면 동풍전을 할 필요가 없 맞아요 동풍전을 빼요 빼고 아까 아까 532-1하고 고 반장만 가 반장만 가 반장 몇판 해 반장 반장 내판 해 반장 내판 반장 내판 해 반장 내판 해 반장 내판 해 오케이 그리고 아까 동풍한 거 연습핀 점수를 일단 적거나 가로쳐 자 고 내판 반장 내판 해요 반장 내판 이거 포함 내판이야 빼고 내판 지금부터 내판이야 어 지금부터 내판 지금부터 내판 오케이 에이 이거 그리네 먹어야 돼 오우 좋아 나 진짜 풀 집중 아 풀 집중 풀 집중 풀 집중 풀 집중하는데 한자만 나오면 더 화날텐데 그럴 수 있어 아 일단 북글씨를 써 북글 아 북글씨는 써 일단 쓸건 써 쓸건 써 쓸건 써 완전 대회룐이네 반장 다섯판 된거네 그러면 반장 다섯판 그러네 우리 대회네 쓸건 써 쓸건 써 대회에서 이겨봐야지 어허 아니 뭐 이렇게 사이가 안좋아 다 이렇게 다 떨어져 사라 폐사 뭐 이래 아 아 왜 다 떨어져 사냐고 아 나도 뭘로 가지 이거 그냥 다 떨어져 사라 오우 잘 좋다 오우 잘 좋다 아하 이렇게 됐네 나쁘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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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두부 두모 음 일부러 안버리고 있었는데 일부러 두번 안버렸는데 버리니까 주네 두부를 밑에 사람 있다니까 이거 아우 나 헤드에이크 헤드에이크가 뭐야 어 두통 두통 아 버린거 계속 나와 아니 개 패고 싶어 진짜 나오는거 보면 개 패고 싶어요 배가 맘에 안들어요 병거씨 네네 아 안좋지말지 아 이거 누가 먹을거같다 근데 제가 선심써서 드릴게요 제가 드래요 아 옥냥 아 자리가 바뀌었구나 아 나 영태형이 옆이네 아 어쩐지 어 그러게 영태형이네 오른쪽에 짐패니 왜 귀신같이 내 옆에있냐 어 아 왜 옥냥이야 난 누구라 패드가 줬는데 난 니가 내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런줄 알았어 옥냥이 쟤가 좋은거 안줄텐데 아 헤드에이크 아 레알 나도 헤드에이크다 아 헤드에이크 나도 진짜 아 헤드에이크 아하 요런식으로 안뜨냐 안떠 아 병건이 사기사기 먹기로 했어 동봉 동봉 줬지 자잘자잘하게 한판이지 한판 일단 한판 이겨서 갖고와야돼 기세를 갖고와야돼 아 뭐야 이거 아 또 북이야 일단 천점 갖고온다 롱폭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침착면식 천점 가져오게 와아 진짜 짜개친다 짜개쳐 와 답없다 밑에잇사람 아 멱살 잡고싶다 밑에잇사람이 있으면 팁 이거를 어떻게 쳐야되나 아 아 뵐게 없는데 뭐 이씨.. 발이요.. 자 가게에 천천히 다들 두뇌 풀가동 하시나봐요? 다들 지금 말이 없어졌어 이번판은 좀 그러네요? 패가 좀 꼬였나봐요? 다들 좀 만만치 않아요? 어? 아..잘못벌었다 아니..괜찮네? 아..나보지 않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제 패랑 얘기하는 중 왜? 왜 나쁘지 않아? 왜? 내 패가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왜 나쁘지 않아? 왜 그래 쟤 무서워 쟤 아..자꾸 중이 나와 침재석 침재석 아니 왜 킥밥 아홉칠 누가 시켰냐고 안먹는다고 심플하게 가야겠다 심플하게 가야겠다 목맥혀 죽는다고 심플이 바스트 심플이 바스트 심플이 바스트 그냥 천점만 먹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줘 야 우리 담배 피겠다 알았잖아 우리 담배 피겠어 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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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도라야 도라 도라 냈어요? 아깝다 병량이밖에 없어 챙겨주는 사람은 재미땅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갔구나 진짜 뭐 뱅크트리는 뭐 그냥 다 붙었어 뭐 자석 있니 말굽자석 있니 여기 또 하나 양쪽에서 말굽좌석 있나봐 돌겄네 진짜 싸게 먹어야 되나? 아 이런거 자꾸 나오네 얼날이요? 아 근데 나 이번엔 좀 위험하다 위험하네 싸게 먹어야 되나? 북글 쓰느라 피곤하다 아 어려워 어려워 쫄쫄이 가봅시다 얼날이요? 김가네 아 왜이래 진짜 이거 맛없어? 영태형 초반에 달리다가 좀 조용해졌어 지금 뭐 아직 점수가 안되니까 꼴찌네요 어 뭐야 아니지 옥냥이가 꼴찌네 아 옥냥이가 저 뒤에구나 한박기는 돌아봐야지 월냥이형 김가네 저 강아지 저 강아지 강아지 진배야 잘 모르려본데 전판 내가 1등 했다 아 그래요? 아 그러세요 너가 뭐 함부로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야 아 예예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하하하하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저 1등 한번 보여주고 얘기하던가 알겠습니다 이번판 좀 다를거에요 꿈에도 생각 못했대 알았어 으흠 음 몇 점이지? 10점? 한 번만 더 이기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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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라 붙어 와 큰일났다 이거 이거 어까나 이제 이번판은 아 어까나 아 어까나 아 나 헤드웨이크 이번판 나야 이번판 뭐야 그냥 울었다 아 헤드웨이크 아 헤드웨이크 빨리빨리 더 버립시다 음 5통 아 아 나 진짜 머리아퍼 김밥 그만 줘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될거 같은데 어 김밥 먹네? 어? 홈데스요? 침배 김밥 24줄 하하하하 야르 하하하하 야무지게 챙겨 야무지게 챙겨가네 24줄 도시락 도시락 꽉 채운거 봐 저거 아 미쳤구요 어 어어? 어어? 어 대나무? 대나무 렛사판다 렛사판다 너무 멀리 가나? 네 정수 미쳤네 세줄먹네 김밥 렛사판다인데 합치면 24줄이야 아아 뭐야 자 버려주세요 형님 뭐 있네 여기 지금 어어 그거 버렸어요? 어? 천천히 갈라고 어 형 지금 큰거 노리고 있는거 같은데? 빨리 나든가 오우 오우 모르겠다 침착맨 침착맨 갑자기 어느순간부터 불만이 없어져가지고 뭔가 했네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자 똥피하기 게임 지금부터 시작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나도 갑니다 센공간? 자 이게 일단 리츠를 했을때 똥피하기 게임 압박을 준다는 것이 대단히 느낌이 좋은거구요 자 앞선사람들이 요리다리 관넘거 자 구통 자 지나가시고 구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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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통 육만안전 아 불안불안전 아 불안불안전 구통안전 구통안전 자 어 이거 좀 위험한가? 조금 위험했네 통 쪽 안전한거 같은데 3만 안전 통 쪽 가운데 안전하다 3만 안전 자 3만 안전 아 이거 너무 불안한데 9만 안전 오케이 진배차로 또와 진배차로 또와 공격할때 해야돼 아 이거 안전한다고 그랬어 1만 안전 아 나 근데 뽑는걸 잘 뽑네 나 수비안해 형 수비안해? 공격해 공격적으로 패는 13개 9상 안전 9만 안전 5상 안전 3만 안전 야 5상 안전인데 5폭도 안전하다 많이네 많이지 자 똥패기 게임 3통 안전 7통 안전 저 8만 안전 저 7만 대기 저 7만 대기 남도 안전 나 7만 대기 옥냥이 조용히 어 너 기다리고 있지 너 7만 대기 3만 대기 안전패 나오면 뭐야 아 근데 나 리치비잖아 너 리치비 오케이 리치비 지금 왼쪽은 괜찮은데 12시가 지금 계속 옥냥이 왜그래 아니 뭐 나쁘지 않네 스타트 나쁘지 않아 너 왜그래? 너 왜그러니 자아 아 나 북극시 안써요 이제 북극시 안쓸거야? 네 패가 좀 패가 좀 나쁘지 않은데요? 에헤에에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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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그렇게 빨리? 자 다음발 리치할지도 그렇게 빨리? 이야 좋네요 다음발 리치할지도 이거 하는거 맞아? 하는거 맞아? 말했으면 해야지 말했으면 해야지 퐁은 못 참지 진짜 좋게 떴나본데 쏘이지만 말아야겠다 말했으면 해야죠 구삭버린거 보니까 나도 버려도 되겠네 아하 따라 버리기? 3시 버리기? 나만 없어 나만 구삭없어 병건이형 기운이 나한테 안나봐 나 자꾸 붓글씨 들어온다 어? 5만은 버려버리기 1만 4만 5만 벌었다는 얘기는 일기통감각인가? 이게 퐁이 있는데 잘 떴다고 하는거니까 뭐야 뭐야 야 이거 삭이다 삭 아 트리플? 또이또이? 뭐한거야 배사몬? 또이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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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단 많은은 아니야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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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아니고 나도 뭐 몇개만 붙으면 돼 자 지금 예측이 안되죠? 예측이 안되죠? 이게 붙여야돼 만은 아니야 많은 또 만버린다 봐봐 혼일색인가? 혼일색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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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무슨 그건 아니야 만은 만은 안전 만은 안전이야 만안전 대나무 버릴때 좀 조심하겠구만 어? 이거 아직도 안나왔다고? 이거 버리면 위험할거 같은데? 버리세요 뭔데 뭔데 옥냥이 뭐 기다리고있나봐 안버려 안버려 아니 나는 지금 리츠도 아닌데 뭐 좀 무리한다 나 이거 버려 나 좀 무리한다 만은 안전 핫 좀 무리했다 에라이 으흠 팔 아 이렇게 의미없이 한턴 쓰는게 제일 싫어 아 아 이렇게 나처럼 응 아 너무 무리하나? 아 버릴걸 그랬나? 아 여기도 그냥 뽀개지 말걸 그랬나? 맞다 여기를 뽀개는게 난데 차라리 왔어? 왔나? 공부인가? 아 왔네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왔다 했네 응 중? 중? 어? 아 이번엔 그냥 수비해야겠는데 이거 위험한데 이거 이거 지금 위험한데 아 불안한데 나만 아니면 되거든 잠깐만 일단은 만자 안전이 나만 아니면 되는데 아 웅냥이 지금 이게 몇점이야 리츠 도라 세개 일단 7천 8천 아 도라가 또 세개나 있어? 어? 잠깐만 이거 안전 이거 안전 이거 안전 이거 안전 안전 이거 안전 안전패 내면서 나도 각볼 수 있다 그럼 나도 안전패 내면서 각보자 3삭 안전 3삭 3만 3삭 3삭 안전 안전 1통 안전 이것도 안전하겠지 침착해 침착해 무섭네 이.. 갑자기 다 조용한거봐 야 야 삭들이 이거 발소개내야지 하하하하 너네 다 이쁘나 뭐가 너네 다 개뉴키나 아니 저는 바빠요 窜야 뭘놀이는 거야 바빠 바빠 싸누라 나 싸누네 바빠 안전 안전패가 뭐야 야 이거 어떻게하냐 이거 아 왜 안전패가 싸 여러분도 내가 먼저 건너갑니다 내가 먼저 건너갑니다 오케오케 니가 먼저 건너? 자 요겁니다 요겁니다 뭔데 뭔데? 누구야 갈꼬간다 갈꼬간다 그거 아냐 이건 안전이지 자 칠통안전 칠통안전 칠통안전? 아 불안한데? 요거는 어때? 안전안전 칠호안전 칠호 칠호안전 칠호안전 칠호안전하면 이것도 안전하겠지 이거..이건 어떨까? 요거 요건 어때? 요것도 괜찮지? 괜찮다고 해줘! 엌션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 다통? 야 그럼 사오 칠호 칠팔 안전인데 lek Democratic 칠호 Jess 이거 무조건 안전이고 아 이거 유긍락했네? 맞지만 않으면서 아 근데 칠만도 안전 칠만도 안전 칠만도 안전 아 못참는데 이거 어유 나 못참는데 아 버려. 안전하면서 버려. 걔가 압축 간다. 이삭 안전. 두 개나 버렸어 옥냥이가. 좀 아까운데 이거. 아 힘들어. 아 못하겠다 이제. 아 왜 안 돼. 어 됐다. 왜 아무도 안 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어 홈을 했어. 이거 위험할까? 아니요 안 위험해. 이게 안 위험하다. 이게 안 위험하다. 이거니 혼일쎄까? 혼일쎄. 에게 윗쎄. 어? 어? 에게 윗쎄 이러고 있다. 야 내가 진짜 기회 줄게. 아니다 아니다. 나중에 줄게. 요거 안전 요거 안전. 육만 안전. 육만 안전이면. 구만 안전. 구만도 안전. 이거는 안전. 육만 안전. 육만 한 번도 안전. 스몰은 김빼. 하아아!!! 저는 흑음같은 뮤직비 allen. 하여밍하한번. 자막ottomудby'락인 줄에 도착. 어? 들어 왔어? 애게 윗쎄. 복지되는 HJT. 음악 promotions lead. 야 다신이ë huh. 어? 매넨. 로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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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놔? 그거! 그거 하나 내! 하나 내! 그거! 형 맞아요! 요거! 형 맞아! 구라 고맙다 진베야! 너무 낫다고! 마지막! 마지막 바퀴! 마지막 바퀴! 아니 아니 하나 남았어! 도라 3개 남았어! 아! 하나 남았구나! 아! 하나 남았구나! 아! 좋구요! 아! 내가 이번에 실수됐어! 아! 이번에 잘 떤는데! 실수했다고! 6명 갈 줄 알고 퇴판에 갈라 그랬지! 좋구요! 자! 고생하셨어요! 아! 내껀데 이거! 아! 아직 한창이에요! 어? 1500점 줄려다가 일반점이 날라갔네! 욕심! 아! 아! 내가 오해 알아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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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 근데 재밌다 진짜! 오해 알아서 먹으면 또 나 한 번 더니까! 아! 근데 이 재밌지 않아 지금? 같이 하니까? 아! 아니 나! 재밌다가 지금 재미없어 졌어! 아! 아니! 아! 나는 계속 꿀잼인데! 아! 옥영이가 견자다가 옆에서 생각 church number 어떻게 튀어나오네? 아 재밌다 옥영아! 형건이 다시 재미 없어졌나봐! 정근이 조용한거 보면 폐 잘들어왔어 폐 안나오면 엄청 뭐라 그러는데 또 떴네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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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담배피고 있는거 아냐? 야 봐봐 캠 봐봐 어? 담배피어? 담배피면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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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천만원 걸어? 어? 천만원 해야돼 여기서 천만원 날려? 참지 담배는 나 여기서 이왕 물고 나한다 저 엄청 잘 떴거든요 다음.. 다음 턴에 그 리치할지도? 어? 다음 턴 리치? 좋아 이거 좋아 그래 unbedingtätte 아 이거 뭐야 아 귀봐 좋아 좋아 자 붓글씨 일지도 η 붓글씨 열받죽 열받죽 15 음~~ 앰씨 간다 아우! 감기 에고? 라 무시성 간다 나는 각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가 있어 가져오오오오오오오오 빨빨리 빨딨리 합시다 오! 사상을 버렸다는 거 이거 만들어 젖어 저거 거의 끝났어요 어 거의 끝났어 저거 뭐하나 노리고 있는거요 그래? 저 끝났습니다 음.. 이거 버리고 얌 야 어려운데 이건 판다? 이런 이런.. 어떻게 놔야 될까? 이렇게 끙끙대세요 종수씨 종수씨 이렇게 끙끙대요 어려워 어려워 나네 종수 응탁이라고? 맞아 응탁 맞아? 음.. 생긴거 같다고 동탁이라 그러는거 아니죠? 어.. 아니 그게 아닐까 진짜로 떴다 그 말인가 어? 그냥 갈게요 이거 일단 안전이야 안전패라서 버리면서 각도 볼 수 있어 짐찾게 요건 그냥 가겠습니다 요걸 쬐야되겠죠? 다만.. 사삭.. 7통을 버렸다? 다만 사삭이면은 통이라는건가? 통이지 통 근데 7통도 1통이랑 또 버렸는데 5통? 자 5통 버리구요 5통? 아 어렵다 어려워 그거 아니야? 아.. 이게 뭐냐? 팔삭 버리고 김간에 버리고 칠.. 칠.. 통 버리고 구만버리고 사삭 버리고 히꼴씨 한번쓰고 또이또이 또이또이 아니야 또이또이 저.. 제꺼 좀.. 알아채기 좀 힘들텐데 어.. 발퐁하고 발퐁 좋다 더걸 퐁 내꺼 왜 안버려 애들이다 압니다 1만 3만 네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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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진짜 큰거였는데 와.. 아.. 이걸 어떻게 읽어 와.. 와.. 약한 애들끼리 뜯어먹어라 아니.. 진배야 아 좀 피하려는 노력을 해봐 아니.. 나는 최대한 다했어 근데 피하려는 굉장히 아 좀 피하려는 노력을 해봐 좀 진배야 고맙다 항상 흐름 다 끊기네 진짜 아직 동사국입니다 일발 역전 가능해요 종종이 커서 히트 박스가 넓어서 아니 이걸 어떻게 봐 어? 이거? 종사야 재밌게 좀 하자 재미없어 변거나? 아니 이게 못하는데 재미있겠냐 그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냐기 그럼 넌 어떻게 해야 재미있을 수 있어 아니 니가 소위 말해서 돼주잖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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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아아 머리 아픈 폐다 또 머리 아픈 폐야 버릴만한데 왜 안버리지 아 이렇게 들어왔다 머리 아픈 폐야 또 아 왜케 안나와 내가 쭉 간다 5를 버려? 벌써 5만을 버려? 버릴려면 지금이지 뭐지? 왜 5만을 지금 버리지 아직 이게 있으니까 빨리빨리다 버립시다 어 1만 이렇게 보죠 이렇게 패팅창 보고 하기 없기 아니 이게 패팅창보다 내가 잘해요 아니 아니 패팅창 운수는 아 진비야 넌 좀 봐야겠다 형 무슨 소리예요 아니 나 북글 실수다가 끝나겠어 게임 진비야 넌 좀 봐라 봐도 될 거 같애 아니 나 북글 실수다가 끝나겠다고 나 그만 쓰고 싶다고 아니 보통 서해 배우면은 야 벼룩 갖고 와 벼룩 아 나 그만 쓰고 싶다고 나 북글 실수 한 트럭이야 아직도 진짜로 한번 써야돼 진짜로 한번 써야돼 아직도 한 트럭이라고 야 여기 있다 나도 하나 먹었다 어 잠깐만 그럴 수 있어 뭐? 하하 씨 그래 오 맞다 야 변거나 생각도 하면 돼 야 아 나한테 필요 없는데 원래 형태면 내가 같이 죽으라고? 하하하하 내가 필요 없는데? 아 내 턴 안 돌아왔네 이거 야 야 야 야 야 얘들아 너네 반장전 아니어도 될 거 같은데 용하자 지금 동 4국인데 동풍정이라면 최종국이거든 이 순위가 바뀔까? 요걸로 간다 형 금방 바뀌어 금방 바뀌어 저 이번에 큰 거 왔어요 큰 거 왔다고? 응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큰 거 놀랄 수 있어 큰 거 큰 거 승부 승부? 승부라고 했어 옥냥이? 옥냥아 너무 생각하지마 우리 그 정도 수준 아니야 금 딱 수준 아니야 아 그래요? 어 너무 생각하는 거 같은데? 우리 그 정도 아니야 아 그래요? 갑니다 아동칸 자 갑니다 뭘까요? 제가 뭘까요? 진짜 큰 거 안가? 만은 다 버렸네 자 뭘까요? 빨간 한경을 썼다 자 이거 나 내줄만 해 봐봐 만 다 버리잖아 아무도 몰라 일기통관? 손일색? 어 이거 야 김가네 사간소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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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각이 있네? 뭐 겉지만 못보고 있었어 아 이거 안 뚫어주나? 이야 별에 주세요 일단 만은 다 만 더군 안전인 것 같다 아 도미되어 물리면 큰 나거든 얼마 이거 아니지 더 0만이면 5점이라 그랬죠? 아 뭐야 만을 다 버렸나봐 0만이면 5점 야 리치 리치 하자마자 만을 다 버렸어 4개는 있었는데 뭘로 바꾼거야 나 너 그러면 이것도 괜찮지 6만으로 했으니까 어? 6만 6만까지 괜찮아 아니 야 만은 무조건 안전이야 I don't cry I don't cry 과연 만이 정말 안전할까요? 어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이건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괜찮겠지 냈으니까 3통 안전 3통 3통 안전 다만 뭐야 뭐야 야 너 다 버리는 거 아니야 그냥 나 선택권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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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라고 만으로 아 싸네 아 너무 안전다 그래 옥냥이가 반절 내줬어 아 7주리형 뭔가 했네 저쪽 분이 반절 계산해 주셨어 한의 이만 나쁘지 않네 한의 이만 나쁘지 않아 다행이다 남이라 어? 이거? 아 이래도 0초기 1등이야? 아니 패가 억가야 어? 아직도 남 1북입니다 어? 우유도 있는데 음 와 나 완전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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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 차례 내 차례 한번 더 오히려 좋아 오케이 오히려 좋아 화산지 깔았어요 아까부터 이상해져 북글씨 잠깐만 으흠 어? 여기 왜 물음표가 없어 으흠 어 퐁 야 뭐 참아 저걸로 퐁으로 먹었다고? 아 상기증나 아 어 뭔지 저요? 한자 착각한거 아니지 잠깐만 아 족보가 생각이 안나네 으응 아 어우 깔린가봐 형기증나 어 지금 치는거 보니까 혼일색 치고있다 혼일색 어 게임하다가 족보 컨닝하기 있어요? 퐁 어 뭐야 어 뭐야 설마 찬타 혼노두 아니야 에이 여기 대놓고 가겠니? 아 토이또이 토이또이 각 좀 보인다 로이로이 토이또이 은 어 근데 저 중벌일 이유가 없는데 로이로는 요걸 버리고 종 왜 버렸지? 홀노둝 홀논다 한번도 한번도 없어 홀노둝 홀노둝 한번도 어떻게 하는거니더라 1, 2, 9, 5 이거 트리플 컷주로 나와야되던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트리플 트리플 아 이거 힘들지 빨리 내려야겠다 근데 너무 폭만 치지 마세요 형님들 6개 볼 동안 저 패 3개 봤거든요 지금 아 오케이 저 드로우가 안 돼요 지금 저도 게임 좀 하게 해주세요 지금 게임을 혼자 못할 기억이 있어서 옹냥아 금팍처럼 하지 말라니까 아니 이게 저도 드로우를 좀 봐야 이게 완성이 되는데 어? 어디서 리치야 어디서 리치야 저 녀석 조용하면 또 패가 죽더라 종수야! 어? 이번엔 잘해 뭐 야 니가 알아서 해 나한테 기대라고 하지마 니 힘으로 일어서 오? 어이구 아아 옹냥이가 27점이라 칭찬맨이랑 옹냥이가 나는게 나은데 아 영태형 따라갑니다 아 나 한번만 얹자 왜 이렇게 안떠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 요거를 버려야겠죠? 안전패 그래 안주면 내가 먹을게 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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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모 아 싸다 싸다 아이고 아이고 저렴해라 좋다 좋고 나한텐 좋아 옹냥이 단독골찌가 아닌가 오히려 좋아 오 이게 뭐야 폐가 근데 어쩔수가 없어 아 맛없네 아 이거밖에 없네 잃는거보다 싸게 먹는게 낫죠? 야 야 이거 폐가 이러냐 야아 이거 폐가 이러냐 맛없다 천천히 가야겠다 방금꺼는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 이거 이거 엇가당할거 같은데 이거 음샤니 아직 남 2국이야 아직 3판 남았어 と blows 왠 paced та 지금 신난걸로 보여요? ㄱ 너무 너무 화가났는데 고맙고 남? 남? 남을 울어? 아 남국이구나 홍수야! 언제 남국이야? 언제 남국 됐어? 이 자리가 좋네 요 자리가 딱이네 아 옆에 영태형 좀 그런데 너 임마 너 점수 봐 너 2등인게 왜 이거 했어 내 옆이라 그런거 아니냐 형이 옆에 없었으면 1등이었어요 아 그런가? 근데 나는 계속 있을 예정이라 아 자리 한번 할 때마다 자리 바꿔 너는 내가 없어야 1등 할 수 있어 무슨 소리라는 거에요 1등은 계속 나 할 거니까 형 운 좋아서 좀 1등하고 있다고 아유 그냥 이번 역전한다 역전한다 1등하고 얘기하자 자 침착하게 하자 침착하게 뭔 좀 침착하게 하고 북글씨 하루종일 씁니다 2등으로 올라가죠 이번에 소인배마작 성공하면 2등으로 올라가죠? 못찍지 이거 이거 못참 그러네 소인배로 하면은 2천점으로 침착맨에 소인배마작 오케이 아 섭섭한데 오케이 침착맨이 산지를 잘 안해 나를 노리지는 않는구나 봐봐 종사 보고 2등이나 유지해라 이렇게 하는거에요 이렇게 발이니까 뭐 아무렇게나 내려도 되니까 구삭을 울었다는거는 대나무 혼일색 밖에 없는데 으흠 저기서 1등 하려면 아니면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발이 있으니까 그냥 만들어서 하려고 자 좋아요 둘 다 예리한 분석이었어요 야 이거 먹어봐 대나무니? 종사 줄게 나무야? 어? 진짜네? 어 요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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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온다? 혼일색이네 너무 혼일색이죠? 지금도 대나무 버리는거 나무 없죠? 싸구치지 말고 대나무 버렸는데 어떻게 혼일색이야 대나무 버리면은 그거 님들 대나무 버렸는데 어떻게 혼일색이 야 토지랑 맘 버려 야 대나무 버렸으면 혼일색이 아니지 대나무 두개나 버렸는걸 다른 대나무가 있나보지 대나무 내신 분 책임지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거 아이씨 아 난 세월아 네월아야 대나무를 버렸는데 대나무야 저거 대나무밖에 안 버렸는데 김밥 버렸잖아요 김밥 많을수도 있지 다들 이렇게 자기가 술을 잘 익는다 생각하다가 뒤통수 맞습니다 어? 치? 치? 아 뭐 버리디? 저거 버라야지 통 없지? 아니 너 상리라나 아 무슨소리에요 5통, 8통, 2통 무통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머지 하나 사귀고 하나 머리는 아무거나 있겠지 뭐 아 진짜 저형 나머지 남은건 아니 그걸 혼자 생각해 왜 자꾸 얘기해요 옆에도 훈수도다 그러면은 1만 나왔습니다 2통 버렸구요 어? 아이참 위험한데 2통도 버리고 2통 2개 나갔어요 아이참 아이참 이게 안전 이게 안전인데 1만 버리고요 아아 2통 버리면 안전 자 9통 구삭 버리고요 3 통 버리고요 2개 3만 3만 어이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위험한데 불안해 불안해 대나무 대나무 아 나 근데 이거밖에 없는데 어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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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참 대나무 다 조심하고 그냥 만이나 통 버려 아 그럼 다그러니까 짜고 할게 어딨어 이게 뭐 1개 1개 아이참 어이참 어이참 어 근데 어떡하지 이거 나 이거 진짜 아니지 끝났지 어 왜 상 만들어와 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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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야 근데 옥양아 통이 많다 너 쟤가 뭐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대나무를 지금 조심해야지 뭐 나는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쟤 저렇게 하면서 어 잠깐만 얘들아 조심할 필요 없어 야 청일색 아니야 청일색? 얘들아 조심할 필요 없다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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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개화야? 어 끝났어 아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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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궁금한게데 영상개화가 뭡니까? 깡을 쳐서 그 멀리 걷는 패로 나는거에요 깡을 쳐서 드로를 했는데 그 패가 마침 자기의 나는패 사기당했다는거죠? 네 그렇죠 깡을 하면 하나 주잖아 영상 상태에서 네 군빨로 했다 예예 잘하셨어요 아아 저거를 아니 아니 영상에 있는 그 왕께서 가지고 있는 패를 무어마도다 그 패를 저한테 주신건데 이 신하들이 용을 만드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건가 이게? 아아 삼국 아 나 윈없네 아아 섭섭한데요 좀 조금 섭섭해 어? 어 이거 맛있는데 맛있겠다 또 이거 내판이죠 삼국 여기서 한 번만 이기면 압도적으로 갈 수 있어 그래서 한번 팍 쌓여야지 아 아 조금만 하면 2등인데 부럽다 저 고민들이 옹냥아 그럼 금탁 가서 망가져버렸네 저렇지 않았는데 옹냥이가 잘했는데 아무것도 안했는데 옹냥이 학수해야지 뭐 이렇게 당기전에서는 약한가봐 아니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니 우리 금탁들처럼 안한다니까 금탁들처럼 하니까 안 되는거야 금탁이랑 좀 다르지 금탁한테 당연히 저 저렇게 됐어 아 저는 형들이랑 싸우고 있는 아니라 저는 패주는 사람이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하 야 뭔가 좀 이상해 지금 어 이거 역전각이 살 보이기도 해요 역전? 어? 근데 졸나 차이 안나긴 해 나를 빨면 가능할 수도 있어 극한의 수비마다 두 번 가서 그냥 끝내는게 낫겠는데 아 그런식으로? 좋죠 설수랑 칩장면한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쏘이면 나는 3등 되는거야? 조심해야돼 차라리 옹냥이한테 주는게 낫지 아아 다행히 맛없는데 아우 어렵다 에잉 어우 벌써 미쳐 아니 이렇게 빨리 미치하는게 어딨어 맛없는데 이거 아휴 어쩔 수 없다 맛없으면 그냥 누가 맛없으면 내가? 맛없으면 그냥 겁 안먹는다 맛없으면 겁 안먹어 오케이 이거 아니야? 2퐁 3삼 한 번 주세요 그냥 진짜 맛없는거야 한 번 줬는데 뭐 필요한데 말을 해야 주지 말없으면 그냥 갑니다 나도 아무거나 하나 내면 될거같아 이거 먹어 옹냥아 그럼 이건 어때 이건 이거 이거 이거? 3삼 안전 아 이거는 병건일거야? 아 근데 옹냥이 줄라고 냈는데 니가 뺏어먹어 그냥 가자 옹냥아 이거 먹어 이거 아 그거 그것도 안돼 아니야 요건 어때 숫자는 더 크게 더 크게 너무 짠 지금 2알 4알 갖고 안돼 옹냥아 버린게 좀 앞쪽패가 많거든 2삭 3삭 2만 3삭 5통 어? 어어 뭐지? 옹냥아 그러면 이거니? 이거 돌안대 먹어라 크게 날아 아아 아 나 아까 버렸었잖아 몰랐네 규합천국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5통 안전 2통 5통 1통 4통 안전 8이니? 그거 아니야 그건 아까 아니었어 야 만수패다 만수패인가 봐 만수패야? 어 만자가 하나도 없어 마지막 2만 하나 버리면서 나 했는데 저거는 만이란 얘기야 왜냐면 옹냥을 했던 얘기 들어봐 아 이러면 맛이 없는데 이 말을 내면서 약간 포기했다 근데 만은 많이 있다 어 그 얘기야 병건이가 옹냥이 만 7이니? 아닌데? 지금 만수패 기다리고 있는데? 만수패 기다리고 있어? 네 동양아 이거 먹어라 이거 맞지? 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아니라고? 5만인데 아니야? 만수패인데 5만 아니야? 아니라고? 서명 3만 6만 3만 6만 그치 이거? 3만 6만 5만 6만이라고? 어 3만 6만 3만 6만 3만 6만인가 봐 말 잘못한 거 아니야 쟤? 3만 6만 3만 6만 6통 아니야? 6통 아니에요 3만 6만 어 혹시 5통? 아 이것도 아니야 3만 6만인가 봐 진짜 3만 6만 3만 6만 어 5편 5풀 리치의 스판입니다 3만 6만 3만 6만 3만 6만 조심 칠통 우삭 야 많이 안 깔렸네? 옥냥이 이건 어때? 이것도 아니야? 아 이것도 아니야 통은 절대 아니야 통 너무 많이 났어 그리고 침착매는 그냥 삭조기 맞네 어? 깜짝이야 아.. 침착이 흔히지? 죽이니까 그냥 막 내면 되겠다 아 이거 싸니까 져주세요 그냥 싸니까 어? 이 집이야 나는 몰래 낼격 아 마침 낫다 오 다행이다 싸니까 져주세요 잠깐만 낫다고? 아 이거 진짜 아닌데? 아 너무 무서운데? 3명 다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네 나만 죽어 거듭어 밥 줘 거듭어 밥 먹자 거듭어야 밥 먹자 아 잠깐만 이건 안되잖아 이건 안되잖아 낼거면 요거잖아 거듭어야 밥 먹자 그렇지 낼거면 그거지 나한테 나만 있자 뭘로 맛은 없는데 한판을 넘겼다는 게 아 나 진짜 종수가 빨리면서 4등 됐네 아 3등 됐네 3등 아 최정국 있네 나 미친듯이 달려야겠다 나 미친듯이 달려 나 미친듯이 달려 아 달릴거야? 아 그래? 나 달린다 나 못 참아 아 참아 참지 마 나 있잖아 아 그래 나 아 달린다고? 아 아 나도! 나도 달릴건데? 넌 달리지마! 둘 다 달려 넘어져! 나이도 있는데 안 붙여 너 2등해라! 내가 1등하고 그러면 우리 해피엔딩 아니냐? 정상에서 만나죠 서로 연합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거지? 내가 있는데 예 연합 아니 그리고 어차피 제가 오해하니까 천천히 하셔도 돼요 병건이형 원래 1등강 나오잖아 지금 28000점이면은 저쪽에 배만 쏘면 되는데 천천히 해 일단 아 달려달려! 점점 다가오죠 다가오죠 아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자 월량이형의 힘을 빌어서 2등 만들기 오케이 내가 침탱매 너 2등은 만들어줄게 형밖에 없어 역시 이런식으로 한다고 영태형 최고 영태형 최고 저런거 있는거 봐라 저런거 있는거 봐라 저녀석 1등 노리고 있는거 같은데? 아니 저녀석 나 니 써버린다 말 똑바로 해 영혼이 왜 없니? 네? 영태형 최고 맞아? 최고 맞아? 영혼이 없는거 같은데? ㅋㅋㅋ 뭐야 방금 웃는거 그리고 ㅋㅋㅋㅋ 누가 고민했는데 지금? 네 영태형 벌써 만들어진거 아니야? ett 하나만 주면 돼. 형 땜빠이? 땜빠이는 아니고 하나면 땜빠이. 땜빠이 바로 전. 일샹텐. 뭐라고? 뭐? 일샹텐이 뭐야. 일샹텐이 뭐야? 아 이상텐. 아 뭐 벌써 리치야 얘는. 나 그냥 리치할래요. 형매 이거 선 넘네. 너 큰 거니 혹시? 선 넘면 안 되는데? 이거 나 1등. 아 못하겠다. 봉냥이 거 가져갔어. 아 뭐야 이런 게 어딨어. 아 못하겠다. 오? 아... 이걸로 했으면 위험할 뻔? 아 이거 좋았다. 월냥이형 쐈으면 됐는데. 초상등이야? 월냥이형 쐈으면. 안됐다. 월냥이형 쐬도 안됐다. 안돼. 12000점으로 쏴야 될까? 아 그러면 리치를 할 이유가 없었네? 능진해? 영태형 1등. 영태형 1등. 영태형 각도적인데? 영근 2등. 영태형 3등. 나 3등. 2번 연속 1등? 오 장난아니네요 옥냥이 4등? 공냥이 4등 오케이 어 반장전이 기네 참고로 옥냥이랑 나랑 공동 3등 지금 현재 저 잠시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화장실 갔다오실 분도 갔다오시고 흐름 좀 잠깐 나도 화장실 저도 화장실 흐름을 바쁜데 악하기냐고 악하기냐고 바꿀게 좀 있어가지고 자 한번 드리고 자 초대드리고 일단 옥냥이 자리 바꾸는거야 자리 됐어 음 캐릭터 바꾼거구나 나도 바꿔야겠다 이놈이지 열받게 하려면 이게 짱이지 다시 초대점 다시 초대점 음 잠깐만 로우카 1등 2번 1등 2번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걸로 해야 이제 멘탈 공격해도 되는 그런 타이밍이야 안장전 아 방 새로팠네 스nan 아 캐릭터 안바꾸냐고요? 아 나 캐릭터 바꿀까?? 음! 바꿔! 아 근데 이 언니가 제일 이쁜데? 아 룸에서도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래? 형 남쾌할거에요? 응 뭐야 다 어디갔어? 나 다시 초대좀 아 다시 초대드릴게요 이 친구 하겠습니다 나도 다시 초대좀 어 종수형 안경꼈네 진지하게 할라고 어 친구 생겼다 드디어 아 오케오케 얘가 열받어 얘가 이제 론이나 리치 외치면 열받지 아 오늘 영태형 왜이렇게 긁혀? 어? 영태형 잘해 오늘 잘 붙어 안되겠어 바꿔야겠어 잘 붙네 오늘 패가 잘 붙어 하지만 아직 시작이라는거 아직 초반이에요 자 갑니다 나이스요 세번째판 아 뭐야 아 짐대 아 짐대가 왼쪽에 있어요 아 어 내가 동의네요 내가 동의네요 지졌어 내가 동의해요 어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지졌어 나쁘지 않은데요? 지졌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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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뭐야 그게 각오하세요? 갑자기 맨투비 흔들렸는데? 어 식칼 들었다 식칼 각오하세요? 아 무섭다 으흠 무섭다 무섭다 어려워 얘 귀엽다 일단 한자 공부 다들 한자 공부 자 한자 공부하고 김간 한자분 떼고 나서 수업 배우고 시작해 지금부터 시작 한자 공부하고 김간해도 내고 다 낼거 내세요 오케이 오케이 낼거 내고 다 내 다 내 한 번 내 고민한다 종수행 완성됐다 어 진짜 완성됐네 벌써? 자 갑니다 리치 뭐가 벌써 리치야 아 아 과연 이 패를 읽을 수 있을까요? 탕하오인데 읽을 수 있을까요? 탕하오잖아 너 아 그럴까요? 맞지? 탕하오잖아 탕하오 으을 아 이기 힘든데요 아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가다가 뒷 Ergebnis 딱 초반부터 날립니다 오케이 완성 완성 종수야 배고파? 어 이거 안 남다놓은데 빨리 줘 빨리줘 김밥 relie meaning 아 중도란 데 아무도 없나? 아 REPORT 아니지 동서암 종수야 치킨 안먹어? 치킨 안먹어 치킨 안먹어 누가봐도 탕야오죠? 몸에 좋은걸로죠 몸에 좋은걸로 치킨 안먹어? 이거는 가져갈만한데 아닌가? 구삭 봐봐 치킨 왜 안먹어 치킨 안좋아한다니깐 너무 따라오고 자 이제 다들 바싹 엎드려서 수비하죠 그러다 찜어뛰웁니다 수비만 하다가 찜어뛰워요 뜨보가 낫지 빨리는거 보다 첫판 중요한데 기세싸우면서 오오오오 야 멋있거버렸다 아 누구야 아 아 나구나 아 미안합니다 형청객님 아 친척님 미안합니다 나인지 몰랐네 아 근데 뭐야 이렇게 싸? 뭐야 이거밖에 안좋아 어이거밖에 안좋아 아니 뭐야 리치인데 1300점을 먹는다고? 나 포기인줄 알았어 정수씨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근데 리치를 맞아 놓고도 저도 썩 좋진 않습니다 너무하긴 했어 방금 할만하다 초반러쉬 갑니다 어어 초반러쉬 잘못버렸다 이거 잘못봤네 이쪽에 어 근데 잘버렸다 이거 머릿속 보니까 아니 나는 뭐 진짜 자석있나봐 막 끝에 붙어있어 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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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마 바보야 종주형 버렸다는건 지금 완성됐는데 아니 그래 뭘 벌써 안건데 바로 완성됐는데 종주형 아니 나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가지고 기분 낸거지 에이씨 에이씨 이거 버려야 이거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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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갑니다 에이씨 도라 4개 도라 4개 도라 4개 아, 제가 머리를 만들어줄 분을 기다립니다 도라 4개 머리를 만들어줄 분을 기다려요 도라 몇개야? 4개야? 머리가 없어요, 선생님들 뭘까요? 나도 머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아니지? 어? 왼쪽이 더 싸요 왼쪽이 더 비싸 정수용이 더 비싸 지금 종수용이 더 비싸 지금 액면가만 5점이야 근데 옹냥이도 리치잖아 생각해보니까 아씨 어떡하지 뭘 피해 아 그냥 포기해야되나? 아 뭐지? 어? 이거 포기해야돼? 이건가? 아 이건가? 이거다! 누가 떴다 이거 아! 아 빨리해 임마 아니야? 아니네 에게리쩍 아아 에게리쩍 누구한 줄 알았어 에게리쩍 에게리쩍 아아 쫄려 쫄탱이 쫄탱이 이거 안전이고 이건가? 요금? 아니아니아니 아아 야 이거 안전이고 아아 어 나도 하나만 떠주면 되는데 잠깐만 아아 뭐지? 이거 안전이지? 8통 안전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누가 지금 망설이는 건데?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위험한데 이거? 어떡하지? 나도 노릴 것이냐 수비할 것이냐네 하나 두어봐요 나 머리도 써야될 거냐 이것도 위험한데 아이 모르겠다 먹어라 아무나 1등 두번 했는데 뭐 아아 아니었고 그것도 아니었고 그것도 아니었고 하나 체생 아니고 이것도 진짜 위험한데 하나도 안나왔어 아 뭐지? 100%인데 이거 형 그거 줘봐요 난 한 번 먹자 안나온다 이거 와아 자 먹어라 옥냥이요? 이거 뭐야 이거 안가봐 고맙습니다 형님 야 이거 진짜 액면가만 다 5점인데 5판 아 액면가만 그냥 아 싸다 5점이면 아 아 저거 쳐낼걸 구 아 너 구가 아니냐 좋고요 6만 누구야 6만 누가 몸통 쓰고 있어 아 너 6만 야? 나도 6만 없는데 6만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아 병거리형이 몸통 쓰고 있었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수피할 거 그랬나 알겠습니다 미스터옥 어떻게 알았어 왜 방풀해 아 형밖에 없네 아 아 뭐지 어 병건씨 응 그거 저건데 개킹팬데 아 아 아 했으면 페이커였는데 아깝다 아 아 나는 만으로만 다 남았어 모든 패가 만이었는데 와아 그게 6,7만이 안나오네 액이 먹어라 그럴까요 아 어 근데 부그러었어 왜 병건이 형 어? 왜 부그러었어 이거 나 어쩐지 조용하더라 나와라 어 근데 나도 갈 길이 뭔데 용서못해 요거 어? 어 병건이 저거 아냐 자일색 이거 이거부터 전해야 겠다 호이코 홍따나? 1.13 ca가 한 번으로 나는 거였나? 예 맞아요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نا 아니네 아니네 아니신생생행 PNP blunt 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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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번에 좀 쎕니다 dreamed 그렇게 소소하진 않아요 저 아 그래요? 더 쎄게 날겠구나 혼.일.색. 혼.일.색. 아 이거 두 개로 하고 혼.일.색. 그럼 통홀 안 잡는다는 거 아니야? 아 멍청하다. 나도 울어버릴까 그냥? 혼.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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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요게 맞지? 요게 맞지? 요가야? 아 좀 아꼈다 쓰고 싶었는데. 오 다행이다. 애매하게 붙어버렸나? 혼.일.색. 혼.일.색. 혼.혼.일.색. 어디서 들어보는 멜로디인데?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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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이거 아니야? 만성? 요건가? 아 아니야. 혼.일.색. 혼.혼.일.색. 뭔지 몰라. 아무거나 내세요. 진짜 통인가? 설마. 아 느낌. 참고로 말..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그럼 도라를 손에 막히고 있나? 엄청 꼼꼼히고 있나? 1만 3장 들고 있나? 1만 3장 안 들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머리 하나고 나머지가 3개인데 그럼 힌트 드릴게요 힌트. 마지막 힌트. 사기입니다. 닭? 이거 아닌가? 지가 버릴게 사기였고? 백 아니야 백? 백발 중. 백발 중. 근데 징을 먹었잖아. 아 중..중이랑 발 나왔네. 백이 안나왔는데? 백이 안나왔는데? 아 백도 아니야 백도 아니야. 발대가리. 발대가리죠 발대가리. 발대가리에.. 그러면 백 버려야지? 발대가리에 백 대기. 어? 이거? 설마 이건가? 아냐 아냐 아냐. 자 통 버리고. 왜 이렇게 안나오는겨? 아 미치겄네 진짜. 아 나도. 하나만 붙으면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건가? 자 참고로 사기입니다. 사기라고? 아 사! 사! 사기인데 스트레이트 사기가 아니고 커트 사기인거 같은데 안 붙이는거 보니깐. 사기 아닌가봐. 어? 진짜 사기야? 이거니 혹시? 어? 맞다. 걸렸다. 잡혔다. 아 표정 변했다. 먹어 근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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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야지. 아 걸렸다 걸렸다. 아 돌앞에 두개. 내가 삭 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꼴찌 엉티형으로 굳히고 가나요? 아 이걸로 갈걸. 게임 빨리 끝나겠다. 자꾸 두개 하나 고르는데 그게 최악수네. 티백잉이 아니고 고민했어요. 일만을 기다려야되나. 음 더 크게 달라고? 1000점 더. 소인배. 소인배맞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제? 소인배맞아. 오케이 좋아. 서. 이제 그만 봐줘도 되죠? 오케이 오케이. 긴장하게 이제 출발하는데. 너무 찌났어 너무 찌났어. 이제 출발할까? 1등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해서 좀 긴장감을 할기 위해서.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영태형이 자꾸 1등하면 너무 원사이드해. 너무 재미없어 하는 거 같아가지고. 그래. 이제 좀 달립니다. 오케이. 저도 좀 달립니다. 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허허허헣허허허허허어. 안 awhile GPA. 점수가 높은데. 그냥 조그맣게 먹으면 되겠다. 견제좀 해야되 저거. 막우네. 종수형 지금 막 운다. 막울고 끝내라그러 genetics.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해졌어 요새 울지마 종치야 이 행보 있으니까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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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이거 너무 못참는데 이거 어 이건가? 만만치 않네요 하나만 더 들어와라 하나만 뭐가 붙어야 되나 하나만 주세요 막 울어 만만치 않네요 난이도가 있어요 이거? 아 이거 좀 별론데 어려웁니다 들어올 겁니다 일단 영태형은 멀어 영태형이 한 두장정도 필요한가봐죠 세네개 있어야 돼 영태형 좀 멀어 지금 들어올 겁니다 하니까 100을 누가 버리길 기다리나보다 아 100 내가 3개 갖고 있는데 백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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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완이 한번 보지 말고 좀 이렇게 판도 좀 보고 그래요 아 왜 저거 있어.. 아 저렇게 어떻게 금타깠지? 많이 한번 가나? 아 머리 깨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헤드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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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못잡지 아 그럼 난 요거? 슬슬 누가 리치 한 번 칠 때 됐거든? 아... 영태형이... 아 왜 이렇게 안 붙냐 아... 안 붙어 안 붙어 아... 나 진짜... 어려워... 못떠라 못떠 한 집게만 붙으면 나을 것 같은데? 아... 어우 머리 아파 대가리 깨질 것 같애 대가리 잡아 아... 아 이거 위험팬데? 이제 버려야 되는데? 이거 백박 갖고 있다 이거 이거 누가 갖고 있을까? 이걸 버리는게 맞나? 이거 가져가면 좀 힘든데... 아... 이래 이스발! 아... 뭐라고 그래요? 방송하는데...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이거 버리... 아 이거 먹힐 것 같은데?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거 안 버리면 너무 위험한데? 아... 이제 버려야 되는데... 어우 넘었어...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이놈이 갖고있으면 위험한데? 빨리 버려야돼... 빨리 버려야돼... 지금 버려야돼... 이번에 버릴거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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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버릴건데... 누가 먹을래? 누가 갖고 있니? 일단 제가... 먹을 수 있어서 먹어볼게요... 저 먹는거 좋아하니까... 애들은 먹는거 안좋아해... 난 아니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아 그거? 그거? 이건 누가 백버 두개 갖고있지... 아직까지 안나온거... 도란데... 도란데... 아... 없어 없어 없어... 아 그거 안 먹어? 이거 하나씩 갖고있나보네?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누구도 없었나? 아씨... 그럼 이번에 나오는거 아니야? 아... 동돌아라... 너무 아쉬워서 갖고있었는데... 계속... 아니라고...? 응...? 아...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각을 많이 보는데... 이거 천에... 천에다... 내가 담배는 안피는데 담배말이 없네... 천에... 천에... 천에 깨... 천에 깨... 리치! 아... 리치! 아... 나 참 미치겠네... 아... 잠깐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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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형 방금됐구나... 방금됐구나... 아... 어... 이걸 치료먹었어? 나... 참... 미치겠네... 어... 제 목소리 마음에 안 드는데... 남자의 목소리... 윌리엑씨! 멘탈 공략하려고 갖고옴... 윌리엑씨... 윌리엑씨... 한 차분한... 안경선배... 실력이... 윌리엑! 윌리엑! 어... 동돌아 두 개 다 갖고있었네 저 형? 아니야... 지금 나온거야... 윌리엑ASS 여기랑 거 다 들고있네 여기랑 넘어가니까 아니 왜 나와! 이게 왜 나와? 알다라고 내가 달린다고 했지 비켜 다 비켜 내 자리입니다 아 생각을 좀 하고 해야지 게임을 진짜 어? 정수씨 나 너무 속상해 나도요 아 나 지금 완전 진짜 와 발톱을 딱 챙기고 있었는데 아.. 어 벌써 남국이요? 대놓고 위험패였다고? 남남 나는 사실 위험패 잘 몰라 런 런 하하하하하하 흐헤헤헤헤 흐헤헤 흐헤헤 줘봐요 야 이거 어떻게 가야되냐? 뭔가 되게 착할거 같애 전철이 갑시다 아니요 저는 천천히 못가겠는데요 뭐어? 잘 못내요 두부 세모용 아까도 내걸로 먹은거 같은데? 동풍같이 하셔 어? 어? 저기도? 그래 아 방금 버린거? 괜찮아 저거 저걸로 나도 얼마 안돼? 한판이야 한판 그건 맞죠 중한판에 그냥 아무 깔맞춤만 하면 맞대가리 없구요 하지만 굶는거보단 낫죠 근데 어 1등이 먹는건 좀 크긴 하다 3만5천점인데 종수만 못먹임대 종수만 그냥 도망갈 생각군이야 지금 굶길라 그럽니까 거기서 한두판만 도망가면 1등 확정이거든 음 겁쟁이 맞아 크게 먹어야되는데 어우 어우 헤드에이크 헤드에이크? 아 자꾸 내꺼 가져가 고맙냐? 너무 고마워 형님 잘해 잘해 야 변건이형 어어 뭐어어 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잉 어우 변건이 왜저래 로이 로이 로이노이 호닌 로이로이 1,000원 다 퍼져 다 퍼져 둘이 짰네 아 다행이다 싸다 아 이렇게 싼거 맞아? 이거 약간 그거 아니에요? 푸바시 아니 이러면 종수형만 좋은데 지금 아니 아닌데요 저도 좋은데요? 저도 좋은데요? 난 안잖아 저도 좋은데요? 괜찮아 남일국이야 아직 한창이야 아직 시작이야 이제 종수야 이거 또 있냐 먹어봐라 형 저 그렇게 아무거나 먹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가? 발 같은 거 안 먹어요 너 아까 100 먹었잖아 100이잖아 깨끗하잖아 발은 더럽고 그래 이거 버리고 어렵다 어려워 아 이거 뭐야 또 이거? 이거? 이것도 먹어 너 있지? 아니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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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없네 한번 다 쳐내 뭐야 이 돌아버렸네 어렵다 어려워 아 뭐야 갖고 있을걸 어우 뭐야 브로우로 나오네 중 하나라도 갖고 있는 사람 버려라 중? 중? 중 오케이 어렵다 나도 중? 각이 하나도 안보여 각이 하나도 안보여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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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삼 삼사 발 흠흠흠 아 붙는게 없네 발? 흥 저는 맘만 버릴거야 이제 왜 저 통먹어거든요 아 풍? 퐁퐁 아 퐁퐁 아 퐁퐁 나 이걸 먹어야되는데 꼴찌인데 아 뭐야 왜왜왜왜 아니 아 아 그 앞에 두개나 버렸어 아까워라 저걸 버렸다는건 그만큼 손태가 이제 한장만 오면 된다 아 뭐야 버린거 또 나와 아 붙어 붙어라 붙어 아 안되겠다 다시 상 모아야지 그냥 상 모아야지 아 나도 지금 필요한데 안나온다네 나도 안나와 어 아 이거 먹고 지금 들어오러 나왔나보네 아까 전에 안먹다니 그니까 아까 들어오고 안되서 지금 들어오고가 됐네 이게 아 아 아 아 어떻게 안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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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이 말렸죠 흐름이 바뀌었어요 옹냥아 도라 왜 다 버려 하기싫어 도라를 왜 다 버려 가져가실 분 가져가실 분 어 뭐야 어 병건이형 끝까지 고민했다 이거 누군가 고민 아하 정신아 아 저도 먹어야죠 저도 먹어야죠 너도 먹어야죠 어 나 왜 또 영태형 터니 안오네 영태형 언제 할거야 이걸 버리는게 맞을거야 남국이라 이거 낫네 나도 좀 합시다 치 치 근데 나 짜다 1점이다 1점 아 그건 1점도 일단 나고 얘기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 근데 뭐 일단 아 아 깜짝이야 치 이거버릴거겠나 흥치 흥치뿡 흥치 홍수야 어 이거 먹어 벌써 먹었구나 저 아무나 막 막 주워먹지 않는다니까 형님 맛있는 것만 먹어요 왜 이렇게 안붙지 누가 내꺼를 갖고있어 아휴 오늘은 글렀다 근데 아휴 이제 초반에 운이 너무 좋았나봐 아이 아직 뭐 이제 시작인데 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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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그냥 아 귀찮아 그럼 요거 한번 버려볼게요 이거 정리한다고 이거 정리하는게 홍수야 어 이거 먹어 벌써 먹었구나 아휴 아무도 막 주워먹지 않는다니까 선생님 맛있는 것만 먹는다 왜 이렇게 안 먹지 누가 내꺼을 갖고 있어 아휴 오늘은 글렀다 근데 아휴 초반에 운이 너무 좋았나봐 아휴 이제 아직 뭐 이제 시작인데 뭐 아이 이거 안되봐 아니 그냥 아 귀찮아 그럼 요거 한번 버려볼게요 오오.. 요것도 정리해서 심플하게 가자고 심플이 패스트 어? 아니 지금 주모를 띄우는게 어딨어? 야 이거 주모를 띄웠네? 혼일색이네? 오오.. 어 이거 먹어야되는데? 어 이거 잘못하면 1등 뺏기겠는데? 꼴찌랑 3등이 점수 몇점이었지? 미스터 오가고 미스터 오가고 뭐.. 진배가 먹으면 괜찮음 남 20국 저기 패 69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차이 나와요 그냥 잠깐 3초간 보여주거든요 몇 점 차인지 나와요 가운데 그 숫자 한번 눌러보세요 맞아맞아 다시 돌아가고싶으면? 어? 돌아가고싶으면 기다리면 돼 응태로 제가 드렸어요 나도 좀 먹어야지 계속 건너뛰더라구 너네네 흐흐흐흐흐흐 돕고살자 네 알겠습니다 아 형이 자꾸 왼쪽에서 나 괴롭히길래 내가 그냥 줬잖아 어 저 이번에 나쁘지 않은데요? 요거 버리고 요거 버리면 끝이잖아 그치 요거 버리고 요거 버리고 요거 버리고 버릴게 많은데? 요거 버리고 요거 버리고 요거 버리고 요거 버리고 요거 버리고 요거 버리고 세개 버려야돼 세개? 요거 버리고 두개만 버리면 돼 요게 두개만 가자 요거 버리고 요거 버리고 요거 버리고 요거 버리고 요거 어렵다 어렵다 요거 버리고 요거 버리고 일단 익어버려 이거는 약간 김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가 계산해줄 때가 있어 맞아맞아맞아 맛대가리 없으니까 버리고 심플이지 바스티트 핸더더트리나 먹지 핸더더트리나 먹네 핸더더트리나 먹네 바람은 김밥 먹어야지 자 콩작스 버리고 이러면은 좋지 아 근데 뭐 어차피 안될라나 아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그걸 봐야겠군 오케 킥능성 샵만 버리고 뭐지 근데 나 왜 맨날 드로우가 적지 영태형 드로우가 많고 아 아까전에 내가 없었어 영태형 벌써 7개나 받네 나도 나도 5개밖에 안되는데 어 나 왜 7개야 아 들켜버렸나 버그 이용하네 버그 이용하고 있는거 아니거든 어 동사기맵이네 아 내가 아까전에 한번 울었잖아 나무로 그래서 그렇지 버그 이용을 드로울 두장식 거네 자꾸 오케 어어 깡 자 여기서 시원하게 깍을 갑니다 깡 맞아? 왜냐면 여기서 깡을 안하면 내가 안전하게 1등에 갈 수 있지만 그런 쫄탱이플레이를 전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쫄보는 플레이를 했지만 실수로 누르고 한 번 말하는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이거 내가 바보도 아니고 유리한게 깔아줄거 전혀 없어 여태까지 쫄보로 한거 아니여? 아니 아니 근데 아 깡맞아요? 시원하게 갑니다 시원하게 오케이 엔깡 엔깡 도라가 하나 깨지면서 뒷도라도 하나 나와서 이번에 먹는 사람 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어어 최 최 6강있네 쟤한테 최 왜 멈춰있죠? 정수야 네? 나 넘기지 말라고 했잖아 형! 나도 살아야죠 아 너 1등이잖아 이거 뭔가 있네 이게 뭐가 있어? 누구지? 정수형 어? 청일 기다려요? 아이 뭐 청일이야 청일이가 누군데? 동수야 대기 바꿨네? 난가? 자꾸 왜 넘겨 얼만게? 아 이걸 내가 왜 오케이 자 아 뭐야 아 세게 맞았던 세게 맞았어 이러면 나 아 아직 100점 차로 100점 차로 1위 유지 영태형이 먹었어? 어? 나도 1등권 온다 100점 차로 1위 유지 자 이제 저거 빠꾸기처럼 갑니다 어 이제는 못 참아 재밌었죠? 재밌었죠? 멀지 않아 멀지 않아 근데 나도 1등 할 수 있어 이거 아 1등 할 수 있어 지금 다 사전권이야 차이 안나 차이 안나 차이 안나 가능성이 있어 알겠는데 저는 1등 먹었어야 됐네 여러분 재밌었으면 됐어요 아니 나 오늘 근데 패가 진짜 쓰레기통이야 나한테 다 버렸어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아무도 안 받아줘 네 확인했습니다 네 오케이 확인 네 쓰레기통 했나 자 그럼 가능성 있는거 한번 뽑아볼까? 아하 1등이 돼야돼 얼른 네 좋습니다 공감성은 어? 오우! 펑? 아우 펑으로 먹어 칠칠칠칠? 칠통? 이 쓰레기패 어떻게든 바꿔보겠어 해보자 해보자 칠칠칠. 아 아 패가 너만 좋은데 근데 나 레알아 난 진짜 레전드임 지금 칠칠칠. 나도 나도 칠칠칠. 저 펑당펑당 이라고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아아 아 그게 그게 오히려 나 칠칠칠. 그러면은 바꿔도 돼 엔그래윈이 칠칠칠. 엔그레윈이냐 바꾸냐 칠칠칠. 북쪽이구나 아 북쪽이야 풍당풍당 아 너무 어렵다 아 근데 날 뛰어넘진 않았어 역시 영태형이 인간미가 있어 이게 맞겠죠 안 오네 아 이게 뭐야 어허이 뽕 뽕 와라치 하하하하 다들 아주 난리 났어 다들 조용하시네 아 어렵네 어려워 왜냐면 지금 판 진짜 중요하거든 이번 판 이긴 사람이 1등 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 매우 중요해 매우 중요해 매우 중요한다 미국 바로 여기서 풍카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거 끝나면 막판이거든 그러면 이게 천점 차례로 승부가 갈릴 수 있다고 요거 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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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맞어 침착맨 그거야 그거네 그거 아닌데 아이 봉수야 너밖에 없다 나밖에 없어요 어 너가 잘 내주더라 아무 생각 없이 요거 아니네 에이 형 나 계산하고 버리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라니 확률로 가리겠다 난 안되겠다 어 뭐야 오른쪽 형 대나무 1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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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건이 1색 삭버리지마 삭버리지마 병건이 조용한거 봐 삭버리지마 삭버리지마 문외야 문외 자 갑시다 내가 먼저 문을 열었어 2통 안전 2통 식칼 늘지마 무서우니까 삐끗하면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삐끗하면 완성됐어 자 2만 2만 안전 2만 안전 8만 안전 8만 안전 8싹 8싹 안전 2통 2통 안전 구삭도 그럼 안전이 아니 저기 칠.. 칠싹이었네 오 씨 헐내뻔했네 칠싹도 안전 어? 1통은? 1통도 안전 1통 안전 북도 안전 북은 안전 중 안전이지 중 안전 중 안전 중 안전해 중 안전해? 8통? 아 8통도 안전 아 8통도 안전 8통 안전 뭔데 왜? 뭐야? 삭이야 뭐야? 지금 뭐가 뭐가 남았지? 삭 같은데? 지금 삭 홍색색 딱 노리는 거 같은데? 웃기라고 그냥 만들어 야 5통 우리 형이 생각하고 내세요 생각하고 뭐야 5통 위험했는데 5통 안전 5통 동 안전 8통 안전 아 어렵다 종수 차례지 종수가 낼 거 같다 종수는 낼 거 같애 그럼 한번 낼게요 아 그건 내가 아까 냈어 괜찮아 칠싹 안전 칠싹 안전 어 안전 안전 저 근데 김간에 김간에 구삭 안전 구삭 아 잘못했다 대기 바꿨다 대기 바꿨다 대기 바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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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상 대기 풀 6통 안전 5통 안전이니까 6통도 안전해야지 왜 안넘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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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통 6통 안전 당근맨 심장맨 대기 바꿈 삼상 안전 삼상을 버리고 그러면 삼상을 버렸는데 대기 바꿨단 얘기는 육인가 육상 노리는건가 육상 나온적 없지 4,5,6,4 4,5,6,4 4,5,6,4 4,5,6,4 4,5,6,4 만약에 혼인색이면 4,5,6,4 4,5,6,4 4,5,6,4 아니 뭐 반상이라 그랬습니까? 각자에 맞아가세요 아 아까 다 그렇게 했어요 각자에 맞아갈게요 명거씨 롱 롱 당근 아 근데 월량이 형이 왜 터먹어 야 월량이 형이 왜 1등이대 여기서 아 차라리 이게 나 내가 아까 달린다고 했지 처음에 봐준 거야 얘들아 아 영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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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4등 벗어난다 왜 또 남이국이야 내가 오야라서 계속 남이국이네 영원히 반복되는 남이국 크게 먹어야 되는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국 넘어가는 기준이 뭐예요 오야가 3만 이상 돼야 돼? 어 나 소름돋는 사실 나 방금 두 개 내는 거 하나는 병건이 형 거고 하나는 영세형 거였대 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랬어? 어 둘 중 하나가 그거였대 아 근데 왜 나 안 챙겨줬어 아니 나는 헷갈렸어 그건 영원히 아니 뭐 한 번씩 챙기고 하는 거지 오야가 져야.. 그거 끝남? 오야가 져야 넘어가 여기는.. 누가 오는 남들이.. 아 둘 다 내꺼였어? 어.. 어.. 어 나 잘하는데? 나 못하는 줄 알았는데.. 형 오늘 왜 이렇게 잘함? 그러니까.. 아까 전판은 잘 붙었는데 이번판은 그렇게 안 붙었는데 괜찮네.. 열받네? 너무 안줘 지금 바라는건가봐? 아님 니네가 못하는건가? 저는.. 못하는거 같지 않아요 난 아닌거 같애 나 이번에 이기면 꼴찌탈출 아 오케이 어 그래서 꼴찌탈출 또 북이야? 또 울어 그만 좀 울지 맨날 울어 여기서 이기면 꼴찌탈출이야 오우 좋겠다 이거 만나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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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게리이다 또 울어 요렇게 여기서 아 좀 어려운데 폐가? 아 폐가 어떻게 난해야지 만나게리이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병건이형은 빨리 끝내려고 그럴거고 아마 그치 근데 병건이가 끝내도 한판 더해야돼 아 두판 더해야돼 어? 아 그치 두판도 해야지 어어? 진짜 빠르게 끝내겠다 그냥 왜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수비를 되게 잘하네 절대 안 몰리라그러들 이거 먹어라 네 먹어 5만 오우씨 아오 병군이 심장레인 어 들어오고좀 봅시다 국기라서 뭐 낙이면 아 내 차린데 저거 가면 나들 좀 섰어가지 이것도 먹어 예 딱 클릭 미스 어? 뭐야 어? 자 갑니다 리치 부자란 뜻이죠 리치 자 만 다 버렸고 자 좋아보세요 선생님들 1,5,4,6 만은 절대 아니야 자 선생님 먹어보세요 한 머리 정도야 아 내가 유리다리 먼저 걷네 나 밀려야되나 포기하고 아니야 기다려봐 나도 뜬다 어? 1발 리치 1발 맨제 찍어 뱀 뱀 뱀 뱀 아니 뭐야 아니 저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질문좀 받아주실래요 예 전 울었는데 왜 더 느리죠? 울면 안돼 울지마 바보야 아니 아니 저 우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줘 오 좋고 2국 남았다 여기서 좀 먹어줘야되는데 아 좋아 어? 어? 동인데? 나 미스터옥 잡아야되는데 뭐 동이잖아요 왜그래 갑자기 진보야 스타트 됐어? 저 동이잖아요 우리 알아 나 석쿨 더 많이 먹는데? 미스터 옥을 잡는 자가 꼴찌 탈출한다 2등이나 해야 되나? 2등이나 해야 되나? 난 너무 느려 지금 잡힐 수 밖에 없어 할 수 있어 그냥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아직 끝까지 몰라 정지차가 거의 안 나서 좋아 좋아 중2 누가 먹었다 폭풍이다 콩! 황도 아니고 콩! 콩! 크게 먹을게 형 욕심부리다가 입이 탁 찢어집니다 아가를 줘 에게리 주아 에게리 주아 에게리 주아 땅을 쳤다 땅을 치면 도라가 하나 더 넘어가죠 크게 먹고 공수 너 좀 이기게 어 일단 형님 아 이렇게 이걸 버리는게 좀 맞아 보입니다 도라 맞지 맞지 아깝지만 아 도라 못찾는다 도라야?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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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를 다 버리네 도라 도라를 다 버리네 도라를 버렸다는 얘기는 크게 날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냥 빠르게 끝내고 싶을 뿐 이 1등을 유지하고 싶을 뿐 그냥 어차피 순주로만 맞춰놨을 것이요 9700? 역시 2등 할만합니다 형님 아 2등 할만해요 자전석 봐라 그래? 두 분이서 아쉬워 종수가 한번 먹어도 상관은 없지 나는 1등 두 번 했으니까 종수가 어떻게 먹을래? 이번에 1등 한번 할래? 만들어줄까? 저희끼리 해놓고 아래 것들 이렇게 놀게 하고 우리끼리 좀 만들죠 너 아까 몇 등이었지? 아 저는 3등이었어요 아 침착하게 가고 아 침착맨님 옴니님 갑자기 마이크가 꺼졌나봐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어 헤데이크 헤데이크 요걸 안먹네 아 내가 이렇게 순서를 잘못버렸다 심플 이즈 패스트 갈게요 이거 할때 요걸 버렸어야 되는데 아 요거 버리면 안전한가? 요걸 버릴때 요걸 했어 요걸 안안전하다 아 형님 아아 오오 상부상조 하죠 상부상조 아 지금 욕심이 너무 많아 아니 요거? 또 먹을거야 또 먹을거야? 아니야 내가 좀만 맛있게 먹으면 너를 잡아먹을 수 있는데? 아 형님 안돼요 찢어져요 욕물이 좀 나갑니다 하나 둘 두판에 울었으니까 맛없네 맛없어 맛없어 뒷돌아도 안뜨고 리치가 아니라서 아 맛이 없네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도 일단은 종수를 빨면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동수가 내꺼를 버리는데 야 이거 답이없다 아아 만들면 돼 종수야 네 너가 내꺼 버릴거같다 왠지 너가 버린거 보니까 너 지금 1만 3장 연속으로 드리면 고생이 진짜 잃었습니다 세상이 날 억가에요 어 뭐야 어 눌렀는데 아 빨리 눌러야지 빨리 눌러야지 천천히 눌렀어 아아 맛없는데 그래 버려주세요 형님 아 쟤꺼는 별로 맛없는데 아아 아 물혼이야 설수골 먹어야되는데 이거 얼마 맞지 한 두세판? 오 많이 먹었는데 형님 5200좀? 아 지금 저기 진배꺼 빨았으면 1등 가는데 오 잠깐만 마탈이 1등하지 뭐 어 이러면 어 이러면 어 이러면 아 진배야 뭐 부탁좀 해봐 만들어주고 1등 아니 형님 제가 자 한번 이번에 1등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수씨 앙팟도 하면 좋잖아 형님 정수씨 잘하시네 나 어떡해 뭐야 미스터 어 나 어떡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폼하면 안되는데 말해버렸네 아 폼을 해 병원씨 맛없을거 같은데 백봉 다 버버리지 다음에 이거나 입어버려야겠네 안쓰럽지 내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것도 버려야될거 같고 그쵸 나빠구요 아 한 번 뭐야 잘 먹겠습니다 형님 그래 내가 만들어줄게 자리 하나 만들어놨다 찍고 와라 아 좋네요 병건이가? 병건이한테 자리 안 만들어줬는데 너무 좋은데 허니 또 안와 어 뭐야 호들색이야? 병건아 내가 네 자리도 만들어놨다 꼴찌는 좀 그렇잖니 내가 네 자리도 만들어놨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자리도 내가 만들어놨어 저거 혼일색인데 999333 아니네 그것도 있네 똘이 똘이가 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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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일색 다 됐네 창면이가 낫네 창면이가 지금 병건아 종수 빨아 종수 종수를 형 형 형 형 형 내가 내가 1등이다 아 피하지 나는 샥샥샥 이렇게 종수를 5천점만 빨면 되고 아님 내가 종수를 5천점만 빨면 돼 종수야 미안하다 나 온다 나온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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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이상해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왔어? 아 어렵다 어려워 이거를 더 내는 게 없나 이거를 더 내는 게 없겠는데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아 왔나 왔나? 아 또 나왔어 안전패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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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근데 병건이 온 거 같은데 아 리치! 아 옹냥이가 이것도 안되는데 옹냥이가 철수를 빨면 퀵능성 있을지도 오 잠깐만 뼈 뼈 오우 뼈 이거다 이거 이거야 어 이거면 돼 이거하고 다음 거 오케이 이거 없죠? 아 뭐야 에이게 일단 절대 쏘면 안돼 철수가 옹냥이한테 아 나도 무조건 쏘면 안돼 10,000점만 5,000점만 아 영태형이 지금 날 노리고 있거든 내가 엎어지기만 해 방어해야되나 잠깐만 보면서 방어도 해야되겠는데 안되면 방어하게 그냥 아 무터운데 칠만 칠만 아 아 너무 무서운데 어 아니겠지 어 잠깐만 이게 넘어갔어? 나도 한번 나도 한번 얍마 하하하하 영태형이 살려줌 아 진짜 못해 진하늘이시여 아 괜찮은데 괜찮지 하 요거 안점패 모트 Schutz Sexual 아 나와라이 나와라이 붙어라이 아... 어떻게 붙어야 되나? 일만 안전? 따라 버려 따라 버려 아 잠깐만 버릴 게 없는데 이거 맞아? 아 너 왜 구석도 있어? 아 진짜... 왜 1, 2등을... 놔버려! 형... 나를 견제하면 안 되지 아 나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안 쏘을 거 같은 거? 아 형... 치토다 이건 절대 없지 이걸 누가 갖고 있어 아직까지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철수가 쏘인다! 철수가 5천점으로 쏘이면서! 누가 쏘여도 내가 꼴찌잖아 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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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쏘... 5천점! 5천점! 아 역전당했어... 아... 또 벌량이 1등했어? 또 벌량이 1등했어? 1등을 3등을 했다 그거를 만점을 쏘이네 어 뭐야? 안 끝났어? 아직 기회가 있어 기회가 있어 내가... 아 오케이 나 0만! 0만! 오케이 나 0만! 나도 0만! 한 번 더? 나도 0만 아 나 근데 이번에 버릴 게 없었어 다 초축이었어 한 번 더? 이러면 1, 2, 3등은 다 가능성이 있고 침착매는 0만이어야 돼? 한 번 더 한다 우린... 근데... 저 빼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너도 하고 있어 저도 껴주세요 근데 좀 분발해야 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온 줄 알겠어요? 잠수 탄 줄 알겠어요? 이게... 나 이제 숨통이 좀 트인다 와... 야 거기서... 양쪽에서... 아 옥내가 오해하였구나 아... 아 이거 맛없는데 버릴까? 버리자 이거 이게... 이게 반장전이지 이게 응 근데 이거 반대로 지금 병건이 형이 개부할 수 있어 맞아 큰 거 노린 거 아... 나 또 왔다 나 또 한자고 왔다 저... 근데 저는... 어... 이번에... 어... 일단 김밥 낼게요 잠깐만 아... 나 이거 각인가? 나 각 왔나요? 각 왔다고?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림드라 저 각 왔나요? 뭔 소리야? 영말 아니면 안 돼! 야... 이게 초반에 압도적으로 1등 날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온다고? 아... 15,000점은 빨아야 되는데 1등 15,000점 빨면 각 되나? 안 될 거 같은데? 18,000... 배만인가는 먹어야 될 거 같은데? 형이 1등인데? 그러니까 나를 빨라면 21,000점 빨아야 되는데 만점 먹어서는 2등도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2등 하려면 29,000은 돼야 된다고 전체적으로 빨아야 돼 저... 전체적으로... 저 쌍커 경보입니다 아 쌍커? 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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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9등 보렴 9등 보렴 중보렴 중보렴 쌍커 칭찬면 생각 안 안 해도 되고 아... 쌍커 안 하면 안... 쌍커 안... 안 되면은... 똘이 똘이로 가야 되나? 뭐 쳐내고 빨리 가자 뭐라도 현실적으로 오버리는 게 맞아 진지하게 진지하게 크흫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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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파 Gottes 3만점 넘으면? 나 잃을 거 없는 놈이여 이거 수비 못해 이거 달려야 돼 달려야 돼 나 시방 잃을 거 없는 놈이여 그렇다면 나도 간다 추석미치 자 너만 혼자 달리기 할 수 없기 이거 철면수심이 5천점으로 먹으면 돼 5천점 먹어서 3만점이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연장전 가야돼? 철면수심한테 줘 차라리 알 만해 알 만해 난 왜 이렇게 느리지? 내가 뭐 잘못벌이나? 우리가 좀 빠른거야 여기 줘 큰거 줘 아 난 크게 놔야 되는데 자자자자자 하나만 하나 줘 찌머로 띄우나 찌머로 찌머 자 갑니다 5천점이야 5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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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 맨제치고 뒤돌아는구나? 리치 맨제치고 2판 3판 4판 아 아니 왜 이렇게 템포가 빠른죠 오늘? 잠깐만 아 이겼네 아하하 1점 아하 아 근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아 아 나쁘지 않아 왜냐면은 되게 안 아깝게 4등이라서 나쁘지 않아 영.. 영태형 몇등? 영태형 2등 2등 화장실 다녀올게요 한판 끝날 때 이게 또 기네 이게 1시간씩 가네 1등 해야되는데 1등 해야지 아하 장시들 갔다와 옹케 가야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나도 이거 야수로 변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나 안 되겠다 나 안 되겠다 장아지로 변해야겠어 호빈님 갑니다 네 종합 1등각 아직 날카롭게 살아있고 저 만화가 갑니다 나 만화가 응 저에게 계속 말을 건다한들 저는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다 지금 영태형 13점 나 1점 그리고 병건이형이 1점 그리고 9점 종주형 제가 4점 아 종주.. 9점이라데? 9점 여기서 내가 1등하고 옹냥이나 침탱만 이겨야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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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태형하고 종수는 보내줘 아 나 포토를 못했잖아 영태형하고 종수는 보내주고 옹냥이 잡아야겠네 그러면 3등은 할 수 있어 아니지 우리를 노리는 게 아니지 1등을 노려야지 형 그래야 우리가 점수가 그..일테지 일단 초대해 제가 화장실도 차 좀 나도 화장실 이거 이거요 반장전 열판으로 정하죠 열판이요? 재밌잖아요 언제 우리가 또 모이겠습니까 네? 재밌는 건 좋은데 지금 몇판 했어요 우리? 우리 우리 스트리머들 시청자분들한테 볼거리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일이 토요일이죠? 예예 내일 저 내일 동양화 수업 일 없어요 송양화 수업 끝났어요 아 그 취소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일 열판 합시다 갑시다 갑시다 전 좋아요 대신 중간에 밥 타면 한번 주세요 종수씨 네 그 3끼만 드세요 오늘 한 끼 먹었어요 진지하게 그건 종수씨 사정이고요 낮에 먹어야죠 아니 그니까 내가 3끼를 먹던 5끼를 먹던 그것도 내 사정인데 니가 뭐라고 참 꼴찌했다고 심술났네 왜왜왜 무슨일이야 정권이 삐졌잖아요 아니 마작이 마작이 어까에요 그래 마작 어까지 근데 이거 그 뭐지 열판하는 거 어때요 왜? 열판 뭘 열판 또 심술났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게 보고 계셔요 아 재밌죠 동풍전 열판 하자고 아니요 반장전 열판 아 반장전 열판 어 잠깐만 반장전 열판 반장전 열판 반장전 다섯판하고 동풍전 열혈판 어 다섯판 할까? 균형 맞출라고? 네 지금 몇판 했는데 반장전 반장전 지금 세 번째에요 금방에요 이제 다 끝났어요 언제 나해 금방 이제 침착맨이 1등할때까지 하는거에요? 반장전 7번 하는거랑 똑같은거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금방해 금방해 4대 빡빡 dun가 3,4등이니까 파토네던가 아니면 그냥 영원히 하자 이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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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뭘로 보는거에요 너무 추운데 저 뭘로 보는거에요 받아줄게요 여러분 뭐라하지마지 야 하다를 못하면 그냥 못하는대로 재밌게 하면 되지 저를 뭘로 보는거에요 그런 여유를 없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고 계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거 아닙니까 먼저 한번 서비스를 제대로 그 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잘 좋겠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아니 왜 패가 북극시패만 나오지? 야 내가 왜 전장할 때 징징대는지 알겠지? 아니 좀 그래 안 죽일 때는 아 좀 심하네요 아 좀 심하네요 아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지하게 한 번 더 이긴다 한 번 더 이겨서 배돌아지 위에 굴림한다 배돌아지를 부셔버린다 야막이 크셔 야 내일 동영화 안해도 되겠다 자 동벌이고 동벌이면 동벌이고 동벌이면 동벌이고 동벌이면 동벌이고 요 갈 tougher 그렇죠 동벌요 도 형 결국 4 도형 도 형 dio 이제 슬슬 템포 올려야지 썰프고 있는데 너 마장 말거야 방송 안해 어떻게 저 형을 군림하게 냅둬 아 군림한다잖아 철수 이거 품 올랐는데 이상하다 처음에 진짜 완전 엑스바비였는데 형 처음에 살살 한거죠 피지까마 자 저 보세요 오순 리치는 어쩔 수 없죠 너 멀리지 않아 오순 리치는 맞출 수가 없어 어 어쩔 수 없어 저 이건 좀 약간 버리면서 봐야 돼 쯔모만 하지마라 쯔모는 너무하다 오순 리치 못참아 야 오늘 이 저 뭐야 경기를 위해 샌드위치를 준비해 놨거든요 도박에 특하네 먹으면서 합니다 이따가 아니 이거 음 음 버려봐 일단 내가 받게 아니 이게 하나씩 버려 하나씩 버려 하나씩 버려 어차피 모르잖아 오순 리치인데 아니 이게 음 잠깐만요 아 이거 재밌네 병건이 형 하나 뚫어 그냥 하나 아무거나 버려봐 오케이 아니 재밌네 쪼봐 쪼봐 게임이 재밌어 으으으으음 아, 나 내줄만 하지 으으으음 이거 못 먹으면 어까지 으으으음 으으으응 아, 다 버리기 싫은 것 밖에 없지? 글씨 기다리는데? 아...뭘까요? 뭐지? 이제 슬슬 윤곽 들어 놨는데 들어 놨어요 형님? 바로 그겁니다! 정답! 아아~~ 아 침찬형이 방금 섹시했다 자 스타트 좋아 스타트 좋아 안 쏘이기만 하면 돼 안 쏘이기만 하면 돼 나쁘지 않아 깔끔하게 7000점 먹었어 이거 무난하게 넘겼어 이거 억가판이었는데 무난하게 넘겼어 좋아 침찬형이 섹시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가져가 어차피 다음 차례였어 상관없어 오케이 자 복부는 안 바뀌었어 자 침찬형이 침찬형이 영태형 웃음 사라짐 아 영태형 또 진지해졌어 굴림 실패 아 풍 아 잠깐만 저거 동풍 이동국 이동국 2점 이동국 동동 사람이 동쪽에서 동풍이 불어온다 아 그 말이야 연풍 2점 연풍 2점 걸리기만 해 걸리기만 해 걸리기만 해 오케이 야 영태형 넘어갔어 기회 안줘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돼 오케이 다가가 다가 다 울어 다 울어 야 싸구려판 싸구려판 얘들아 잘 들어봐 쯔...몽? 아니 싸 싸 싸 1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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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아 저 형 왜 1대 먹었어 많이 먹었어 1등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나만 독박 안쓰면 돼 오케이 이번 억가판도 잘 넘겼어 침착맨 잘했다 자 중 하나 내고 다들 자기애가 엄청 강해졌어 맞아 그러면서 자기애가 올라갔어 수빈은 한거야 자 자 근데 나 언제까지래? 자 오케이 자 오케이 버릴거 버리고 침착맨님 혹시 오늘 내일 중에 담배필거면 미리 연락주세요 예 오케이 그거 나도 연락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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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중에 담배필면 천만원 어떻게 되는거임? 그거 되는거임 우리한테 나눠주면? 우리가 되게 만들었잖아 그거를 스크린샷을 제일 빨리 카페에 올리는 사람 스크린샷을 제일 빨리 올리는 사람 야 병건이 방송 틀어놔야돼? 오케이 스샷 준비해? 예 오케이 잠깐만 나 이거 뭐해야돼 잠깐만 말 많이하다가 놓쳐버렸죠? 오케이 이건 뭔 캐릭이야? 음... 도용 도용 다들 다들 엄청 짚기겠어 아 머리가 너무 많았어 지기싫어 지기싫어 하하하하하하 너무 지기싫어 아니 아 진짜 빡대가린가봐 머리 너무 아파 진짜 아우 헤데이크가 지기싫어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당 떨어질 때야 지금 반장 사국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어 지고 싶지 않아 아쿠 어 지기싫어 이거 쳐낼까 그냥 쳐내 아잇 흐 어쩔 수 없구만 야 이게 이렇게 진지해진다고? 어쩔 수 없구만 이대로봐 아 나도 먹어봐 지금 설마 나 혼자 북글씨 쓰는거에요? 흠 아니야 아니야 북글씨가 좋지 오히려 손에 그게 더 많이 들어오는거니까 아 다 다른사람 막 옷자리 내고 아니 저 옷자리를 낸다는거 자체가 다 모였다는거거든 그니까 어쩔 수 없구만 아 왜 나만 이러냐고 북글씨 쓰고 한일 짰으냐고 아니 나 한참 멀었어 근데 나도 나도 진짜 한참 멀었어 나 음 한참 멀었어 어 돌알아버리구네 아 어렵다 어려워 아 거참 야 너무 어렵다 응? 아 나도 뭐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초콜릿 갖고 올까? 아 나도 먹으면서 해야지 나도 뭐 드시면서 하세요 지금? 아 그럼요 그럼요 오늘 밤새할거잖아 아침까지 열파난다며 그렇지 그렇지 또 끝나고 다같이 순댓국 가? 어? 아 진짜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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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만나 만나 진짜 만나 진짜 만나 진짜 갈거임 난 나도가 오케이 너네 다 서울이잖아 형도 와요 형 서울 가운데로 잡으면 그만이야 아니 진짜 만나 진짜 만나 그럼 형네 집으로 뭐야 원하면 얘기하세요 형네 집으로 가죠 아니야 아니야 서울에서 만나 서울에서 만나 서울 서울 마작기기를 하나 사 아 머리 아파 아 아 진짜 아파 아 진짜 토할 것 같아 아 나 머리 아파 나도 진짜 어디로 가 아 나 진짜 너무해 어깨야 나 진짜 어깨 아 잠깐만 나 얼굴 빨개있어 진짜로 아 나 진짜 얼굴 빨개 나 이거지 나 이게 이렇게 어렵다고 만약에? 아 뭐 당 당이 필요해 지금 아 심창민 바닷국사 아 이 통에 있네 깜이 아 이게 말이 돼 이거? 아 하나만 붙어라 하나만 난 쉬운거 같은데 맞아 아니 어떻게 이러지? 종수를 종수를 빨아먹어 종수를 와 형 그냥 밑에들거 빨아먹는게 더 현명할수도 있어요 형님 저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 나 그거 나 그거 나 그거 나 그거 나 그거네 뭐 쌍꺼 쌍꺼야? 쌍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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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버렸어요? 예 뭐요? 뭐 뭐 뭐 물어본거야 당신 다 알아? 이제 뭐 만약 좀 졌다고 쌍꺼기로 한거 여기로 들어가네 이게 아니 그냥 심수리 그냥 아 잠깐만 나 지금 나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지금 잠깐만 아우 모랏 애들 붙었을텐데 야 다들 지금 들어오면 큰거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거야 맨젠 안 끼고 찔모 하려고 아니 리치 하려고 어 어 어 흐름 바뀌어 어 쌍 흐름 바뀌었어 흐름이 바뀌었어? 바뀌고 싶은거겠지 삼사등의 말 듣지 말자 진배야 그럴까요? 공합 삼사등이다 쟤네는 흐름이 무조건 바뀌었다고 믿고 싶은거야 어 흐름 바뀌었어 아지야 흐름은 흐름은 계속 똑같애 요걸 버리는게 맞는데 아 안 바뀌었어 그럼 아 자 집중해 집중해 아 왜 안 붙어 집중해 진배씨 안 붙어 자 궁작사 하나 버리고 여기 여기 나 지금 샌드위치를 먹을 때가 아니야 여기 모모두 봄이 너 깊었을 때 급할때 먹어 어 아직은 샌드위치를 먹을 때가 아니라 아... 아직 아니야 흐름 흐흐흐흐흐흐흐 families 아아 말로 공격하면 안돼요 얼마 안남았네 울걸 그랬나? 이거 울었어야 되는데 안전팀 Typically packed 어 spices 곧 아 começa 거 에이 아까 울었어야 되는데 아 얼마 안 남아가지고 똑같은 거 또 내기 하절 5월! 해저 하절 5월! 2절 해저 뭐 있잖아 그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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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띄워야 돼 근데 마지막! 아! 템파이를 혼자 먹었어 혼자 템파이를 4천점이죠? 맛있어 뭐 울걸 아 청단 3점 많이 들어왔다 그래도 잘 넘겼다 심창맨 그래 자 슬기롭게 맞았어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슬기롭게 맞았다 슬기로 왔다 슬기로 왔다 슬기로 왔다 당하진 않았다 2만 5천점 가지고 천원씩 계속 버렸어 깔끔하게 버렸어 이제 내 차례야 어 옆구리는 줘 뼈는 내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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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폭풍은 내 것이야 자 오케이 가져가 가져갈거 줄거죠 줄거죠 고마워 병건이 어 줄거죠 병건이 고마워 음 음 음 진짜 각오하세요 진짜로 핏동살 핏동살 준비하세요 진짜로 어 큰거 왔어 읽어버립니다 북끝이나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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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끝 sina 써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어 형은 왜 버렸어요? 대사 듣고싶어서 대사 들리니? 우리 커브짱의 대사가? 북? 흑우들만 한다는 그거 아니 옥양아 돈 많은 사람 오케이 오케이 생뚱맞죠? 어? 왜왜왜 아냐아냐 아냐 깜짝 놀랐네 생뚱맞은거 버려 아 잠깐만 이거야? 아 붙더라 붙어 어려운데? 어? 맛있는데? 아 괜히 깡쳤나? 혈기 이런거 안좋아 안전하게 해야지 꼴치야 된한테 병건이가 버린거 따라버리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으흐음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sow ㅎㅎ Covid 자아 너무 어려워 bum 오 나 이거 열파만 하면 나도 게이밍슈트 입을 지도 좋다 이거 이렇게 노릴 수 있다 쳐내고 그냥 이건 아니에요 하나 쳐내고 하나 쳐내고 아 누가 리치 뜨면 내가 깡해나가지고 골치 아파 뭘 쳐내지? 그 사람도 골치 아파 아 내가 팬더냐고 왜 자꾸 대나무만 주냐고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어 두부를? 아 이번 판은 근데 좀 다 느린가보다 근데 몰라 마지막에 뜨면 더 아플 수 있어 우리끼리 싸우는게 아니라 우리랑 운영자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 다 떴다 떴어요? 떴어? 그거 하나만 버리면 돼 내 텐데 그거 큰 형 mies 아 dah 야 미쳐! 아 저거 왜 미쳐? 잘못 버렸네? 노래 좋지! 아 뭐지 저 형 이거 큰데, 이 판 큰데? 아 이거 내... 아 물리는 거 아니야? 아 내 노래는 들어본 지가 오래네? 아 노래 있었어 너? 안 산 거 아니야? 아 나 샀는데 왜 안 나오지, 노래가? 자 한판 두판 세판에 응 두판이요 형님 고맙습니다 침착맨 잘 버텼다 침착맨 잘 버텼다 오케이 내가 싸게 먹었다 오케이 침착맨 섹시했다 너 아 섹시했어 섹시했어 22,000원으로 아직까지 버텼어 침착맨 너 섹시했다 좋았다 좋았다 침착맨 무지했는데 나 쟤보다 100.100도 안 높아 오케이 진짜 잘 막았네 자 진짜 잘 막았어 자 잘 막았어 오케이 절대 지지 않는 맞아 지지 않아 지지 않는 맞아 오케이 침착해 방어마작 자 자 이번에 가자 이번에 가자 아 거북이 등껍지 속으로 쏙 들어갔어 다들 아직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아직도 괜찮아 동상국이 아직 멀었어 난 이럴 때일수록 공격적으로 간다 오케이 감 잡았나봐 쟤 아 떨만 했는데 아직도 나쁘지 않아 이번엔 폐가기 좋지 않네 오 북돌아를 버렸다 어 북돌아를 갖고 있어 누가? 야 야 북글씨를 얼마나 쓰길래 막 빛난다 너 글씨에 어 너 이제 안 써도 되겠다 글씨 잘 쓰네 잘 써 누가 북돌아를 들고 있어? 어 응 침착하자 아 침착하자 아 침착하자 아 그쵸 심플할이 베스트 심플할이 갈게요 침착하자 힝 침착하자 침착하자 아 이번에는 캨착하자 아 진짜 폐와의 싸움이다 정말 음 어음 몽 Ul 심플 아들 베스트 심플을 베스트 응 티했어 도착 누가 질문 외우겠는데? ㅋ ㅋ ㅋ ㅋ 할 수 있다 ㅋ 할 수 있어 ㅋ ㅋ ㅋ ㅋ ㅋ ㅋ 이거 3 버리라고? ㅋ ㅋ ㅇㅋ ㅋ ㅋ 9통 좋아 2통 버렸고 ㅋ ㅋ 아직 동삼국이구나 ㅋ 조용히 해. 어? 어? 뭐야. 1통을 물었어? 1통을 왜 버렸지? 1통으로 날 수 있다는 건가? 혼일색? 아 뭐야 1통이야. 아 모른척 하지마. 너무 티나. 너무 티난다. 너무 티났어. 지금 100도 다 나왔고 발 하나, 중 하나. 서쪽, 동쪽. 동쪽 나왔나? 동 하나. 퍼도 나왔는데. 일기통 간? 일기통 간. 일기통 간이면 찬타. 찬타네 찬타. 찬타 아니야? 일기통 간 혼일색. 혼일색 찬타. 설마 천일색? 없다 없다 없다. 각 없다. 아 이거 뭐야. 오케이. 일단 통숲의 위험. 그러면. 제가 칼총 한번 출까요? 자, 요거. 요거 가져가세요. 어? 8통 버렸어? 칼총 한번 쳐드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아. 어때? 아 다행히 넘었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세 줄은 부족해. 그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야? 그것도 아니야. 그건가? 그건가? 아 저거 아니야. 저거 안전해. 그거 다 나왔잖아요. 알면서. 어. 전병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잘못 들었어. 역이 없어 지금. 역 없으면 뜸. 흐흐흐흫. 오케이. 아 예예예. 이것도 역 없고. 그럼 설마 이건가? 이번 판은 그냥 수비하게 났겠는데. 아 이것도 아니야. 너무 없는데. 역이 없어 진짜. 날 게 없어. 그냥 머리로 갑시다 이거. 요거 쳐낼까? 쳐내.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쳐내면 이것도 쳐내야 되는데. 요거 쳐내고. 음. 아 뭐야. 통. 삼통.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어려워. 어려워. 여기 없다. 아이고. 아. 이렇게 안 본다고? 이거 먹는 판인데 내가. 어. 아이고. 아이고. 이걸 보고 통이 아닌 거로 알 수 있어. 저는 그냥 이기적인 플레이인데요. 요거 어때. 그냥. 그것도 아니야. 밟을 거면 밟으라. 나는 최단 거리로 간단데요. 난 내 거 하고 있어. 지뢰야 안 터지면 되지. 작전인데요.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안 나왔고. 아 뭐야. 에이씨. 어떻게 통이 아닌 걸. 어떻게 하는 거지? 통인 것 같은데. 제 말하는 거 보니까. 약간 심리전 걸고 있는데. 통인가? 흐흫 통이지 너 통인가? 그럼 요건 어때? 사기야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아냐아냐 그럼 이거? 육통? 냉 아니 저 형은 잘했어 친정말 잘했다 섹시했다 벗혔다 오케이 오케이 혼일색대로 통 형님 혼일색이야? 오케이 망관 망관 자 좋아 좋았다 고기 안 올라가가지고 지금 계속 언제 오나 그거 아직 그게 동사국이야 아직 한창이야 아까 잘못 풀어가지고 좋아 먼저 오는 건가 그게 어 좋아 빨리 집중력 이슈다 하아 어우 나는 무슨 한양이야 한양 수도야 나는 괴aggi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거든 하아 하아 이거 이거 arguing 병건이, 병건이 씨? 고민이 많아. 조폐가 조폐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되려나? 그래도 이거를 터내고 어차피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 병건이가 버리고 마자 그냥 터내도 될 수가 있어 병건이 형! 병건이 형! 이것도 있으면 같이 버리자 형이랑 나랑 부쿨 씨 지금 아 짜구치지 마요! 아니 서해 학원이냐고 어 뭐야! 형! 이건 어때? 신호 같은 거 아니야? 같이 그룹 쓰자 신호 아니야 이거? 영태형 아무리 점수가 낮지만 그래도 껴주긴 해 울었어? 가능성으로 간다 가능성 가능성? 안고 간다 거니거니 이 병건이 고등어 한번 봐야지 점수가 너무 조금 많이 차이 나네 근데 아 어려운데? 아아 역전할 수 있나? 어? 한찬히 봅시다 찬찬히 급하게 오지 말고 찬찬히 수비하면서 심플 인스텔트 오케이 심플 베이커 이거 여기여기랑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여기 갑니다! 리치! 하아 왜 이렇게 잘 붙어져 자 육순 리치 부유합니다 자 내주세요 두뇌 불가동합니다 아 선생님도 어떻게 두뇌를 불릴건가요 가봐야되나 아 어려워요 우리야 별로 가는거에요 아아 아가리쪽 아리아리 가리가리 아가리쪽 칠통 안전 칠통 1..팔만 안전 자아 샴통 샴통 안전 오 자 2통 안전 2통 안전 23 238 침착맨 잘했다 섹시했다 침착맨 느낌있었다 아 좀 부드러워 오케이 오케이 아 내 판매인데 22,000점 오케이 아 섹시했다 침착맨 잘했다 아 아 느려 너무 나 너무 느려 엉티 형 고마워요 아 그래도 4분 남았어 기회가 올 때까지 42,000점 기다린다 아직 남았어 코비가 좀 잘 안붙네 코비가 마작스마이 침착맨 아 나 한자책만 줘 어? 뭐 가져가나 악 종수곳 너 누가왔냐 집에 신력을 집에누구 온거아니고 누가와야되는데 누가와서 알려주고있는거아냐 무슨소리에요 형들근데왜잘해요 뭘잘해 지금 만점인데 주건 decre 주건이방건이 업겹네여 한국텐도맞아 진짜 sustちは 니꺼나 신경써 우리끼리 얘기하잖니 아 미스터 나 한자 공부할게 응 아니 나는 생전 나 생전 맞아 생전 맞아 아니 점수가 이게 널널하니까 다들 좀 그러네 안전할 때 아니야 옥냥이 3만점이야 아직 몰라 옥냥이 널널하다고 계속 돌릴려고 빨리 영태웅을 싸서 올인 시키는 거 마이너스 만들면 밥 1등 잡을 수 있어 야 이거 3등하고 4등하고 몇 점이지? 상등이 마이너스 1점인가? 상등이 1점 2점 5등이 4등이 마이너스 1점 2점? 어 3점이나 차이 나네 아니야 3등이라도 해야 돼 이거 3등이 누구야 침착맨이잖아 침착맨 아 다들 잘 쳐 이제 아 천점은 끝났다 1맨은 이거 생전 맞아 3맨은 10대 3맨은 10대 3맨은 10대 3맨은 10대 3맨은 10대 3맨은 1등 된다고? 말도 안 돼 어? 어? 만성이야 왜왜 왜왜왜 왜 지금 옥냥이 지금 뭐 신났어?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ries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подпис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harness 부탁 굵 아 자 붙어 아 버렸는데 나 아 펜만 나와 절대 꼴찌면 안 돼 2점 3점 차리고 1등이 10점 크다 1등 하겠는데 이번판 욱냥이가 또 따라하고 있어서 몰라요 어 가져가실 분 없어요 이거 침착맨 침착맨 머리 써라 아 이거 아닌데 두뇌풀가동 두뇌풀가동 아 이것도 있어서 안 되는데 아 이거 5를 버려? 여긴 부치수거 넘어갔어 이거 넘어갔어 이거는 그냥 머리로 갔어야 되는데 오 이어스 맨 이거 뭐야 구야? 미스터 깐거 저뭐야 구 구 구 구 구 구야구 근데 거꾸로 나오면 위에가 안 삐져나오지? 인풀안이 너무ijah 판처럼 보이세요 팔 인풀안이 더 여기서 하나 붙이고 여기도 하나 붙이던가 여기에 붙여서 버리고 제가 완성리니까 오케이 딱 두 개만 맛있게 나오면 된다 에잏 라니 에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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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써 병근아 불 좀 써 저 저 글씨 안써요 글씨 끊었어요 저 글씨 끊었어 아 이제 슬슬 또 폐 피할 준비해야죠 또 한 접시 이거 누가 계속 머리쓰다 졸죠 여기 붙이고 여기 아 머리가 너무 많은데 아 글씨 와 나 드로우 된거 구삭 3통 구만 1통 1통 발 테이블 보기 잡아 뜯어버리고 싶네 이거 아 아 이거 그냥 갈걸 그랬나 부시고 너무 많은데 이거 끝났네 이건 아 저 보세요 가져가고 이거 머셔버릴걸 이거 아닌데 아 뭐야 이거 아닌데 끝났어 이거 무조건 이거 가야돼 이것도 하나 나왔어 이거 놓치고 머리 갔어야 되는데 제발 이거 붙어줘 하나 나온다 지금 큰 거 노리고 있나봐 그래도 그거 나오면 딱 하려고 맨제는 안 깨고 있어 오 머리카락 온다 이거 바꾼다 머리 깨져 빨리 내 날라줘 야 내줘 어? 아 이번판 글렀다 전판부터 왜 그러지 집중력이 떨어졌네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다 안 썼어 다 쓰란 말이야 빨리 초반에 언제 나오는 거요 이것도 아니죠 요거 안전패 오 다행이다 어떻게 해야되지 날 게 없는데 아 왜 이게 나와 지금 하나 가능성 있어 이거는 끝났고 하 리치라고? 리치? 아까 이걸 갖고 갔어야 되는데 8패 남았거든요 8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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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건아 방어 방어 한다며 안전패 안전패 방어하면서 하는 거죠 티몬 아 아니 이걸 티몬 띄운다고? 나이스 천점 떨어졌죠 아 싸게 났네 어어어 오케이 침천맨 방어 잘했다 천원으로 방어 잘했다 오케이 아 잠깐만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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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이거 웅냥이가 1등 하는 게 나아 리치봉 마시고 웅냥이가 1등 하는 게 나아 버티면 1등할 각이 나와 아 밀고 어 벌썩봉이야 아니 왜 저걸 퐁을 했지 부긴데? 부긴데 왜 아 지금 뭐 발 이런 거 들고 있나보네 응 발 두개 백 두개 아 백은 니가 있었구나 백은 내가 있었어 하하하하하하 발하고 중 두개 하나 있네 절대 불글씨 쓰지마 어 나도 해버려 그냥 얼봤는데? 야 써봐 어? 하? 없지 백 발죠? 오 사롔다 발이 없네 중이다 중 어 뭐야 뭐야 혼일색이야? 찬타 찬타 혼일색 찬타 혼노도 혼일색 혼노도 혼일색 그럼 일단은 삭 조심 삭 조심 삭 일고 조심 상 일고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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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리 쥬얼 근데 이거 지금 한 벌이 못 버려 어? 아니네? 아 지금 한 벌이 못 버려 이거 와야 될까? 이거 와야 될까? 아 고민 되네 깨비 아 무서운데? 냥이냥이 용냥이? 어? 이게 맞다 오케이 아 근데 확실한 꼴등이 없어 지금 아 영탁이네 죄송합니다 윽 야 다섯 일아날로 갔어 충분해 경건이 보느라 여태까지 오는 거 점수대로 그대로 간다니까? 히 히히힛 어우 어떻게 알아봐 아 어렵다 맞아 아 왜 톤만 나와 나 방어가 왜 이렇게 낮나? 나 통 갈걸 5, 6, 7 나왔는데 어이 뭐야 천점은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자 침착하게 피할 거 피하고 먹을 거 먹는 건데 내 명건이 형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5천점이 깎여있어 몰라 미스터 나도 궁금해 한 번 했어 당어 하하하 아니 가만히 있는데 왜 5천점이 깎여있어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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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이는 삭수패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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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태형은 만수패 에이 깎여있어 옴니아이는 허허 아 병건이가 아니구나 그치 그거 아니야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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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허허 허허 보여 지금, 진짜. 너무 몰입해가지고. 보여. 위험한데 옥냥이. 너무 큰데? 너 중독이야 그거. 지금 보여 형들의 모습이. 너 좀 위험한 것 같아 옥냥이 너. 아 이거 뭐지? 아 씨. 아니야 아니야. 어? 아 병건이 건너 뛰기. 군대도 사기다? 설마 그럼 혼일색 둘 다 아니겠네? 그럴까요?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 패는 뭘까요? 바닥에 깔린 게. 영태형은 완성됐는데 막 버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공격 완성 됐네 이미 지금. 아니 내가 완성됐는데 막 버리겠어? 안 떠서 그래. 너무 멀어 다. 왜 이렇게 버릴 게 아닌데 저게. 나 신경 쓰지 마. 나 꼴찌잖아 옥냥아. 미안 거 버리는데 영태형 지금. 종수나 신경 써라. 종수 1등이니까. 너가 이겨야 돼. 무슨 말이에요? 종합 순위로 봤을 때 네가 이겨야 비벼진다. 맞아 맞아.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또. 안 나오네. 저 왜 버리면 나오고 버리면 나오고 버리면 나와요? 그니까 모르겠어. 모르겠어. 오오 영태형 썼다 리치다. 오랜만이다. 이건가? 아 오케이. 이거 기다릴만 해. 기다릴만 해. 기다릴만 해. 기다릴만 하다고? 뭐지? 약간 좀 사이드에 있는 펜가? 기다릴만 한 거 보니까. 기다릴만 해. 먹을만 해.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 오얄데. 나 선인데. 깡. 깡. 내가 이기만 하는. 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이 심정. 자 다음 건너세요. 시치원자들이. 좋아. 침착맨 잘했다. 좋아. 잘 버텼다. 섹시했다. 됐어. 오히려 찌모가 나. 오케오케. 뭐 옹냥 1등이야? 아 잠깐만. 이거 1등 뺏긴다고? 1등이잖아. 옹냥 1등이 맞다. 범소 마이너스로 되면은. 마이너스 10점이었나? 옹냥 그런 게 어딨어. 갑자기 룰이 새끼어. 그냥 바로 꼴찌. 바로 꼴찌. 끝. 옹냥 그러면 안 돼. 뭐야 동? 어? 뭐야. 어? 아 지금 남국이잖아. 동있잖아. 옹냥아 뭐 대지도 하는 걸 왜 자꾸 연기하는 거야. 아 너무 지났잖아. 누가 막 이렇게 있는데. 아 이제 연기를 하고 있어. 아닌가 아닌가? 옹기자. 지망생이야? 아. 아니네.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역시 은탁은 달라. 그냥 피가 좀 붙네. 드디어 금탁의 힘 보여주나? 은탁이 달라. 오케이. 예습 200시간 보여줘? 아 이거 이씨. 야. 끝내줘 말아. 내가 지금 5,400점. 6,000점 빨리면은. 나 끝날 수 있거든 이번에? 네. 게임 끝날 수 있거든? 거기 가요? 거기 가? 끝내줘? 끝내줘? 전해 갑시다. 형님. 아니 뭐 짐검다리여 다. 아. 아 나도 그레이맨이야 지금. 아 어렵다. 아 망했다. 하나도 안 돼. 야 이거.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좋지 않아. 옹냥이가 지금 싸게 빠질려고 준비했거든? 아 저 큰 거 준비 중. 큰 거 준비 중? 큰 거. 동을 먹어놓고? 지금 돌 앞에 두 개. 아. 아 이거 말하면 안 돼. 아. 4. 어. 일단 4 내린 건데. 4가 두 개다. 4통이다. 아카도라 할 수도 있어. 오케이. 5통? 하. 이거. 아 이거 안 돼. 뿡. 어? 이걸 또 뿡을 먹어. 형태형. 어? 구풍 뭐야? 어. 이게 뭐야. 뽕이야. 안 보여? 저거 날 거 없는데? 구뽕이야. 어. 어차피 잃을 거 없어. 끝내줘 말어. 이분판에 나 지면. 5400이라. 끝날 수 있어. 아니 아니 아니. 끝내줘 말어. 흘리던 얘기해. 동주야 끝내줘 말어. 흐핳. 하핫핰핳핳. 어떻게 들어볼 수 있는데요. 그냥 준다니 sucked. 하핫핳. ожет 그냥 빨리서 끝내줘는거지.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빨리면 될 거같은 거야. 주는거지. 내가 1등 만들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둘다. 힙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하아 침착맨. 이번에는 섹시해지지 말자. 잔인해지자. 침착맨. 남은 남국 다 먹으면 괜찮아 끝내줘 침착맨 종수형 왼쪽에 핵탄두 보세요 나 지금 핵탄두 장착했어요 바로 터뜨립니다 못쳐마 뻥터져 그냥 종수가 이기면 안되는데 옥냥이가 종합점수가 비슷한데 2등이 몇점이었지 어차피 이번판의 순위는 옥냥이만 있어 2등 종합점수 몇점이지 2등이 3점 2등 시켜야겠다 종수 2등 시키고 나랑 3점 차이거든 옥냥이 이겨야돼 옥냥이 주자 밤은 길다 옥냥이가 지금 동이니까 밤은 길어요 뭐가 옥냥이가 필요할까 어 기침을 한다 기침 대나무 숲에 있는거 아닌가 아니다 연통 나도 기침했어 나도 기침했어 통이 필요하다 연통 연기가 나는 통 안심가 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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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 내버렸다고 그게 뭐야 찌 어 뭐야 저 형 혼일셋 뭐야 왜 형이 달려 조심해 어 왜 형이 달려 갑자기 조심하는게 좋을것이야 이거 먹을땐 됐지 침참으면 생각하자 어 뭐야 그냥 막먹 뭐지 저 형 막막후 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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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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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다른데 괜찮아 나쁘지 않아 쌌어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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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네 이게 쉽게 갈 줄 알았는데 이번판 자 깔끔했다 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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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다 이거 뭐 버려지지 이게 맞고 옆구리를 너무 깊이 찔렸어 옆구리를 내주는 전략인데 login 너무 깊이집린 아니 미친놈들이 붙어있는 꼴을 못봐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지? 아까 단단히 났어 이병거이 화내지 마 북글씨 쓰자 화내지 말고 침착하게 북글씨 쓰자라 글씨 써 확실히 옥냥이가 금타기랑 좀 다르긴 하네 동호원 해야돼 그래유 아 구삭? 아 니네 뭐하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데 메타노는건 좋다 아.. 두뇌풀가동 하.. 줍시다 줍사 옥냥이가 발을 들고 있구나 공이나 발 공이나 발 공 빠졌고 발이구나 빨리 싸게 날라 또 오야 먹으려고 사만 버렸네 영태형 완성됐네 어 그러게 사만을 버렸네 잘못벌었다 아.. 뭐 괜찮아 이것도 버릴거라서 영태형 완성이랬어 펑! 퍽! 허? 뻔일색을 또 노리나? 서서 얘도 사만을 버렸네 삯 탁을 버리나? 퍽! 핫 아하 아하 어 내 차례 내 차례 한번 더 벨뽕 오히려 좋아 아니 이게 뭐 나는 언제하나 치 치 이 짐 아까 이거 다 했잖아 멜로뽕 탁 탁이네 위험한 거 버려야지 와.. 기가 막히다 이거 기가 막혀 이거 어허 인네임 하자 인네임 하자 음.. 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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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네 해야돼 어렵다 어려워 치 오오오오 어 저기 혼일색 본다 혼일색은 저쪽에도 사기있고 너도 사기인데 어떻게 혼일색을 보니 하하하 그러네 그런가요 이게 다들 셋 다 혼일색 봐 그런건가요 이게 혼일색 아 혼일색 혼일색 내주면 안되겠네 삭 절대 내면 안되겠네 아.. 나 삼만만 세 번 냈어 아.. 섭섭해 혼일색인데 삭을 버리네 일단 옥냥이 혼일색 아니고 오륙 버렸다 일단 옥냥이 혼일색 아니고 아.. 두뇌 불가도 혼일색인데 대기를 바꿀 수 있죠 혼일색인데 이거 한번 버려봤어 아냐 아냐 둘 다 혼일색 아냐 대기를 바꿀 수 있죠 조각맨처럼 지금? 흐름끊어 흐름끊어 너무 느려 옥냥이 흐름끊어 아 너무 느려 아 뭐야 섹시했다 네 팔에도 섹시했다 섹시했다 또 피했다 침착하면 또 피했어 맛들에도 싸게 맞고 섹시하게 넘어가면서 Dortm保 바람 바꿀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바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펄ən기 침착맨 нов 어.. 버금인가 버금? 바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 어허 한 번 버려봐 김밥 아홉 줄 자 남미국까지 왔는데도 바람 바뀔 수 있어 아 진짜 어 뭐야 뭐 벌써 미쳐줘 이럴땐 어떻게 하냐 너희들은 지금부터 방어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보이게 될 것이야 그냥 내가 할 길 가는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건 몰라 물리면 어쩔 수 없어 물리면 사고야 야 얘들아 이거 그거 아니자? 뭐야? 아니 뭐야 하하하하하 이럴땐 누나가 3개야 1팔 아 뒤돌아 없어? 18000점? 한해만?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2등각도 버릴 수 있고 아직 맥국이지 지금? 아니 오연대 아니 아 뒤돌아만 딱 떴어도 이거 병건이 형 침착했다 이번에 병건이 침착했어 계속 침착해 움직이지마 고대비 있어 그 또한 지나갈거야 와아 침착배 섹시했다 섹시해 잘 막았다 잘 막았어 오 괜찮았다 잘한다 병건이 잘한다 글씨 쓰고 있어 병건이 느낌좋아 지금 좋아 그대로가 핵지로 냈네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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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이 나쁜사람들 에이 나쁜사람들 잘 버텼어 잘 버텼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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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섹시하다 근데 지금 다 피하고 있다 부쿠부쿠 이리로 가야겠다 으흠흠흠 이리로 가야겠다 병건이 마이크 꺼졌어 약간 이리로 가야겠다 바로 작업실 병건이 형 작업실에 가야겠다 천만원 타야지 내가 담배 펴는거 아닌데 국밥 먹이면 담배 펴 은근슬 하나 떨어뜨려야지 전자담배고 담배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어 전자담배 안대 전자담배도 담배지 이름이 담배인데 지금 지금 피를 많이 흘리긴 했지만 더 참을 수 있어 아 더 참을 수 있어 네모에 얼굴을 넣자고 그릇감이나 아직 참을 수 있어 아직 아 이거 참을 수 있어 자 완성이고 완성 어? 이거 이거? 우리 옹섬 완성인데? 벌써? 벌써? 전판 너무 사기친거 알죠? 운홀량 운홀량 벌써 완성됐어 또? 운이 78이야 와 저 운으로 게임하네 아 여기가 매매하네 이거 쳐내면서 너무 크게 보다 근데 크게 먹어야 돼 천천히 쳐내면 돼 여긴 냅두고 일단 킹능성 놔두고 여기를 정리하자고 벌써 완성됐어 벌써 완성됐어 벌써 완성됐어 와 뭐야 진짜 극공 아 이거 버렸어야 돼 잘못 버렸다 이거 버렸어야 돼 어 뭐야 누구 소리야 이거 목소리 다른 사람 나왔는데 이거 버렸어야 돼 아 뭐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이거 버렸어야 돼 이거 버렸어야 돼 목소리 변했어 이거 버렸어야 돼 아 이거 버렸어야 돼 누구 유튜브 지금 강의 보는 줄 알았어 아 그래요? 어 아 이거 버렸어야 되는데 이거 버렸어 이거 버렸어 이렇게 했어야 돼 오케이 만들었다 만들었어요? 어 여기 이 오버린 거 보니까 끝났네 그니까 저 형 다 만들었네 여기 여기 여기가 오면 좋고 아 여기가 오면 여기가 오면? 음 아 여기도 가능성 있고 음 음 음 좀 한 두 개만 붙으면 되겠다 두 개만 붙어봐 벌써? 어 두 개만 붙으면 난 아직 아직 두 개만 붙으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렵다 어려워 아 뭐 답이 안 보이네 어 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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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어 얼마 안되네 어 섹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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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해 이번판 내내 섹시했다 으하 섹시 아 근데 왜 속도를 못 쫓아 가지? 그거는 패가 어까 하는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런 건 어쩔 수 없어 나도 지금 한자 공부 또 은 와 옥냥이 점수가 많이 나네 나랑 옥냥이가 언제 이렇게 올라왔냐 근데 옥냥이가 2면 돼 그러면 철년신이랑 나랑 점수 동점 되고 종합점수로 아니지 내가 1점 높구나 아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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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네 3등 2점 좀 덜했지 옥냥이가 몇점 안되고 음 아 패가 너무 난해해 어? 아 맥주 한잔 마시면서 할까 이거 음주맞이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 서서서는 서서서는 아 이게 뭐야 황카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두고 아 섭섭한데 와 그래놓고 100은 뭐야 진짜 이거 쳐내고 울어야겠다 울어도 될 것 같아 아님 딱 들어오는 거 보고 안 울어도 되고 자서 동서 어 이렇게 요거 쳐내 어 이게 안 들어오네 아이씨 이거 쳐냈어야 되는데 설마 아 나 저 팔이 가끔 6으로 보인다 짜증나게 뭐 아 형 눈이 그러네 침침해 침침해 보고싶은 걸로 보여 아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형도 어 잠깐만 아 머리 아파 머리 깨진다 저거 뭐야 안어리게 귀여워 우리 나이가 그럴 때긴 해 부크 부크 난 가끔 난 가끔 이 게임할 때 글씨도 잘 안 보여 진짜 나 이번에는 좀 잔인해질까 하는데 여러분들 괜찮을까요? 오케이 한번 기대해보겠어 나 오늘 섹시해요 여기서 0만 뜨면 역전 가능 아니야? 완전 가능 0만 뜨면 게임 끝날 수도 있지 8000점 빨리지 않나? 아니 그런데 0만이면 형 1등이지 그냥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렇게 붙었는데 왜 안 붙죠? 아름다운 밤이에요 여기서 0만 뜨면 멋있긴 하겠다 아니 이렇게 붙었는데 왜 안 붙는 거예요 어 이거 다 잠깐만 바닷국사 중이에요 아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섭섭해 섭섭해 중간까지 나쁘지 않았는데 음 좋아요 음 그래요 이거 쳐내야 되겠다 아 이런 패가 자꾸 들어와 나 오늘 파는 좀 나가린데? 바닷국사 중이에요 음 좋아요 나이스 일단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도 되고 요거 쳐내고 차분하게 여기도 쳐내거나 차분하게 어 어 정권이 형 6 낫다 어 나 안 움직여 정권이 형 6 낫다 나 마우스 안 움직여 오케이 그것도 포함시켜야 돼 마우스 안 움직이면 오케이 오케이 마우스 구장 오케이 괜찮아 이용해 기전패 용해 빨리 넘겨 빨리 넘겨 빨리 넘겨 야 이거 키보드로 어떻게 하냐 됐어 됐어 아 오케이 오 마우스 이슈 모니터 터치 형 오 영태형 영태형 마우스 배터리가 나갔나본데 기다려봐 모니터 터치 어 배터리 터치패드 터치패드 와 씨 마우스 배터리가 나왔어 오까다 냈는데 냈는데 했는데 아 지금 지금 연결했어 USB 준비했어 아 연결했어 자 오케이 자 마우스 배터리 나간적 하면서 우리가 실수를 기대했어 자 오케이 뭔 소녀 아 뭐야 아 이렇게 나오네 오케이 아니 나 이거 뭐야 서서서도하면 111이야 아니 이게 뭐지 너무 억가야 자 좋아요 자 좋아요 이거 안했으면 이거 모음 모음 간다 여기 하나 떠줘라 여기 하나 떠줘라 어 깔끔하죠? 음 음 음 음 뭐를 기다리지 종수형 아 어렵다 종수형 났다 종수형 났는데 머리가 두 개 있는 거야 머리 하나 쳤어 구가 머리였어 어렵다 어려워 구가 머리였어 아이씨 아이씨 안 뜨네 뭐야 아 요거 요거 옷감은 아니었어 10번 남았네 미친 어 오랜만이네 어쩐지 조용하더라 방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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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해지기 싫어요 그만 섹시해 그만 섹시해 이거 위험한데 이거 이거 예치가 안되죠 이거 예치가 안되요 이거 예치가 안됩니다 이거 예치가 안됩니다 이거 예치가 안되요 나 도저히 못 참겠어요 어떡하지 이거 버리자 이거 누구 깡이라도 좀 쳐주실래요 누구 깡이라도 좀 해주세요 깡 깡 좀 쳐주세요 깡 섹시한 남자에서 애원한 남자가 됐어 예 부탁드립니다 깡 좀 쳐주세요 자 아까 버렸던거죠 나쁘지 않죠 오케이 그냥 방어해도 돼 6삭 8삭 안전 구토 자 가자 끝났지 끝났지 끝났어 내려와 내려와 뭐야 패 끝났어 어 잠깐만 왜 엉텅이랑 점수차가 줄어드냐 잘 막았다 잘 막았어 이러면은 넘어가나 어 안 넘어가네 아 이거는 이거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잘하네요 잘 피해가네요 섹시했다 여러분들이 잘하네요 좀 늦었어요 근데 약간 그 치는 그게 너무 늦게 왔어 그게 아니 여러분들이 잘하네요 응 아니 그리고 그 늦게 친게 아니라 그 사실을 좀 늦게 알았어 아니 잘했다고 아하 여러분들이 잘했다고요 알았어 알았어 화내지마 알았어 화내지마 화내지마 괜찮아 아니야 안 돼 경건이 아니 잘났다고 아니야 아니야 픽시해 지금 아니 내 패가 다 이렇게 띄어져 있잖아 부튼패가 하나도 없잖아 내 패가 그리고 담배 필거야? 아니 왜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전담 인정해 주자 전담 짜고치네 짜고쳐 전담하고 천만원 말고 한 200만원만 내게 하자 그래 우리가 또 그 정도 능겨봐줄 수 있지 그래 붙은 패가 없잖아 나도 그래 나도 그리 섭섭해 한참 멀었네 또 야 근데 확실히 길다 그거는 반장전은 역전각을 볼 수 있긴 한데 어 그러게 역만을 볼 수 있으면 근데 우리 역만 못해봤다 여기 역만 해본 사람? 저 한번도 못해봤어 아까 했잖아 아까 했잖아 아 아니었구나 아니었구나 18000이구나 죄송 침착맨 한해만 최고 종수 배만 저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옥냥이도 백만 배만 나는 망가 아니야? 뭐야 뭐 벌써 니치야 지금 뭐야 화장실 갔다오면 론 못해 지금 빨리 돼 지금 빨리네 지금 빨리네 론 나오면 자동으로 눌러누갈 수 있어 아 론 자동하기 있어 기다려 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아 깜짝이야 딜레이 있어서 놀랐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기만 붙어주면 돼 여기랑 여기 아 뭐지 이건 읽을 수가 없는데? 그냥 울어버릴까? 그냥 울어? 울어? 울어 울어 형 울어 형 울어 울어버려 그냥? 울어 울어 여기서 Yep 나도 안전표 욕평내기 따라내기 국동안전 이건 위험한데 이거 안전하겠지 어? 이거 안전하겠지 국동안전 ... 그래 버리면서 각도 슬슬 보고 여기도 솔직히 다 쳐내도 돼 여기서부터 쳐내면 돼 아이씨 진짜 느낌 쎄하다 웅냥이 어차피 1등인데 종수 빨면 좋겠다 근데 2등 할 수 있거든? 형 가는 거 아니에요 종수가 2등 내라 6통 8통 안전 오케오케 이거 안전이지? 아우 김쎄한데 자동사령이 안 끝났어 이거 아직까지 사냥 완료 안됐어 하나만 나오고 끝인데? 아니네 사장실 오래 갔다왔는데 줘야되나? 이거 안전 어? 어? 배터리 뭐야 어어? 레치 추격 리치 간다 이러면 이러면은 쫄리지 이러면 양쪽에도 쫄리고 먼저 한쪽도 쫄리고 탄만 8통 방어해야되나? 삼국인데? 방 공격해야되나? 괴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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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있어요 어 뽕 울어 4통 8만 9통 7상 안전 어 쫄리는데? 어 이거 여반데? 어 어려운데? 어 이거 여반데? 어어? 어? 나는 이제 손을 떠났어 리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아닌가? 7통 안전 9통 안전 4통 안전이라 오케이 어 아 이거 한 번 안전하면 나도 된다 5통 괜찮아? 통 없구만 자 그러면 나도 이건 안전이지 아 차라리 그냥 찌모 하자 아 하나하나 하나하나 찌모 이 통 좀 하나 주세요 선생님들 통 쪽 다 안전이네 앞통 뒤통 다 가운데통도 거의 안전이야 통은 나와봤자 뭘요? 어 잠깐만 안 붙는다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옹냥이건 아니야 붙어 붙어 마지막에 경건이가 내준다면 철수가 내고 그걸 막는다 아 아 마지막 마지막 패 마지막 패 하나 남은지도 몰랐어 아 어쩐지 안 나오더라 이게 이렇게 된다고 4파이 막국 3국이네 3국이야 다 아 이런 적은 처음이야 수준이 많이 올라갔네 어 그러네 우리가 수준이 많이 올라갔네 이렇게 잘한다고 택시했다 다들 택시 택시 그럼 나 우야까지 돌아오네 어? 이런 변수야 이게 뭐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기다려봐 잠깐만 잠깐만 영태형 4만 6만을 버렸다는 건 이미 거의 완성된 거야 끝났어 뭐 맨날 완성됐대 끝났어 끝났어 아니 초반에 저런패를 버릴 수가 없거든 우리 다 글씨 버리고 있는데 저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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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봐 저거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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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삼사기 왜 아니 다 글씨 공부하는데 왜 영태형은 뭐예요? 혼자 왜 숫자 공부해 에? 왜 선행학습함? 안되는데 그럼 나도 글씨 쓸게 아 우심하네 애들이 됐지? 억지로 쓰네 억지로 써 아 중자 썼잖아 억지로 쓰네 형 그 글 쓴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지금 글씨 최소한 3, 4개는 써야 되는데 네 요정도 써 저 4개 썼잖아 4개 엊글 엊글 하시네 엊글 156 246 6 6 4 6 6 6 6 6 9 Lock 5 10 5 10 10 10 10 10 야 2버렸어 2버렸어 통주면 안된다 통 통 절대주면 안돼 아 너무 어려운데 이 법판? 오오? 삭숫대 자꾸 버려? 저 3연속 어때요? 네? 3연속 어때요? 아 3연속 서서? 저 지금 저 지금 자리깔아야 되는게 제가 버리잖아요? 제가 버리면 또 나와요 또 들어와요 거기? 예예 훌륭해 훌륭해 아 영태형이 나면 안되는데? 영태형이 나면 안되는데? 이거 나면 조금만 한 4판 5판만 넘으면 옥냥이까지 노려볼 수 있어 막국에서 오오 그정도에요 지금 점수가? 그래 조금 한 5판만 아이 잠깐만 났어요? 옥냥이를 나라 23,000점 옥냥이를 만점만 빨면 똘똘이 되네? 아 오케이 지나가고 옥냥아 내라 그정도에요 지금? 옥냥아 다 부셔 옥냥아 다 부셔 나한테 빨리기 싫으면 니가 완성한거 다 부셔라 그러면 봐줄게 나 다 됐는데 나도 아 너무 빨리 되서 아 삭인데 이거 삭? 이거 샤이닝 드로우 간다 아 뭐지 저요? 샤이닝 드로우 옥냥아 내! 그거야! 으음 이거! 어? 그거야?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미치 어? 추격리치 들어갑니다 선원 추가요 자 한판 두판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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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3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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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짓나게 딱 0점 만들면 뭐 점심 1점이라도 줘야 되는거 아니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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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0점 딱 빨리면? 아 저거 딱 0점 만들면 딱 댐 0점 병건이형 딱히 잘못한거 없었는데 이번에? 병건이는 잘못하지 않았어 못하는거지 아니 잘한것도 없어서 그래 그것도 맞아 이거 아 이거 아니 이게 내가 벌이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벌이잖아요? 또 나와요 중 한번 내버려 그럴 때 있어요 아니 마술쇼 같아요 제가 벌이면 또 나와요 이렇게? 아니 그렇게 말고 내가 벌이면 내가 나와 버릴라는걸 안 버려봐 한번 맞다 전혀 뜬금없는걸 버려봐 아 오케오케오케 눈갖고 버려 오케 눈갖고 버려 네? 오케 자 눈갖고 버려라 자 눈갖고 버립니다 눈갖고 눈갖고 생각하지만 실로는 안돼 اط NOT SEE 눈 감다 너무 오래걸리는거 아니야? 생각한거 같은데 실로 떴어 아 생각안했어 생각안했어 찍찟했어 생각안했어 자 declutter 정자 침착하게 북극씨 안쓰네 북극씨 안쓰는데 학인가 펄 아 아 마법천점으로 나네, 나네. 아, 이거 버려야 되겠는데. 중발북 써서 욕하는 것 같네. 아휴. 드로우, 드로우, 드로우. 아, 이거. 철수가 이번에 먹어가지고 2등도 힘들어 보인다. 역만 가자. 혹시 지금 남 두 개 머리로 쓰고 계신 분은 한 분 계세요? 남. 미리 말씀드릴 때 꿈 깨셔야 합니다, 지금. 아, 옹냥이 남쪽이구나. 옹냥이 남 두 개 들고 있어요? 꿈 깨세요. 남 두 개네. 꿈 깨고 내려놓으세요, 얼른. 안 되는 꿈 꾸고 계세요, 지금. 본인이 갖고 있다는 걸 저거 하셨네요? 예, 예. 이거 평생 안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저 녀석 하나 갖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 갖고 있는데 괜히? 하나인데, 심리전? 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꿈 깨셔야 돼요, 이거. 절대 안 내려놓을 겁니다, 지금. 아니지, 두 개 갖고 있나 보다. 어, 이것도 안 나왔네? 이거 뭐야, 왜 없어. 너, 누가 갖고 있니? 어. 동? 동쪽 아니면 의미 없는데? 없나보네. 어허. 티가 오는 날은. 에라잉. 오우. 진짜 남 들고 있나봐. 저런 거 버리는 거 보니까. 에라잉. 기온처럼 빨라 geh刻 놀자 타. It's over. Waygi clues. qraven. 44 percent. 위험한 걸수록 빨리 버려야지. 옹냥아. 옹냥? 왹냥. 진짜야? 남 두 개 들고 있어? 오! 진짜야? 남 보고fterкая는 거야? 남 기다리네. 1 2 3이니까. 맞네. 1 2 3 먹고 지금 남 기다리네. 남 내려... 내려놓으실 분 근데. 두 개 들고 계신 분. 나 내려놓을게 나 나중에 물리기 싫어 그럼 고맙습니다 니가 왜 갖고 있어 침착하자 침착하자 니가 거기서 왜 나와 봐봐 한개 있었다고 했잖아 형이 속으면 어떡해 이걸 속은게 아니고 누구 있다는건 분명히 해서 그냥 버린거야 기다리기가 오래걸려서 어차피 버리기 잘했네 나는 우리랑 재밌고 병건이 재미없나봐 아니 재밌거든 어차피 냈어야 됐어 이거 나중에 내면 더 위험해 나 지금 굉장히 재밌거든 굉장히 재밌어 침착매이 뭐 나왔네 그러니까 조용한거지 그러네 지금 약간 큰거 보고있네 나왔어 저봐 어 뭐야 아 잘못봤따 잘못봤대 아 잘못봤따 저거 찜탱 같은데 진짜 잘못본거 같은데 하하하하 천천히 쳐내보자고 어? 지금 냈는데 7을 했는데 잘못봤다? 구가 남았다 구가 남았다 구나 5가 남았다 아 진짜 잘못봤따 이거 이건 진짜야 진짜 아 이건 좀 아닌데 진짜로 이거 간다고 이런거 줘요 이거 가자 멋있다 멋있다 이거 정말 이거를 즈음으로 먹는다 이건 아닌데 어 이거 물리는거 아니야 저 형한테? 어 아 완전 잘못봤어 상남자다 근데 이거 먹어도 맛이 없는데? 아 이거 뭐 맛없는데? 아 다행히 영태형이 방금 냉패 하... 맛없어 이거 여기서 맛있을라면 어떻게 되지? 영태형이 종종 한번 써야되는데 에이씨 맞아 아 근데 이거 아... 300이나 합시다 침착맨이 지금 옥냥이는 3만점 이하로 빠질 수 있나? 아니 뭐 깡 할사람 없나요? 43,000 13,000점 빠르면 되는데 옥냥이만 이거 내가 영태형한테 당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깡할사람 끝내줘 끝내줘 말아 깡할사람 있어? 깡할사람 아 나왔네 아 영태형이네 에이 영태형이 아 이러면 아 이러면 이득이네 이번판 크게 버려 섹시하게 크게 버려 오케이 끝났어 아 아니 영태형한테 맞으면 돼 아 진짜 아 진짜로 두개 두개 대가리만 계속 나와요 무슨 생선 대가리만 계속 나와 근데 침착맨님은 0점이네요 이럴 거면 왜 했어요 네 네 지금 알려줘 지금 예 자 이게 아 자 1등 네 여태까지 내판 했을 때 1등 풍얼량 15점 와 맞다 잘해 근데 2등 4등 철면수심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3점차로 12점 2점 오 철면수심 12점 이번에 3등한거 좋았어 3등 또 승점 3점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옥냥이 9점 오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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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냥이 잠깐만요 아 9점 오케 저 0점인데 예예 0점인데요 아 팀장맨 이번에 이번에 시작하는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합류하는거 아니에요 아 예 팀장맨 이번에 이기면 단숨에 3등으로 간다 저 부탁이 있는데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스후 아 이거 누님 이 누님도 괜찮은데 후지가 운은 좋은데 예 한번 해볼까? 잠깐만 이게 중요해 계약이 안되있기 때문에 아 너무 힘이 없는데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다 어디 갔어? 아니 있어 있어 있어요? 왜? 여러분은 저에게 오랜만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줬어요 미친 카카오트냐고 요새 정말 무료했는데 제 진심을 지금 쏟아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진심을 다 썼다는 거야? 여태까지 썼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까지 사실 저는 모르는 어떤 게임을 해도 살살했거든요 전장도 그렇고 너무 재미없으니까 하지만 철면수심을 깨워버렸다 아 깨워버렸다 저 지금 샌드위치도 준비했습니다 하고있던 철면수심을 깨워버렸다 진짜 이럴 줄 몰랐는데 무서워 방금 제가 2등 했죠 샌드위칭 배보른 철수는 좀 힘든데 그쵸 나도 뭐 먹어야겠다 근데 진짜 첫판 두판에는 진짜 못하길래 쉬울거라 생각했는데 잘하더라 이제 저도 형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나는 근데 첫판 두판 좀 운이 좋은 거라서 아 근데 그것도 실력인 것 같아요 형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완전 더들간은 좀 다르죠? 오케이 오케이 왔어? 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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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침착면이 걱정이다 근데 병건이는 바빠가지고 지금 막 와가지고 이제 시작하니까 음 너무 못해가지고 저러면 재미없을텐데 몇개라도 같이 지기만 하면 재미없는데 이거 응 근데 어떻게 뭐 뭐 줄수도 없잖아 대줄수도 없잖아 그치 그치 기복이 좀 심하네 담배피러 간거 아니야 진짜? 에이 설마 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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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여러분 이거 하고 그 반장전 한판 남았거든요 네 그리고 뒤에 동풍전 다섯번 하면은 한 새벽 다섯시 되니까 그때 저기 강남에서 모여야 되나? 오 중간에서 모여 중간에서 모여 용산에서 모여야겠어요 용산도 좋아 용산 제가 국밥집 지금 알아놓을게 아 좋아 좋아 저 여러분들 예예 저 이번 컨셉은 스피드 스피드마작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컨셉을 바꿔야겠어 인내하는 마작은 실패 내가 지금 오케이 인내하는 마작 오케이 실패 저거 현금한 현지란거 그 축복받으려고 실패들고 왔다 어 잠깐만 캐릭터 다들 바꿨어? 여기도 어떻게 바꿔 나도 바꿀래 아 나갔다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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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내하는 마작 실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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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젓해도 스피드마작 이제 스피드마작 안참 안참는 마작 안참는 마작 안참는 마작 저 초대 한번만 다시 주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우 스팀 받아 감사합니다 우와 뭐야 아 이 친구 곱죠? 어 뭐야 처음 봐 아 잠깐만요 죄송해요 지금 여러분들 어 바꿔왔어 바꿔왔어 여러분들 저만 더운거 아니죠? 지금 저 에어컨 틀었어요 저 지금 굉장히 덥거든요 지금 저도요 저도요 야 근데 이게 게임으로 하니까 다행이지 진짜 돈글렸다고 생각해봐 진짜 장난 아니겠다 무섭겠다 진짜 아 근데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 친선전은 기록에 안 남죠 이제 아 남아요 어 이제 에? 아니 그 포인트 포인트 아 포인트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요 요 패 안 좋은 거를 넘기고 다음에 이제 은탁에서 해가지고 이제 금탁 간다 오케이 아 금탁 간다 아 승선전 있네 따로 아니 지금 흐름 끊었어 흐름 끊었어 아 저장이야 두판이라고 했지 아 동풍전이구나 반장전을 봐야되는구나 쩝 네판은 50%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자 다시 드립니다 나 지금 배부를 설명해 주시면 못하잖아 결제 태도 지킬려고 인생 처음으로 지금 여캐 갖고 왔어 뭐야 있잖아 좋은거 캐릭터 아니 있는데 이거 제가 몰입을 잘 못해서 남캐로만 왔는데 이게 다들 결제 태도 잘 지키시는거 보니까 나는 처음 해본 캐릭터가 여기 있어 말투가 열받더라고 인생 첫 여캐 다들 여기서 현재 얼마씩 가셨어요? 서울에 펑 자 20 20? 와 많이 했네 병건이 형 레디 레디 병건이 지금 병진 없어 어우 오늘 좀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뭐 방법 있습니까? 북글씨부터 시작하는거죠 자 이번엔 스피드마장입니다 각오하세요 스피드마장이에요 지졌어요 북글씨부터 시작합시다 북글씨부터 쓰고 캔톨이라던데 맥주 드신분 있나요 혹시? 자일리톨 퓨어 자일리톨 덩어리 씹고 있습니다 너무 열받았어요 옥냥이가 스피드 맞아 미안합니다 양해해주세요 3발 오케이 다 버려 써 다 써 진짜네 다 쓰네 다 쓰네 다 나오네 알 떼고 다 나왔네 만화천자문 다 써 오케이 막걸리 갖고 올까? 천자문 써 오케이 와 중도 써 버릴거 버려 난 이미 한시간전부터 방송이라 생각 안하고 있어 지금 메타버스야 지금 난 처음 시작할때부터 왼쪽에 종수형 보이고 오른쪽에 병건이 형 아 영태형인데 왼쪽으로 왔네 아 위치 안좋네 실제로 지금 아른거래 지금 이 작판에서 영태형 왼쪽에 있으면 좀 까다로운데 와 나 별거 아냐 진배야 이거 좋다 이거 영태형이 생각보다 안전하게 잘 치더라고 영태형이 패가 잘 붙어 온빨이란 얘기냐 옥냥아 아 뒤에 잘만들어 붙였어요 아 이거 옥냥이가 9점이네 나랑 좀 차이가 나 6점나 했는데 어 은탁 별거 없는거 같더라고 럭키은탁이랄까 부실골 다 똑같잖아 그런거 아니야 아 그쵸 비슷하지 나쁘지 않지 옥냥이 2약 물었다 아냐아냐 200시간 연습하고 왔는데 샘피언들 경비도 찾아보고 왔는데 아니 이거 진짜 20시간 이거 옥냥이 비행기표 예약했다던데 어제 일본 갈라구요 럭키은탁 맡기네 저거 중고 다 갔다올라구 저 배나입니다 럭키은탁 맡기네 조심하세요 둘 다 뽑아보여 음 버려야 되나 음 맛있는데 어차피 이것도 있는데 버리지 말까 음 이걸 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한번 먹어봅시다. 끝났거든. 뭘 기다리는게 맛있을까? 맛있다. 안 잊었다. 배가 불러온다. 못 참아! 오 리치? 왜 이렇게 빨라? 전혀 낌새가 안보였는데? 이거 못 참아. 왜 이렇게 빨라? 진짜. 설마 원트에? 깜짝이야. 리치. 너무 빠른데요? 귀엽다. 뭐가 나온거지 이거? 오 치스. 울었어? 울었어? 이건 버릴만해. 네. 똥똥똥. 아 기다렸으면 좋았을거 같긴 한데. 이건 어떨까요? 이거 아까 나가리잖아. 살았어 살았어. 일만 안전. 사만 안전. 동 안전. 사만 안전. 안전. 팔싹 안전.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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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다. 스킬 connected this was still single. 이건 어때요? 아 안전. 8싹 안전. 9만안전 9만. 팔싹. 9만안전. 아 나다. 공포게임 나다 이거. 89000안전 7만안전. 칠싹도 안전? 칠싹 안전 7삭안전. 2만 안전 2만 2만도 안전 8만 안전 5도 안전 이거 안 안전할 것 같은데 이거 안전하네 이거 안 안전한데 어디 돌 앞에 야 레알? 이거를 내면 안 되지 돌하잖아 너 할 줄 모르는구나 아 와 나 쩔하더라 그러니까 나 안 버렸거든 아 느낌 쩔하더라 쩔하더라고 맛있고 어 몇 점이야 8천? 어 침대에도 있었네 아 맞네 시작부터 만나고 쭉 아가리쩡 하하하하 하하 에이게 괜찮아 아직 소화되기 전이야 소화되면 나 가게 유아기 야무지게 쥬아 이건 내가 못했다 이건 내가 못했다 알면서도 근데 막을 수 없었어 이거는 알면서도 냈어야 됐어 엉밥치게 머리만 남았는데 어? 어 빠르다 스피드마작 원래 양년대기였는데 일부러 이게 나올 만해서 내린건데 스피드마작 간다 스피드마작 갑니다 스피드마작 스피드마작 더워 오거든여 이거? 그냥 가도 될거 같거든요? 흠창민님 네? 얼굴이 시뻘겟져서 관우얼굴 됐단 얘기가 있는데? 진짜에요? 아 더워요 아 더워서? 아 더워 덥지말지 저 걱정되네요 아 더워 아우 숨질나 로로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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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우우우우우우! 시작됐다 저기 또 아아.. 아 저 형 왜 저래?? 운 튀었어 또 나야? 아... 난데 이번에 로용히 트럭이면 지나가야죠 아... 연티형 오늘 운수치가... 200정도 되는거 같은데? 나아악! 와아 뭐야! 벙벌이가 울렸어 이랬어? 피해가 피해가 지금 내가 고부가 달달 구리구리구리 아니 잠깐만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이상한데서 욕심부리고 있어 word 아 아 아 자 글씨 의원님 individuals 이 Size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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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다 영태형 흐름 한번 끊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잘 찍는데 좋다 이거 아 발 두개 이것도 좋다 에이 맛없어 어어? 겸손하자 어렵다 어려워 염손해 이래서 담배를 피우는건가? 사람들이 야 뭐 참 그러네 결루야? 결루? 침착하게 하자 침착하게 아 자꾸 휘 지금 멘탈이 깨졌어 내가 보니까 깨진걸 지금 눈치챘잖아 그럼 안 깨진걸 이번 판에는 잘 풀렸거든? 허짓거리를 해 아직은 괜찮은거야 형 아 그럴 수 있어 멘탈 깨진것도 몰라 자기가 그래 멘탈게임이야 멘탈게임 어 라고 생각하는게 깨진거야 자 자 자 자 지금 지금 굉장히 영원하거든요 여러분들 깨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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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 공격 이렇게 먹어야겠다 검은하왕 글씨도 써있네 이거 에게리 쥬압 너무 맛있어서 안 무섭죠 이제? 아아 저거 진짜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천천히 내려 놔야죠 이거 뭐야 이거 두루루루뚝 두둥어에 이거 도나치가 흘러묻었네 리치데스 자 리치데스 갑니다 리치데스? 아 너도 아니 와 양쪽에서 지금 물렸어요 다들 아 리치 1발 맨젠집으로 가면 대박이고 자 침착맨님 섹시한가요? 방어해야 되나 아 옥냥은이는 뭘까요? 쿨하게 심플 이즈패스 어 육통구통 육통구통이야 필요한게? 육통구통 이사 북삼통안전 아닌데 육통? 거짓말을 할거야? 육통안전 나도 리치 영수 리치 못한 사람 누구? 리치마장에서 리치 못한 사람 누구? 아 병건이만 리치하면 아 리치 못해 병건이 3룸 공격간다 아 병건이 아 병건이도 이제 좀 괴롭잖아요 아니 아까 아 병건이도 이제 좀 괴롭잖아요 아 네 리치봉 이거 아 오케이 달달해요 리치봉 병건이 형 섹시했다 병건이 섹시했다 잘 거쳤다 흡통안전 흡통안전 아 나 이번판에 실수를 한 3개 한거 같은데? 아 섹시했어 괜찮아 괜찮아 안 잃었잖아 안 잃었잖아 섹시했어 자 자 동 3국이야 이제 동 3국이야 이제 동 3국이야 이제 시작이야 아 영택이 또 아카도라 아카도라로 내줘가지고 달달했어 아 빨간 돌아 빨간 돌아 빨간 돌아 빨간 돌아 빨간 돌아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심장 저기 종수 그냥 눈치 없이 그냥 점수만 먹을라고 아 형이 되게 못해가지고 내줘잖아요 심장 내가 공격을 해야지 아.. 넘길 수가 없잖아 자동이긴 하네 어쩔 수가 없었네 에 그건 맞지 이긴해 형 자 두부남모 웃기긴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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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내가 얼마나 돈 버리면 안되는데 요거 하나 쳤네 뭐 오케이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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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게 좋아 좋은거 맞아 그거? 응 요거 버리고 자 침찬을 가자 자 침찬을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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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리고 오케이 이거 맞죠? 오케이 자 침찬을 가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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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하고 요거에서 요거 후보 요거 후보예요 일단 요거 요거 후보 요거 후보 오케이 야 침찬하게 하자 진짜로 아... 아 침착하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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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죠? 오케이 요건 맞죠? 어허 자 나는 지금 오늘 처음 한 사람이야 나 오늘 처음 한 사람이야 나 오늘 처음 한 사람이야 나 오늘 처음 한 사람이고 나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 길을 단순하게 생각해 자 오케이 좋아 어 단순하게 생각해 오케이 좋아 단순하게 해 자 오케이 단순하게 생각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오케이 자 요거 거의 오늘 생각해 놔자 영태형도 완성됐어 이 버렸어 응 이 가지고 뭘 완성이 돼 뭐하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 나 모르겠어 지금 나 지금 머리 지금 지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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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이런 판단 쉽지 않은데 오케이 그럼 여기 더 붙여야 되네 여기도 하아 이거 잠깐만 우파는 내가 좀 색상이라 오케이 자 이렇게 가 음 바라하면 각이 있어 이거 여차하면 울어야겠는데 울어야겠어 오케이 얘들아 울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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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타이밍이야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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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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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줘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아아 뭐 날 게 없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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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태형 리치? 영태형 리치 어 영태형 리치 숨김 오케이 어 그냥 잠깐만 여기 여기를 쬐고 여기를 쬐지 말걸 그래야나 요거를 쬐는게 더 나왔던거 같은데 요것도 있어가지고 방금 숨김 봤음 어려워 어려워 나네 나네 아니야 이거 이거 여기 붙여야돼 이것 때문에 붙여야되고 여기도 찢어야돼 찢고 오케이 깔끔하게 가 깔끔하게 가 깔끔하게 가 스읍 맞대가리가 없고 이거 이거 위험하거든 이거 바로 버릴게 먹어라 어 위험한데 위험합을 냈어요 위험한건 버릴려면 빨리 버릴려나 가려면 빨리 가져가고 아무도 없나보네 5통 5통 5통을 버렸는데 없다 지금 2개 필요한데 아 뭐야 요거 버리고 요거 요거 붙어주지 5가 안전패 여기 붙어주던가 여기 다음에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개 네개 중에 하나 나오면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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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뜬게 나와 계속 이번엔 못하겠는데 리이치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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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자아 똥줄 탑니다 뭘까요 과연 뭘까요 습리전 자아 어떤걸까요 통이거든 쟤 통을 좀 버렸어 아 뭘까요 안전 통을 버렸으니까 4통 버렸으니까 3통 안전이지 이게 좀 있는거 같은데 쯔모 아 미치마 민즌 쯔모 히드라 찍찍 침배 찍찍찍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그사니 오 뒷전화 두리야 붙었어 와 다네마 아 이게 뭐 백 아니 달렸어야 됐나 히드라 찍찍 아니 저기서 18000이 나와 고급했어요 아 아 시원시원하게 쳐해줘 졸테기처럼 왜 저래 쟤 아 이거 아닌데 하하하하 히드라 공 사모 편네 공 사모 방사모 그걸 쯤으로 아 한방에 병건이형 섹시하다 병건이형 병건이 괜찮아 할 수 있어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근데 이번에 패가 좋거든?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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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그거라도 낳아야지 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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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먹어 이것도 이건 안 먹어? 오케이 오케이 야 거기서 그게 딱이네 자 쉽게 쉽게 가자 쉽게 쉽게 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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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보면 돼 여긴 여기 붙이는 오케이 쉽게 쉽게 가 오케이 요거죠? 오케이 오케이 고고 고고 오케이 또 이상하게 꽂아서 가지마 또 이거 이상하게 꽂아서 가지마 쓰고 요거 간다 요거 요거 하면서 쪼? 쪼? 괜히 버렸네 오케이 오케이 너무 크게 본 것도 아닌데 아.. 아쉽네 아쉽네 하나 주세요 형님 야 먹어라 그냥 심플이 가봐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제 스타일 아니에요 형님 아 저 가려먹습니다 오케이 너무 재미하네 여길 쳐내면 다 빠졌네 근데 요것도 있어서 어차피 쳐내도 똑같은데 에라 심플 심플 어어? 어어? 그렇게 시원시원해? 살을 버렸어? 아 생각하느라 귀찮아졌다 저기 버리고 막버려 막버려 편하게 갈라고 막버렸어 아 주세요 형님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딱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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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딱 혹은 딱 혹은 딱 어? 종수형 고민한다 종수형 낫다 아 잠깐 고민 된다 고민 된다 저는 하나만 더 들어오면 나는데 하나 째는 중 요걸로 가겠습니다 와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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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만을 쨌어? 채팅창이 무릎이 올라오는 중 어려웠다 어려웠어 채팅창이 지금 무릎이 올라오 5만 3만 3통? 사기고만? 하기나 7, 8, 9통 그쪽? 6, 7, 8통? 자 과연 뭘까요? 아 여기 어떡하지 야 5만하고 3통 쨌어? 이거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거지 이거는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어 이거 초출인데? 영태형? 응? 아 병건이였어? 어 뭐야 쟤 자일쇠? 야 얼마 대사이 소사이? 크다 이거 동서남북 남있냐 남? 남 하나서 동방풍 불면 된다 지금 동북풍 아 좋습니다 어 동북풍 지금 병건이 아주 조용한거 봐 지죽은 듯이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나쁘지 않아 남패 버려버림 여기 크다 이거 저기 아무거나 붙일수 있잖아 그냥 아무거나 붙일수 있세 혼일색 이런거 되잖아 그치 혼일색 혼일색 아무거나 아무거나 어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안 뜨지 근데? 이거 병건이 갖고 있구나 오케이 흠 그럼 어떡하지 난 북북북 남남 남남 나왔고 서 또 있고 남서 어차피 대사위는 깨졌고 저기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붙여도 나 맛있게 날 수도 있어 흰창맨님이 삭수패랑 만수패랑 통수패를 다 버렸네 다 버림 다 버림 뭔지 모르겠네 오케이 아 제대로 걸렸네 2, 3만 버리고 1통 버리고 탁수패끝에랑 앞에 버리고 통도 버리고 가운데 건가 본데 어? 얼마 이거야? 아 나 지금 이상해 막 클릭해 아 저기에 갖고 아 이러니까 안나오죠 와 싸다 싸다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좋아 흐름 가까웠어 얘는 멋있는데 왜 이렇게 맛없어 아니 단순하게 갑시다 단순하게 단순하게 아 근데 병건이한테 물린 건 인정 단순하게 갑시다 나 한 한 이십판만에 한 번 먹었거든요 그니까 아 내가 다 기분이 좋다 내가 다 기분이 좋다 이제부터 먹지마 이제 한 번 먹었으면 됐어 먹으려면 종수거 먹어 야 이거 내걸 먹어요 난 안 나눠줘 종수 뜯어먹어 4만 천 점이나 했어 세게 먹었어야 되는데 먹는 건 양보 못하지 또 이거 버리고 scares 허 가 아하 까비 이거 나 이거 이거chine 이거 Sana 귀여운 like 막 아 한 개 다 먹으면 큰일 나겠는데? 아니 손오공이냐고 먹을수록 세지냐고 진심을 다하게 만들어줬어요 확 났다 프리더 그거야? 프리더 나 안가 그러면 누구지? 병건이는 크리링 크리링이 죽어야 되는데 응 죽어버리고 어어 이거 뭐야 이거 좋아 하나 둘 셋 요게 맞는거 같죠? 1,2등 신났어 바라는거 봐 하하하하 버립니다 아 이게 말수가 오오오 요래요래 막 요래? 요래요래? 참는데 여기서 이기랑 이게 붙어준다면 어떻게 해야되나 어떻게 해야할까 야 이거 오오 리치 벌써 리치 벌써 리치 벌써론 벌써?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보내 보내 괜찮아 이 정도면 사정권이야 이 정도면 보내 보낼사람 보내 나 남국이야 괜찮아 야 근데 이거는 사고야 사고 오 예우스 오 노 예스 예스 이 정도면 좋다 이 정도면 좋아 덴 그레이 메인 야 좋아 좋아 와 겐 그레이 메인 어 병건이형 동풍천했네 아 채팅창에서 너 난리났다 너무 잘한다고 아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거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운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좋지말지 자 묻어버려갖고 여기랑 여기 한번 천에 먹을까 아 비건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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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름이지 좋아 저 종수거 먹어라 아 왜 또 나 싫어 나도 종수거 먹으면 나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영태형 영태형 여기서 내줘 자 먹어 침장맨 먹어 아 내가 내걸 먹으면 안되는구나 흐흐흐흫 흐흐흫 청수거 먹어 아우 먹힌줄 아우 먹힌줄 아우 이 딜레이 기본 디본 3 7 2 5 8 납싱 아 한번만 줘요 한번만 줘 납싱인가? 나 세체만 할랑께 세체만 할랑께 아 시원하게 도와주셔 아 그니까 줄라 그러는데 뭐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데 돌 앞에다 버려 응 어 아 시원하게 도와주셔 좋다 이거 마지막판 아니죠 계속 가는거 계속 가는거죠 오늘 날씨도 가는거죠 오늘 끝날때까지 가는거죠 저 이걸 버리고 개이득을 노리자 으흠 감사합니다 땡큐 옥냥일 아 역시 아 이거 좀 괜찮은데 점수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와 아 쟤가 오지 않죠 네 오해하죠 제가 오해하죠 오케이 어 뭐야 망점이야 어 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옥냥이 최악 옥냥이야 영냥이네 영냥이 아홉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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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이야 영냥이 아 옥냥이 종입이다 옥냥이 이러면 옥냥이네 왈래 다 따라왔어 엥냥이 어디있냐 얼방이래 얼방 아무나 옥냥이 빼고 다 먹으면 되네? 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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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도 못해 돈 없어서 아 근데 실제로 리치 돈 빌려서 못함? 리치먹 압수 그냥 놔야 돼 그냥 놔야 돼 그냥 놔야 돼 아 병건이 또 한자 써 한자 쓰고 내가 그냥 놔버리면 된다 이거 놔버리면 야 나 갈 길이 멀거든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멀어 아 영태형 또 불안한데 저 형 또 음 여기지 날게요 누가 저 천 천원만 빌려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 네 안 돼 못 빌려줘 제가 빌려줄게 미스터 내가 빌려줄게 아 역시 병건이 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빌려줘야 돼? 어떻게 빌려줘야 돼?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안 돼 아 야 어려운데 죽게 누가 먹어라 고맙습니다 잘 먹게 형님 아 저놈 저거 형님밖에 없어요 아 저 폭탄인데 괜히 저놈이 먹으면 안 되는데 아가리 버리지 말고 아까 버릴 거랬나 아까 버렸을 수도 있어 너 처음부터 갖고 있었어 지금 종수 3점? 네 처음부터 있었어 처음부터 있었어 어차피 걸렸겠네 계속 안가면 일단 이거 무조건 다른 놈이 먹어야 된다 이거 와 18,000점을 좀 와 다른 놈을 줘야 돼 여기에 맞네 여기 하나만 붙여주면 끝나는데 여기랑 여기 어? 어? 뻥? 어? 설마 뚜이뚜이 까지? 어? 이거 설마 뚜이뚜이 까지? 뚜이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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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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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야 된다 이거 크다 니가 없다 하지만 난 울지 않아 아니 조용히 니가 없다 아 이거 불안한데 아 불안한데 승부사야 아 이번에 내가 먹으면 역전도 가능해 보이는데 근데 쯔모 쯔모로 가자 쯔모로 알겠습니다 형님 쯔모로 갔습니다 아 미친거 하네요 아 쯔모로 가자길래 이러면 그럼 옥랑이 어떻게 해? 옥랑이 올인 되면서 내가 1등 먹으면서 어 잠깐만 안 돼 안 돼 아니 이러면 그냥 따라 빌려줄게 아니 그럼 나 따라가지 못해 아 저런 저런 아니 아 아 여기서 저게 쯔모로 나는건 아 이거 영태형이 다 해줬어 이건 나한테 여캐로 안한다 했지 아니 아니 여캐로 아 아 잠시만요 왜 나 더 할 수 있는데 왜 다음에 다음에 이번판은 끝났어요 야 이러면은 얘가 10점 아 근데 영태형이 2등이네 움직였어 2등이 몇점이었지? 2등 3점 음 5 4 4 3이야? 계산합니다 다시 5점이야? 5 3 2 마이너스 1이니깐 5 3 2 누가 3등이었냐 저요 병건이 3등 저 2점 영태형 18점 영태형 18점 영태형 18점 병건이형 2점 2점 동수형 17점 17점 오 다 반짝 따라왔어 옥냥이 8점 옥냥이 8점 옥냥이 8점 오 요스 자 이게 이게 5라운드죠? 네 이게 5라운드 끝났고 이제 동풍전으로 갈게요 다시 안장전 김형태 승 동풍전 안장전 대회룰로 김형태 승 동풍전 동풍전으로 가도 그건가요? 이어지나요 점수? 이어져요 이어져요 동풍전으로 가면 이어지고 점수는 그대로 5 3 2 마이너스 1인가요? 5 3 2 마이너스 1 그대로 가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2배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2배로 가실게요 그러면 아 2배로 갈까요? 아 근데 동풍전을 2배로 가면 동풍전이 왜 2배야 왜 단장이 아니고 동풍이 2배인가요? 그거는 진행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동풍은 그대로 하죠 5점 5점 그대로 갈까요 그러면? 네 그대로 가죠 그대로 가죠 그리고 딱 정하죠 한도 끝도 없으니까 20판 한정으로 하죠 오케이 20판 한정 20판이요? 동풍전은 동풍전은 빨리 끝나니까 동풍전은 빨리 끝나니까 동풍전은 빨리 끝나자니까 아니 무슨소리에요 지금까지 한게 열판이에요 동풍전을 치면 동풍전을 치면 자자자 아니 그게 맞아요? 아니 지금까지 동풍전 50판 했어요 저희 근데 20판 금방 가 이거 아이고 저 감 잡았어요 지금 제가 계속 멘탈이 깨져가지고 좀 이상하게 했는데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고고 동풍전 고고 동풍전이 운빨 좀 따라주거든 빨리 나는 것도 중요해요 깔끔하게 동풍전 아 영태형 써줘 왼쪽이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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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방금 한 번 겸손 안했는데 그거 18000점 정도인거 와 아니 미스터 빨리 리타이어 해가지고 나 3등 했잖아 더 따라갈 수 있었는데 아 형 점수 줄라 그러고 내가 아 펑 아 펑 아 영태형 빨리 달리네 동풍전 동풍전은 빨리 달려줘야디 아 펑 아 나 패가 계속 좋은데 이제 안전패 아 나 이제 패가 좋아 진짜로 나 진짜 좋아? 어 심장매 12시 패 미친거 아냐? 아 좀 섭섭한데 이거는 요걸 버리자 아 아 이거 버리지 말까? 아 요거 좀 고민했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딱 하고 버리니까 나오고 양념치킨 후라이드 두개 아 반반 오케이 오케이 요거 버려야지 뭐 어 이거 잘못 없어? 요거 있으니까 하나 오케이 조그마지만 맛있어 완성됐다 벌써? 어 지금 한 버리고 일 버렸잖아 일 버리고 넌데? 난가? 완성됐어 영양이가 정확하네 역시 금탕은 달라 어 완성됐잖아 지금 볼 줄을 안해 완성됐어 그거 한번 버려볼까요? 그건 아니야 사삭칠삭인가? 사삭칠삭? 사삭칠삭? 진짜 왜 샌드위치를 먹은게 알겠네 아니 이게 설마인지 모르겠네 아니 아니야 이삭 오삭이다 이삭 오삭 이삭 아니야 이삭 오삭이라면서 왜 이삭을 내 이삭 터스트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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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아 2만이구나 음 2만 1만 1만 오 찬스 어 어 어 어 어 부커시셨어요 부커시셨어요 오케이 이삭 쁜 나쁘지 않카 어 뭐야 저요 어어 뭐야 나게 먹고 빨리 나게 나쁘지 않카 어 나쁜데 저 하나만 있으면 나거든요 저 하나만 있으면 나아요 내가 왜그랬지? 어 벌써? 내가 왜그랬지? 오케이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케이 아무도 몰라요 이러면은 이것도 안되는데 아 내가 왜그랬지? 철면 리취! 햄버거 먹고있어 뭔가 내줄거야 퐁이 너무하고싶었어 1통 너무 이쁘게 생겼어 철테는 아직있어 퐁 나를 도와주는건 0평 밖에없다 퐁 어? 어 뭐야? 어 1쌤? 아.. 아.. 아까보다 약해졌어 오케 위엄? 뒤로 내 머리를 깨버렸네 괜찮아 근데 뭐 아 미안한데 핸드위치 누르려고 아 미안합니다 자 섹시했다 1팩 아 뒤로 안돋네 쏟았어 만관 쏟았어 아 좋아 좋아 만관 큰데 옥냥이 금 탁 맞지? 많이 하면 다 해 전전같은거야 좀만 기다려 금 탁을 방송끼고 안찍었더라고 그래서 아니 좀만 기다려 한 명이 찍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 어? 자 집중하자 집중하자 어? 이거? 으꼬? 아 욕심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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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햄버거를 다 먹었어 아 샌드위치 아 근데 이게 있어서 어차피 상관없는데 그냥 욕심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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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거지 이거? 그냥 기다려볼까? 기다려봐 야 짝짝 짝짝 붙는다 짝짝 붙어 짝짝 붙어? 아 아까도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안 나온다 안 나와 짝짝 붙어 으흠 섭섭해 절대 안나오는데 이거 내가 노리는거면 근데 이게 아 반장전이면 동풍전은 동풍전은 모험하기가 겁난다잉 나 좀 섭섭해 안 나온다 안 나와 나는게 날거 같은데 빨리 나는게 오케이 영태형 빨리 난다고 하고 오케이 오오 날라감 오케이 나 치함 오케이 1-1인데 치함 그리고 돌아버려 어? 뭐지? 깜짝 놀랐을듯 동? 동 두개? 동 인 나왔는데 아닌데? 아 아 아 영태형 또 싸게 먹으려고 두부암모 저도 빨리 갈게요 그냥 이거 그냥 조금이라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먹죠 그냥 내 편이 안오네 요거 해야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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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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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좋다 이거 뭐 크게는 안 놔도 오케이 오 풍 나한테 찬스가 또 왔나 나갔네 좋아 그럼 몇 점이지 한 판 두 판 두 판 맛없네 두 판이면은 이게 자폐가 들어가 있으니까 30분은 되나 그리고 컷즈가 있으니까 아 어렵다 이 판 60분은 되겠다 두 판이면 한 6천만 아 이 판 나 못나겠다 못나겠다 못나겠다는 사람들 다 지금 만든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맛있는 건데 자 두 걸음 두 걸음 두 걸음 아 뭐야 돌아 돌아 아니 돌아 3개 아니 아 내 왼쪽에 침착맨이 아니고 옥냥이였잖아 소원연속 있었네 이거 3은 다 터졌다잉 야 삼도라를 어 저거 옥냥이 붙으면 난리 나겠는데 근데 옥냥이 어 병건이가 1위치를 냈또 여기서 병건이 올라왔나 어 나네 갑시다 아아 아아 아 나 근데 이번엔 진짜 잘 붙는다 이거 어 달려 이거야 이거야 공격적으로 해 떠라 떠 아아 형 야 3깡 3퐁이다 3퐁 똘이 똘이가 옥냥이 똘이 똘이가 옥냥이 똘이 똘이 아 잠깐만 어떻게 해도 저거 공격적으로 해 걸리면 이거 그냥 난리 납니다 깡 아니 형 이 상황에서 깡을 하면 그게 가장 깡 깡 좋아 깡 좋아 자 7통 7통 돌아다니템이다 아니 turf 뭐참아 나도못참아 그럼 아 그게 안뜨네 영상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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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오 설마 이만보고 네니건 아니겠져 싸다싸 왜 plac.... 아 나 7인 줄 알았어 아 내가 나면 크게 나는데 anne 아... 달리다 정권이 잘했다! 이럴 거면... 안 돼. 안 돼. 이럴 거면... 아... 계속 공격적으로 가야 돼, 근데. 한국이야 벌써. 야, 진짜 정권이 진짜 잘한다. 야, 진짜 동승전 금방 간다. 그 다음에 끝이야! 동승전 금방 가! 진짜 빨라. 아, 진짜 잘 붙어. 맞을게 할 바람이 맞구나. 그냥 한두 판 빨리 세게 나면 그냥 끝이네. 아, 빨리 나아야 돼. 빨리 나아야 돼. 야, 동승전은 진짜 금방금방 나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잘 붙어. 어, 이거 잘 붙어? 어, 나왔어? 미쳤어, 나. 지금 나. 나 못 말려. 나 아니야? 나 못 말려. 진짜. 아니, 저 별론데. 음... 이거 그거 가야 되나? 나 지금 친구임. 오케이, 내 차례. 오히려 좋아. 선 스킵. 진배는 빨리 날 생각밖에 없어. 1등이니까. 아, 1등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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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풍전은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 차이 안 나. 얼마 차이 안 나. 맞는다, 물린다, 물려. 아... 오질 않아. 아니, 아니야. 그거 너무 멀어. 난해해, 난해해. 가자! 안 돼. 어, 이렇게 빠른 리치는 좀. 제가, 제가 오해하거든요. 핵탄도 장착. 튀어야 되나? 이거 날 게 없는데, 나. 어, 이거 버려야 되고. 아니, 내가. 동풍전만 해서 그래. 아, 영태형도 3돌하네? 오, 장난 아니. 동풍전만 해서 그래요. 안 되겠다. 천이 안 와. 일단 쳐내고 봐. 요거 버려. 울어라! 울다! 울어서 나는 수밖에 없다, 이거. 아유!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아, 아까. 흐름이 아까까지도 왔었는데. 울어. 울 거야. 공격해! 울어! 공격해! 아, 잠깐만. 이거 졸아색인데. 울어. 차라리 나 줘. 차라리 날 줘. 내가 싸. 내가 싸. 내가 싸. 내가 싸. 여기서 우셔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싸. 여기서 우셔야 합니다. 이건가? 영태형 김밥이 몇 줄이야 지금. 아닙니다. 흔물이 안 납니다. 김밥 봐. 영태형. 그거 아니야? 그럼 나도 아니야. 여기서 눈물이 나요. 울 거야. 울어. 아, 아니구나. 넘어가구나.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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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인가? 아니야. 울. 울어. 울어. 아. 자, 안좋고 해. 아니야. 아니야. 울어. 이거. 아니야. 미스터. 야, 근데 리치는. 아, 미스터. 아, 미스터. 그니까. 어, 뭐야. 울량이야? 아, 미스터. 아, 미스터. 아, 미스터. 미스터. 야, 근데 싸. 근데 싸. 근데 싸. 맘이 약해. 병건이가 맘이 약해. 일부러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나 기분 풀어주려고. 야, 병건이 1등이야. 병건이 1등이야. 1등. 3300, 400. 안 돼. 잘해. 안 돼. 티나. 미스터. 너무 티나. 어? 어? 아, 미치겠다 진짜. 와. 아, 미치겠다 진짜. 와. 근데 한 번만 나온다. 1등 할 수 있어. 이거 돼? 이거 되는 거야? 물어보는 거 보소? 뭔데? 뭔데? 5만을 버렸다고? 첫 회부터? 아, 몰라. 울어. 아까도 계속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네. 울어버려. 응? 아, 근데 완성은 안 되고 상대 위험패만 다 있어. 울어, 울어. 울어, 자꾸 울어. 아니, 형. 울어. 아, 이제 울어도 돼, 이제. 이제 안 울어도 돼. 그쵸, 이제.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제. 만들기만 해볼까? 아, 어렵다. 난해하다. 만들기,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만들고. 야, 이게 동풍전이 되게 스피디하네. 아니, 그니까 내가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 방금도. 공격 안 하면은, 져. 저, 국사무쌍. 영양씨 본인 공격하지 마시고요. 국사무쌍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계속 해야 돼. 계속. 주먹, 지금. 주먹 닳도록 쳐야 돼. 어? 자, 머리가 완성이 됐고. 괜히, 괜히 영만이 아니네. 국사무쌍은. 아, 어렵다이.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나 어려워. 여기, 여기 있고. 난해, 난해. 여기도 있어요. 주세요. 이건 없어요. 주세요. 이거 근데 먹어도 맛이 없는데. 서서. 동동 서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는 게 어디냐. 8,000점 차이라. 한 4,000점만 먹어도 감사하지. 너, 시üğ버. 이게, 뭐. 죄송한데 뭐라고. 조금. 뭐라. 주멀거리십니까? ㅋㅋㅋㅋㅋ 약간. 죄송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그래요. 너도 아까 많이 중얼거렸거든? 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참대 말고 바로 치고 나오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부재 적은 분야 넣어, 이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나 초반에.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어 왜 만스페 다 버리면서 저렇게 안 뜨대 뭐 꼬였어 갑자기 아... 애매하다 다들 가는 게 비슷한 거 같은데요 바닥에 달린 거 보면 점수가 너무 낮아 2만 4천 차이? 이것도 있는데 왜 이걸 버렸지? 2만 4천 차이? 가 비슷한 거 같은데? 아 어렵다 어려워 어 글씨 좀 쓰고 나도 글씨 좀 쓰고 이야 진짜 잘 붙는다 verdade 미쳤어 지금 돌아버릴 거 같아 그냥 막 버렸거든? 근데도 막 붙어 어거지로 아니야 진짜로 Leonaca 형 이거 싸게 싸게 먹을라고? 아 이게 안 나와 여기에 너무 욕심하라 공격해야돼 지금 샤게샤게 갑시다 공격을 해야돼 오 병건이 많이 시켜만 버린다 다들 맛만 버려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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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몸 야 이거는 솔직히 못피해 누가 맞을래 못피해요? 다 벗었어 알몸 딱 돼 침착면 딱 돼 1등이네 너 딱 깜짝이야 그거 내 그거 그거 내면 쏘아버릴거야 아니야 저거 아니야? 뭐지? 저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형한테 기회 안가 병건이 지금 꽉 참고 있었어 1 2 3 참타 저건 모르겠는데 저건 완전 그냥 머리댁이라 와라 와라 어? 몇개 안 남았는데 근데 잘 생각해 철면심 요고? 형 요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아깝다 요거? 요거? 고고 고고? 아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그거 아니야 그걸로 그걸로 내 주는 꼬로 못봐서 바꾼까? 고고 고고? 이거는 버릴 수 밖에 없는데 요건가? 그럼 요건가? 그거 아니야 이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깝짝이야 이건줄 알았잖아 아 누군가 버릴거 같은데 아 깡? 깡을 켜고 여기서? 요거? 깡 깡 저기 왼쪽에 가끔만 야 저 뭐야 깡에서 4개 내서 저기 왼쪽에 지가 깡을 만들었어 4개 됐어 내가 까서 4개 나옴 저걸 그냥 피해야겠네 저걸 피해야겠는데 내가 나는게 중요한게 아닌데 아 넘어갔어 혹시 이거요? 나를 줘라 나를 줘 너네 집 장면한테 받고싶어? 저걸로 맞을래? 그 나를 줘 나를 줘 내 판 차리로 맞을래 니네 한 번 더 영재형 계속 지금 머리 바꾸는거 같은데? 호빵면 처럼? 이거? 이거? 호빵면 처럼 호빵면 처럼 머리 바꾸고 있어? 이거 하나만 버려봐 아 근데 여기도 리치야 이거? 아 불안하다 아 불안하다 바꾼까 말까 아 와 이것도 좀 애매한데 아니야 아하 아니 그걸 내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발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와 돌아 4개 붙었어 와 만간 위험한걸 버리지 말걸 야 나 그럼 끝났네요 야 청년님 잘나가는데 안 돼 내가 나 기분이 좋구만 동생 갖고 있었나 저거? 제가 초반에 그냥 막 했는데 붙네요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괜찮아 내 침착매 0점이라서 1등해도 괜찮아 맞아 맞아 병건이 좀 놔도 돼 살면 시키만 빨자 살면 시키만 빨자 아니 오늘 오늘 이십판이니까 한국이라 괜찮다 근데 공먹으셈? 뭔 동이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근데 점수에 따라 말수가 변하긴 하나봐 영태형이 갑자기 좀 얘기해 아 이게 영태형 방금 막 막 막고 어지러지 침묵의 방으로 한 명씩 가네 침묵의 방 내가 계속 전단 마크 해가지고 침묵의 방을 나 혼자 말 안 했는데 아 이게 근데 제가 갔다 온 선배 입장에서 말하면은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지옥입니다 지옥 점수가 없으면 말해 말이 자동으로 안 나오는데 네 점수가 딸래미가 말이 안 나오네 어떻게든 만들라고 네 지옥이에요 그러면 말 많이 해라 말 많이 해 진짜로 다녀온 사람으로서의 생생한 증언 말이 안 나오네 삼 삼 삼 삼 야 울어야 되나? 아 나 이 얘기는 알 것 같은데 오 오 무슨 리치야? 아 울 걸 그랬나? 이렇게 되면 우는 게 낫죠 오 털어 리치 어떻게 막어 빨리 울던가 방어하던가 아 칠삭 칠삭 팔만 칠삭 울어 어 울어? 칠삭이면은 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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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싸다 지금 계산해봤는데 너무 싸다 그냥 맞아도 돼요 저한테는 아 그래요? 아 그래? 별거 없어요 그랬는데 막 돌안 4개 감추고 있는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김밥 오케이 딱 말해 맞아도 돼 이거 오케이 빨리 빨리 나와라 빨리 빨리 나와라 아니 나 7통 3개 벌었어 금방해 금방해 이거 먹어야 돼 이번에는 먹어야 돼 그래야 마지막 국에 노릴 수 있어 요거 요거? 그거 아니야 그렇지 추출 오케이 그거 아니야 그럼 이건가? 이것도 아니야 없지만 짠 아직 좀 많이 없네 근데 그럼 요거야? 비슷해 아 뭘까 비슷해? 어? 그런거 아니고 구롬 어어? 아 이건가? 아 이거 너무 이거 같은데 이거야? 이거다 아니야 아니야 침착면 빨아야돼 그럼 이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옥냥이가 나거나 내가 침착면 빨아야돼 아니야 내가 크게 나진 않을거 같고 옥냥아 큰거냐? 뭐야 저 작아요 그럼 침착면 먹어 그럼 이거야? 아 맞네 맞네 약올린거 같네 아하 뭐야 뭐야 와 저기 들어갔네 천원 천원 싸다 싸 천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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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제 대장이니까 좀 책임질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기면은 이게 안 넘어가는거지 동의 옥냥이야 옥냥아 금탁 보여줘라 위험 보여줘라 지금부터 치고 나가 형 점수 치고 나가도 돼요 그거? 흠 너가 1등을 할 수 있다면 치고 나가도 돼 형 점수 치고 나가기 빨리빨리 끝내죠 이 판은 뭐 싸게 싸게 먹읍시다 빨리빨리 끝내요 병건 씨 잡을만한.. 아 점수가 조금 나긴 하네 쏘면 돼 병건이 쏘면 날 수 있어요 정수 씨 저는 못잡아요 왜 못잡아요 저는 지금 패가 좋거든요 아 그래요? 병건 씨가 저한테 물린다면? 동풍전 스타일인가 마침장맨 동풍전으로 했었어야 돼 아 그니까 요거 버리면서 또 아니 그니까 요건가? 아 배가 안좋다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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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가 않아 절대 안 돼 겸손해 철면수심을 한 8천정 빨면서 2등가 봐야되네 아 용량이 2이거나 하아 음 그건데 아 약간 맛이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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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칼퐁은 좀 그런데 뭐가 많이 붙었나봐 백발 정도 아니고 어 어우 생각보다 빨리 왔네 쌩뚱 맞죠? 한만 아 미쳤다 미쳤어 음 어? 일돌아 버렸어 형도 버려요 맞없네 절대 안 돼 아 어설프게 나봤자 별건데 크게 나야되는데 이거 그 각이 있나? 답은 이거네 어 어 어떻게 붙어야되지 이게 겸손해 나네 나네 겸손해 나네 아 아 아 버리니까 버리니까 나온거야 버려서 나온거야 버려서 나온거야 안버렸으면 안나와 안버렸으면 안나와 네 어허 어허 이게 뭐야 글씨가 나중에 나와 옥냥이가 버리니까 나한테도 나온거야 이거 옥냥이가 철면술심빠라야겠다 어 뭐야 어 잠깐만 저 도라로 깡쳤어 또 큰데? 진짜 왜그래 엄청대박이다 이거라고 병건이 지금 신 났어 깡깡 아 이게 구톡이 돌아가 됐구나 야 이렇게 되네 그지가 쟤도 어 왜 또 쟤 미치야 감손해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 어 망했네 어 어 잠깐 자동차려 아 저거 기다릴걸 그랬나? 다 쳐내 저거 기다릴걸 아 요걸 쳐내서 기다릴걸 아 어렵다 어려워 이게 없네 이게 없어 아 잠깐만 물리나? 아 탕 옥냥이가 먹으면 연장전이고 옥냥이가 침착면이나 철면술심을 좀 많이 빨아주면 좀 많이 빨아주면 돼 한 5천정도? 아니야 5천말고 더 빨아야되는데 7천? 8천까지만 빨아라 9천 9천 빨았는데 8천 8천으로 빨아라 망간으로 빨아라 그러면 연장전이고 이거 가능성 철면술심 먹으면 되고 어어? 하 이건 못참지 이거 크게 간다 나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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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지 이거 이거 전해될까 하 하 오? 와 아직도 안걸렸어? 승부수 승부수 자 요거 완전 안전패 세장 나온 자패 승부수 간다 여기서 이거 두개만 아 아 찜어 겸손해 겸손해 아 이거 론을 딱 맞았어야 되는데 병건이가 그래야 좀 그래도 연장전 잘 안오네 아 빨아먹지 아 그래도 어 겸손해 겸손 옥냐이가 선이라서 맞아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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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다 경험을 보지 못한 세계야 자 간다 아 그래 겸손해 이제 3등이라 들어야겠다 오케 와 북 돌 앞에를 다 버렸네 나들 적들 봐라 다 버려 씨 그럼 나도 버려 아 패가 미친듯이 붙었는데 하여튼 이상하겠어 아 씨 뭐야 다 버려 나도 버려 이번에도 미쳤다 다 비슷하게 들어왔네요 지금 다 비슷하게 들어왔네요 다 비슷하게 들어왔죠 그렇다면 다들 비슷하겠네 어 비슷하게 들어왔어 전부 두 명은 겹치겠어 두 명은 두 명씩 어 쟤 별로 안 들어왔나 보다 쟤 별로 안 들어왔나 보다 쟤 어 잠깐만 옥냐이가 울었다는거 싸게 먹고 빨리 끝내 한 번 더 하겠다 아니지 왜냐면 리더니까 또 리더니까 조금 조금 계속 먹겠 찔끔찔끔 얌새기처럼 리더니까 사상을 버렸다 북글씨 아직도 쓰시네요 어 이거 이거 있어요? 아 없어 글씨 좀 쓸게요 예예 쓰세요 어? 동서남북 국사무사? 어? 동사 동서남북 아니 동나무사 해가 왜이러지 진사도독 남자부패? 바닥 유궁 유궁망관? 벌써부터 51패 남았는데? 어? 옥냐가 좋다 이번엔 찜장면 빨아라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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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네 나네 요렇게 가고 요거 한 번 드셔보시겠어요? 맛없어 예? 금탁의 절역 어허 자아 완성됐어요 자아 하나씩 공영아 심장면이나 철면술지 빨아라 아하 정수 빨아라 아하 정수 빨아라 정수 정수 예? 와우 아 5통 아니야? 빨간두라를? 오 4통을 맞고 난리 많네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5쪽 아니야 이거야 그럼 혹시 이거야? 아하 그것도 아니야 아 이것도 아니야 아 저런 그것도 아니야 내가 주면은 내가 너무 압도적 꿀찌 되는데 그거 아니네 그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뭐지? 이거니? 아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그럼 이건가?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아 뭐지? 옹영아 한 번에 나냐 혹시? 한 번에 나요 아 한 번에 나 하나만 들어오면? 아 그러면 안 되겠네 딱 아 이것도 아니야 가운데팬데 이거냐? 아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겠지 어 뭐 맞는 게 뭐야 그럼 이건가? 아니지 아니지 이거 니가 냈네 가운데로 좁혀야 돼 조라 치는 거 아니야? 지금 완성 안 된 거 아니야? 어 어 완성 안 됐어 어 뭐야 병건이가 화나서 리치했어 아 저 녀석 아까부터 조용하더라고 병건이가 이기면 안 되는데? 병건아 옹냥이 빨아라 내 져 하하하하하하 옹냥이 빨아 어? 이거 어쩔 수 없다 아 식초했다 아 잘못 생각했다 잘못했어? 어 잘못 생각했다 아 잘못 생각하지 말이지 안성이야 여기 여기 하나 남았어 그리고 이거는 여 녀석이 갖고 있다 근데 이거 하.. 병건이 끝나는데 이거 병건이가 끝나면 그냥 게임 끝이거든 그냥 옹냥이 주고 다음판 크게 노려야되나 옹냥아 크게 나냐? 어 크게 나요 크게 나? 크게 나? 크게 나 크게 나 아 뭐지? 이건 아니야 이거야 이건가? 이것도 아니야 설명해주신 저 녀석이야 하나 내야 되는데 저거 저 그냥 솔직하게 안 할게요 어 말씀하세요 삭이 나와야되요 삭이 나와야되? 삭 삭이 나와야되? 삭 삭 삭 부라같은데이 삭 나와야되요 요거 가자아 황태국 때문에 끝나버리나? 아 야 노 템파이면 끝나나? 다른 사람 혼자 템파이면 어떻게 되는거지? 아 이거 왜 이거 놔 또 이거 100%야 이거 100%야 100%야 얘는 이거 100%야 잠깐 창작맨 피해야되는데 수비해야되나? 부시고 수비해야되나? 아아 4개인게 아닌데 삭 내지 말라니까 나도 한두개 남았는데 미스터 삭 내지 말라고 삭 삭 야 나 너무 잘 풀린다 너무 잘 풀린다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풀려야지 공략 너 중이 없지 너 중이지 어 이러면 나 중 2장 아 너야? 100점차이 100점 차이 100점 차이 아 아 저형 ite 그냥 내걸 아 영태형 100점 차이로 꼴찌네? 하하하하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질수가 없어 질수가 난 이미 안됐어 난 이미 안됐어 아ㅏ 꼴 100점 차이로 꼴찌네 아 좋아요 어? 1위 탈환했나요? 아 떨어지네 자 이거 점수 예 영태형 17점 17점 경건이형 7점 7점 동수형 20점 공량이 10점 영태형 내려왔네? 마이너스가 커요 마이너스가 좀 크지 이게 맞냐 반장전은 내가 승리했는데 난 그래도 여기서 개발리기 시작해도 나는 반장전을 이겼다는 그런 잡음집이 남아있다 반장전 다섯판 국제대로는 내가 이겼어 난 반장이라고 남은 반장전 3판 연속으로 이기면 되네 아 단판 자리 바꿉니다 영태형 왼투를 쓰니까 좀 그르네요 아 아파왕 왜 울었지 아 왜 울었지 오케 아 나 화났나 1등에서 떨어져서 화났나 평정식을 잃었어 아 괜찮아 만들면 돼 아직까진 괜찮아 4등 두번 해봐야돼 만들면 돼 1 어찌보면 나을수도 있어 이게 아 북을 북돌한데 다 버린다 어차피 못먹을거 같으면 빨리 버리는게 방법이야 뽕 오오 빨라 오케 빨라 빨라 아 누군 저런걸로 먹고 피드런 빨라 빨라 아이고 동시에 하루에 몇끼 먹냐 하루에 몇끼 먹어 한 두끼? 그래 형 몇끼 먹어요? 난 한끼 먹는데 어? 형 그럼 안돼요 한끼 먹어요? 몸 아파요 그러다 한끼에 간식도 먹어 그럼 한끼가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철면씨 진짜 뻥한치고 샌드위치 먹고나서 더 세져가지고 아 그럼요 저 배부른 철면씨은 언제나 셉니다 언제 뵐거지나 볼라고 3끼면은 금방 빼고 질거 같은데 2끼면은 좀 버티겠네 동시형은 원래 하루에 4끼 정도 먹었어요 형 우리집에 혼자서 한 두달은 먹을 식량이 쌓여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혼자서 여기서 한 아니 핵전쟁 데뷔하냐고 네 전쟁나도 한 두달 살 수 있어요 아이씨 어? 그럼 왜케 맞냐고 만들어 보자 미쳤는데? 왜이러지? 이거 좋은데? 어어? 구뽕? 구뽕? 그러면 오늘 마작 끝나면 종시형리에서 밥먹기? 응 근데 사먹는게 더 맛있어 응 반건조 찍으면 된다 뭐람보랴 뭐람보랴 어우 나 머리아퍼 지금 어떻게 지금 뭐야 싸게싸게 먹자 막판에 막판에? 응? 머리아퍼 막판에? 멘탈 잡아야돼 멘탈 잡아야돼 전판에 반장전으로 끝나는거지 동풍자 열판하는데 열판 못지우면 반장전이 끝짐 이것도 한 대회 머리 아프다고 하면은 동풍절을 하다가 중간에 말아치면 점수는 없는거지 동풍절을 끝까지 못했는데 근데 우리 처음이야 키딘 점수까지 합치해 아 나 병건이 머리아프다니까 난 괜찮은데 아 나 머리아퍼 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이거 아닌데 누가 갖고 있는데 나 주워보세요 아니 잠깐만 갖고 있.. 안 갖고 있나? 어 뭐야? 한번만 더 볼게 한바퀴만 더 볼게 근데 나 그렇게 울면은 형 모르나요? 울어선 안되지 아 발 중 중이구만? 중 한장도 없네 중이네 중 아 모르겠다 컴퓨터가 계산해 주겠지 어어? 아 뭐야 지금 어 왜이렇게 미치나 갈대 아 몰라 컴퓨터가 계산해줘 아 이거 빨리 치우자 이거 무서운거니까 중 아무도 없나? 아씨 없어? 이게 또 초반에 리치하면 또 피해가면서 느려지는 효과가 있죠? 피해가면서 느려지는 효과가 있어요 오우 무섭네 느려지는 효과 무섭네 리치가 또 리치가 또 1점이기 때문에 아 리치 좀 빡센데 어 바빠 바빠 손님 손님 아 영태형은 뭐가 나야 돼? 혼일세 영태형은 대나무 나무기다 대나무 아니야 인마 아 대나무가 이건가? 아 아하하하 고맙습니다 영태형님 네 이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꺼 야무졌는데 나 일상육 수협 제가 다 갖고있어 와우 아 어 오락오락하지 않아요 메서 메서 자 남내고 이거? 메서 어 뭐야 완성이 됐어 어 완성이 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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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3이 나와? 뭐야 저거 이거? 잠깐만 어떻게 3이 나와? 뭐야 저게 어떻게 3이 나와? 아니 어떻게 아니 뭐 아까 5두내고 6두냈으면서 3 나왔다고 이렇게 놀라 아니 영태형 중퐁? 어 퐁 중퐁 그러면 점수 떨어질 텐데요 오케이 괜찮아 지금 점수 얼마 안나가저나 또 넌 너무 큰거 놓기지마 나 혹시 대사번인가? 그런데 백하나 빠졌는데 그럼 두부대 나왔어야지 어? 아 뭐야 혼노도? 어? 아 그것보다 내 턴이 안와 지금 약간 혼노도 킹능성 있는데? 에이 혼노도 한 번 더 살면서 해보.. 혼노도가 뭐였지? 그.. 1구로만 들어가는거 1구랑 1구랑 저걸로만.. 힘들지 야 미쳤는데? 어 병고진이 계속 잘 붙나봐 잘 들어왔어? 아 나 지금 그거야 템파이 어 그래? 호파이가 뭐지? 하나 들어오면 나는거야? 리치해 지금 리치해 왜 리치 안해 근데? 왜 리치 안해? 폐를 호빵맨처럼 갈아낄라고 아아.. 단기 대기에서 양면 대기 이런걸로 잘하네 그런거니 병고진이 지금 템파이 났어 어깨 아 좀 고민좀 했어 궁금했어 그냥 이걸로 가는거 같겠는데 이걸로 가르켜갈까? 그래겠다 이게 맞나? 이거 하고 이거 바꿔야겠다 이걸 버리는게 맞지? 어 나는 뭘 해야될까? 이게 맞나? 이거 이거 붙고 어 삼삭 삼톡을 막버리고 이게 맞나? 요게 맞을까? 요거 버려도 될까? 한번 버려볼까? 이게 맞나? 나도 펑해 나도 하고싶은데 나 안주잖아 기회를 펑이야 펑이야 기회를 안주잖아 어 근데 운거치고는 맛있을.. 맛있을거 같다? 혼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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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 나도 지금 봤어 이거 혼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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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 혼노주 경보 대답은 안되 치킨 조심 치킨 조심 혼노 혼내준다 이런들 치킨 조심 혼노주 경보 뭐야 왜 이거? 어 치킨 갈아낀다 아 바꿔야겠다 들켰네 음.. 아 아아 이거 게임님 하아 낼거면 지금? 아 그러니까 아 기다리는데? 영태형 지금 뭐 안넘어 영태형 영태형 이거 지금 그거 할라고 하는거 같은데? 가자 가자 남자답게 종수 야 저놈이야 저놈이 혼일색이 녹일색 아니야 녹일색 갑자기 남자가 그랬어 녹일색 간다 녹일색 같은데 화를 왜 버려 야 지금 아 녹일색인데 화를 왜 버렸지 저거 없어도 되니까 이겨 아 도움이 미친데 시원 화끄라이 가자 저놈이 가자 한 명 걸린다 공격해 공격해 이씨 여우 헛 공격해 짠을 치면 안되는걸 알고 그냥 참을수 없었어 얘들아 이거 좀 잘들어봐 네 쩌 쩌 안줘 안주면 내가 내면 되지 아 아 혼일색에 도라까지 붙었네 저 형 그래 치킨이야 치킨 아 저걸 띄웠어 만간을 치킨이야 치킨 아 뭐야 아무것도 안했는데 왜 옹랑이 꼬레비 아 나쁘지 않았는데 오 오 오 으응응 아 귀엽다 개간네 흐음 저 또 이번에도 미쳤는데요 생글생글 이번에도 패가 좋아? 예 어 왜 난 안좋지 나도 좀 좋고 싶은데 미쳤는데요? 미쳤어? 왜왜 벌써 리치야? 예 어디 마음 꿈속에서 지금 됐어?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중패 한번 버려볼게요 폰치야 뭐야 폰치야 뭐야 거의 다 됐어요 어 그래? 나만 안되게 아오 일리 안나실 complete 안하실면 제가 먼저 해보고요 하 slab 아하하 거의 다 됐는데 제가 먼저 해보고요 허허..... 하하우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자..어 어디 패를어죽을수있겠어요? 빨라 너무 빨라 다 수익칩니다 너무 빨라 자아 어떻게 이게 어우 머리아퍼 아 폐가 또 잘 풀려도 머리아퍼 자 뭐 있나요? 버려주세요 아 형은 또 왜 리치야 아 음악 바뀌었어 아 기분 나빠 아 이거 어쩌라는 거기 아 차라리다 차라리 이겨나 야 형 3안에 3장 들고 있었구나 나 저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방됐다 해방됐다 아 머리아픈거야 해방됐다 어 나 꼴짝 갑자기? 많이 떨어뜨린다 나 2등이야? 아무것도 안하는데? 아니 사슬리치가 쏘인다고? 아니 왜 머리아프게 왜 자꾸 나 주는거야 좋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땡큐 영태형 마이크 안들린다 영태형 혼자 그냥 좋아가지고 발로 찼나봐 순간 아 저 그럴 수 있어 나도 발로 차고싶다 마이크 어 내가 꼴지를 맞는다고? 이러면 안되지 아 나 느낌있는데? 들려? 마이크? 어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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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너무 잘해가지고 뭐 난리 났어 아 거기서 같이 내가 먼저 리치를 뛰었는데 그것 좀 섭섭해요 절면 수심 샌드위치 떨어졌다 어? 아 또 있어 또 있어 갖고와 겁내면 끄지마 하하하하 자 이대로 근데 왜 3국이죠? 4국 아니야? 형이 선이잖아요 아 이런게 있구만 그러면은 더 빨아먹어야지 공격적으로 가야지 애매하네 애매합니다 애매하네 헤이 치킨 머리가 또 왔네 깡태형 소리잖아 자 버리고 어? 너 깡 좀 칠래요? 아하 어렵다 어려워 이거를 쳐내면 안되는데? 이 완성 달랑말랑 하는게 열반네 다 쳐내야 돼 완성 달랑말랑? 달랑말랑? 차라리 이걸... 이걸 치다만... 그래서... 첨삭을? 완성이... 될라아아아아아 아니 벌써 완성패를 노린다고? 될라아아 말라아아 도둑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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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나도 몰라 옥냥이빼고 치기 우태형은 빨리 싸게 먹고 또 한 번 더 된 퀴 이걸 하고 이걸 했어야 한다 그치? 요걸 하고 오 맛있겠다 오오오오오옹 2 3 4 6 7 8 자아 혹페이 4버렸었네 4 5버려서 아니다 조심 이거 버릴만한데? 왜 안버리지? 이게 지금 나면은 한판인가? 아쉬웠네 하지만 오야리가 1.5배 빠르게 빠르게 났어요 벌써? 났어 났어 2랑 2버리는 거니까 났어 벌써 났어? 났어 났어 아 나지말지 어 근데 하나 남았는데 왜 리치가 안되지? 울어가지고 울었어 여기? 눈물이 말라버린 걸 몰랐네 울면 안돼 어쩐지 눈물이 안나더라 쯧마 아니 내 차례인데 아니 이렇게 싸게 먹기 있었니? 오케이 다같이 나면 나쁘잖아 다같이 나면 아 이거 내가 딱 먹는 각인데 다같이 나면 나쁘지 않아 오우 예스 삼국 또 간다잉 아 아쉽다 이거 너무 아쉽다 내가 동풍전을 하려고 그래 여기 강제 반장전으로 전환한다잉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까 조용하더니 강제 반장전이죠 밀어야죠? 말수만 점수는 밀어야죠 ㅋㅋㅋㅋㅋ 너 조용히 좀 해야겠다 1등하면 갑자기 말이 많아지지? ㅋㅋㅋㅋㅋ 점수만 알면 이거 옹냥이 말 없어졌죠? ㅋㅋㅋㅋㅋ 나 입 닫아야겠다 입 닫어? 아아 아 근데 나 진짜 아 저 녀석이 잡고 가져가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잘 붙어? 아 잘 붙는게 아니라 좀 약간 싸게 싸게 우는거지 에이 나 좀 봐달라고 아 나도 나고싶다고 에이 나 잡았어 이거 버려야 되나 그냥 오우 오우 미쳤어 그냥 나 눈감고 해도 되겠어 소영이 줘도 되겠다 이거 소영이가해도 되겠다 잘 붙어? 아 난 울지도 못해 지금 울지도 못해? 울지도 못해? 울 수도 없어 지금 그러면 울지마 울게 패야되는데 울지도못해 어려운데? 이번판 난해한대 드로우러 나와라 좋아유 내가 꼴찌네? 열받게 나오네 아 버려야되는데 포기를 못하겠네 갖고 있는데 이거 100% 에헤헤에헤어엠 들이aded 어허 아ll 뭐가 붙을 까요? 롬 grandparents 어허 아 이거 iç 누가 갖고 있다 나도 버려 아아 아 이거 없나eng 온반만 갖고있어볼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ieux 아 이 변거인 아 너 있지 다 울었어 예lect div 어? 잘못봤어. 울어, 울어, 울어. 계속 울어. 계속 울고. 자, 보겠습니다. 왜, 너무 좋아? 원래 하수들이 나오는 거지. 미쳤고. 아, 옥냥이 뭐 찬타각이라도 보는 거야? 네, 네. 잘못 들었어. 아, 789, 789? 잘못 들었어. 잘못 들었어. 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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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러면은 그걸 만들어야겠고. 이제 슬슬 준비된 분들 계시죠? 잘못 들었어. 야, 나네, 나네. 아, 리치라고? 잘못 들었어. 아, 뭐지? 혹시 이건가? 이거? 아니야, 아니야. 고등어 먹어. 고등어 먹어. 고등어 먹어. 고등어 먹어. 고등어 먹을 사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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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가 꼴찌 될래. 나한테 빨리 뵈 꼴찌다잉. 꼴찌어. 어, 돌 앞에 돌 앞에? 요건 안전하지? 고건 안전하지? 이건가? 고건 아니야. 잠깐만. 이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와우 바라명, 이거. 내가 찜으로 먹을게 아 위험한데 이거? 아 너무 위험한데? 어우 쯔~~몽 누가 꼴찌할래? 누가 꼴찌할래? 누가 꼴찌할래? 누가 꼴찌할래? 고등어 먹어! 오메이전 고등어 생선 DHA 오메가3 누구야 누가 먹을래? 형이 꼴찌네요! 불기둥 아 이야 당연하 아 2천점은 안되는데 아 리치까지 먹었어요 자 여러분 끝났나요? 아 끝났나요? 아 맞구 맞구 최종국 기준이 뭡니까? 이게 안뜨네 사난컨대 사국이 사난컨 였는데 와 맨 마지막에 최종국 아 사난컨 였어요? 아 안뜬구나 아 사국까지 하는거야? 사국? 사국 오야가 질때까지? 어 아 패가 애매한데 나? 아 옥냥이 싸게 울어서 꼴찌는 면해보겠다 빨리 끝납시다 자 빨리빨리 합시다 자 심하게 합시다 빨리빨리 하고 심하게 합시다 앞에 별론데 나 지금?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와 패드 안 멀리 떨어졌어 애들이 이걸 버려야되는데 맛대가리가 없네 맛이 있네 이거는 아 한번씩 오야를 잡아볼 수 있게끔 도는거구나 어 왼쪽으로 반시개발자로 도는거 동풍이 계속 바뀌는거지 어 그러면 먹겠습니다 어 어 운동풍?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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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점으로 한해만 위험한데 위험한데 염 염 염 2점 맛이 없어 보면서 맛있네 5점 연 Batman 2점 한 장 초. 4laughs 9점 오픈 e 요렇게 가야되나 info i 아 era 님 다 2점 백 ste infantry 로 아기를 벌써 바꿨어. 아 어려워 어려워. 나 쏠 거 같은데? 이거 아닌가? 예! 후우우! 아이 안붙네. 아 이게 뭐야. 빠르게 가자 빠르게. 공뿐이 안 되나? 각각 샘플로 그냥 빨리 끝내게 아 잘못했네 하나만 붙으면 빠르게 가게 아 너무 위험하다 뭔데 위험해 뭔데 야 가운데 거를 시원하게 버리네 아 이게 너무 얼어 이거 빨리 울어야겠다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안 붙지 디페가 아니 형 무지성으로 울어 무지성으로 나 눌렀는데 왜 안됐나 그렇게 울면 형 울면 안돼 한만 더 한 번 더 이러면 1등 유지이죠? 아니 한번더요 한번더 넌 2등 언제 끝나 동풍전이잖아 반장전 됐죠 반장전 됐죠 자 반장전 됐죠 한 번 더 해 반장전 지금 패는 붙거든 수비 좀 해야겠는데 수비하기가 제일 힘들어 너무 귀찮아 아 어려워 어려워 미쳤다 이거 수비 좀 해야겠다 안되겠다 미쳤어? 아 뭐지 왜 또 미쳤지 이거 침착맨이랑 옥냥이가 조그맣게 먹어야 되는데 맛없게 그럼 끝나거든 밀어줘 무거 미쳤어 폐는 좋은데 많이 턴이라 이거 빨리면 나 진다 폐가 좋으면 그때부터 안붙어 폐는 좋은데 능지가 안돼 설수한테 빨리면 끝나 아니 안붙어 안붙어 빠르게 나야돼 안붙어 지금 이걸 버려야지 바보야 이렇게 됐잖아 바보야 이걸 버려야지 바보야 턴 steroids 오? 뭐야 중폭 준다란 리 specs less ㅠㅠ 렉이 좀 있는 것 같지? 음! 렉 좀 있어요 나 뜨지 않아 지직 좀 지직 거려요 아 그래? 아아!! 두 뇌.. 두 뇌 아..둘에 아퍼 아..이게 머리를 안쓰уч니까 아 나 아프게 하지마 아 나 생각하기가 싫어 숙이엥이야 아아 나 아프게 하지마 잠깐만 야 그냥 이프레에서 한대씩 때리자 한대씩 때리는거 어때? 방어하지 말자 우리 서로 어 그냥 막 하죠 막 하죠? 상대방 패 보지 말자 아 근데 사실 상대방 패 안보는데도 아파 아 웅냥이 안되면은 아 왜이렇게 신중하게 내지? 당연한 거래? 이게 친선전인가? 평소를 했으면 고민도 안하는데 지금 어? 아 어쩌라 어떡하라고 아 이거 근데 하 이거 좀 그건데 오반데 아 어떡하라는거야 아 이게 맞나 아니 찌르라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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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해방됐다 해방됐어 오케이 1등 1등 옥냥이 2등 뭐야 나 4등이야? 침천맨 4등 어 나 뭐했는데 4등이야? 아 힘들었다 쉽게 이기는걸로 이거 패가 미친듯이 붙었는데 아 개웃기네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할게요 아 웅냥이 형 22점 영태형 22점 영태형 22점 아 나 6점 영태형이 몇점이지? 저 13점 어 어 그리고 병건이 형 이게 6점 5점 아 안맞잖아 멘사 힘든데 이거 역시 멘사야 아 영태형 역시 게임 잘해 나 6점 아니야? 나 멘사 시험봐도 될거 같냐? 아 형 형 될거 같애 형님 나 6점 나 6점이야 6점이야 6 어 잘하는데 저 형 아 그만하자 6점 맞다 아 나 머리아파서 못하겠어 6점이야? 그만할거야? 아 나 너무 괴로워 막판 막판 막판? 막판? 오케이 막판 야 설면수 누가 이겨도 서로 인정하는걸로 하자 너와 나는 레전드였다 꼭대기으로 나는 뭐 사스케였어 맞아요 맞아요 막판 잠깐만 점수 3배?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거 막판 15점 시끄럽고 빨리 큐해 왜 그래 막판 그럼 반장전으로? 막판 반장 반장하고 2배 어때? 반장하고 2배? 어 2배 이벤트 반장 2배 오케이 그래 10점 10점 6점 4점 마이너스 2점 오케이 야 마이너스 2점? 야 이상한데? 20점 12점 8점 마이너스 4점 마이너스 4점? 아니 너무 크게 하지 말고 2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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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이면 10점 되는건가? 아 병건이랑 같은애네 어 근데 옥냥이가 13점이라 10점이면 22점인 나랑 철명심 둘중에 하나보다 1점이 높아지게 되네 그럴 수 있네요 만약 이기면은 우리가 물론 2, 3등 하면 되긴 하는데 옥냥이만 좋은 룰 아닌가? 옥냥이만 좋은 룰이죠 옥냥이가 원래 이런거 잘 하잖아요 이렇게 치키키키키기 병건요 역전이 안되니까 4배 이벤트 할까요 저희 그러면 20점, 12점, 8점 4배? 자 그럼 4배 이벤트 20점, 12점, 8점, 마이너스 4점 아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오전 3시라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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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잘 기억해야 돼요 벌칙이 있다 프로필 받고 있는 거 아 맞다 맞다 다들 동의하는 부분입니까? 짐재씨? 아 사실 4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럴 거면 왜 했는데 모르겠고 4배는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뭔지 알아요? 4배 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능지가 안돼요 그럼 침착매만 4배? 아 침착매만 4배? 아 그러지마! 나 거기까진 아니야 병건이는 아 거기까진 아니야 그럼 침착매는 10회? 아 그러지마 깍두기 깍두기만 깍두기 형만은 깍두기 병건이 깍두기 아 깍두기 형만큼은 석박지? 석박지 어때 석박지? 석박지 바꾸면 본인이 하고 싶다면 우리가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부탁하면 부탁하시면 가능해 신경쓰지 마세요 부탁하고 개인기 한번 해 그럼 괜찮아요 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4배 할까요? 2배 할까요? 4배 할까요? 4배 아니야? 4배에요? 다 같이 4배 아니야? 다 같이 4배? 오케이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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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만 정신차리면 돼 여기 한번만 정신차리면 돼 자 여기 정리완료 아니네? 안 왔다 붙여야 되잖아 치나누데스 한번만 정신차리면 돼 이거 그냥 굳이 바꿔줄게 아 근데 상관없어 나와서 먹는거 똑같애 여기가 더 낫지 가능성이 있지 요스 맨 잠깐만 치킨 맛없는거 들어와 명건해 아냐아냐 굳이 지금 할필없어 준비가 돼있어 여기 사이 요기 어? 하나만 둘데 팔가지고?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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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데 하나만 하나만 주세요 요기 야 붙는다 붙어 4배죠? 저 저 4배라고 하셨죠? 침착맨님만 4배 아니 부탁 안했잖아 개인기 안하고 아 개인긴 해야지 근데 늦었어 시작해버렸어 침득이 안돼요? 음 아쉽네 후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니까 하지 그랬어 꼭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더라고 맞아맞아 맞아맞아 가존심 그놈의 잔호심이 뭔지 석박지라도 했으면 됐을 수도 있었는데 아 얘기하시고 계시지만 죄송한데 4배 맞습니다 어 뭐야 무슨 4배야 아 4배 맞아요? 종시야 동의한 부분이냐? 아니 저 처음 듣는 얘긴데요? 무슨 소리야 2배지 4배 2배까지는 막판이니까 이게 할 수 있는데 4배는 2부판 끝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막 마구잡이를 할거면 이러면 뭐하러하나 이거 아 이게 쏘이고나서 이게 금탁이 다 이런가 근데? 금탁 저렇게 갔어 아 이렇게 해서 금탁하는거야 근데 주정과 원칙에 따라 금탁이 좀 그렇네 동탁이 다 진배 없지 뭐 아 근데 이거 뒤집을 수 있어요 금방에 한 번쑤였는데 뭐 천천히 가볼까 그래 한 번쑤였는데 이거 갖고 엄살이면 안 되지 맞아맞아 금방 할 수 있어 응 맛없어 맛없어 반장전 반장전이면 좀 호흡이 길단 말이야 오? 각이 이쁘네 야 암살 잘했다 저기 야 덩어드가 왼쪽에 온건 처음인거 같은데 이거를 쳐내고 참아도 되고 그냥 안 쳐내도 되고 잠깐만 이거를 그냥 다 쳐낼까 좋아 빡겜한다 빡겜한다 아 어렵다 어려워 아 빡겜한다 시간 저렇게 많이 쓰면 나중에 시간모자로 자동으로 내린다고 그렇긴 하지 억울할 수 있어 어 오오오오 오오오오? 그럴 일 없습니다 흥 var 빡겜한다 빡겜에 흐 marca 병건이 떴어 원래 패 안나오면은 글자를 쓰니 어쩌지 하는데 뭐 왔다 저거 마지막 기회야 병건이한테 이우而 이걸 버렸다 터 아 침묵맨이라는데? 침묵맨? 아 좋은거 나왔어 좋은거 나왔어 침묵맨 침묵맨 너무 틀나죠? 침묵맨 떴나봐 계산하고 있어? 0만 찾아보고 있다 그 프린터 땜에 오늘 아 맞네 옆에 눕고 읽어가면서 하네 아 머리아퍼 아 진짜 이거 하는 것만으로도 머리아퍼 어 났는데 이미 아 큰거는 좀 포기할까 그냥? 아 어려운데? 에이 이런씨 동풍전이면 싸게 싸게 먹는데 반장전은 좀 크게 봐도 돼 그래 반장전은 약간 욕심부려도 돼 욕심부려도 돼 이거는 운영을 해야돼 1000점 2000점이고 티도 안나 맞아 맞아 반장전은 한방이야 한방 한방 어 머리아퍼 이렇게 이렇게 버린거 또 버렸어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야돼 아 아 너 안 붓냐 한번만 붓어줘 샐러드 또 먹어야되나? 크게 먹어야되는데 난 지금 바닥에 깔린것도 못봐 나 지금 내꺼 내꺼도 머리아퍼 에메리스하다 에메리스 음 많이 아냐 머리를 우리가 너무 많이 쓰긴 했어 안쓰던 머리를 어 한 우리 6시간 했나? 9시에 모였으니까 그정도 했을지 그치 한 6시간 했지 6시간 했네 이게 그리고 평소에 그냥 하는거랑 다르게 다 집중했어 너무 집중했어 맞아 이기고 싶어가지고 맞아 붙어라 아니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거 폐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머리아퍼 지옥하자 아 근데 욕심 부리지 말자 이거 욕심 부리지마 이거 하고 음 그치 욕심 버려 욕심 버려 욕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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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병건이 형 빠른가보네 어 뭐라고 자 돌 앞에 버리고 하아 야 병건이 형 있는거 같은데 이거 이거 쳐내도 돼 나 어 어 아까비 욕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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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머리아퍼 왜 리치야 저 형은 몰라 머리아퍼 몰라 머리아퍼 아 머리아퍼 왜 리치지 왜 저 형이 리치지 아 뭐야 뭐야 왜왜왜왜 종수가 말한 예언이 왜 아 시간 어허 어허 오케이 시간패 그럴 수 있었어 충분히 화들자 화들자 어 이거 위험한데 이거 시간 빨리 조금 위험한데 이거요 어 아 깜짝이야 아 이삭홍 요건 확실히 아니고 이것을 기다리는게 역시 사나이지 쯤으로 간다 나 깍두기 해줘잉 아 얜 또 왜 리치야 아 다들 아 안되는데 아 다들 부자라고 잘하나봐 아 천점 뺏기겠다 내 리치보 그렇다면 나도? 어 아하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왜 니가를 하자 요거요 그거를 종수씨 종수씨가 아니 그걸 왜 나는 리치보 깜 천원 더 주셨습니다 천원도 리치보 깜까지 가져가고 아 다 가져간다 그리고 내가 오야 한 번 더 먹고 오케이 아 나 이제 오야 오야 제도를 다 이제 완벽하게 이해함 오야 제도 오야 제도 빠르게 남은데 오야 먹었을 때 그치 나 이제 이해했어 이해했어 오 오 érie 우리 respect Lovely 몽attan 탕 오 6시간만에 깨달은 오 오 uw 하하하하 완전 먹었네 반장전이야 갈길이 멀어 음 꿰가야 돼 꿰가야 돼 꿰가야 돼 10%도 안했어 우리는 요렇게 이거 4배에요? 2배에요? 이거 4배에요? 2배에요? 4배에요? 2배에요? 진짜 두분 어떻게 할까? 4배에요? 2배에요? 2배 후회하지 말라고 했더라 2배를 하고 너무 이렇게 보는분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화를 내요 2배도 저희가 선지 쓴겁니다 아시죠? 아시죠? 매모 어쩔 수 없죠 2배는 하지만 이제 2배 끝나고 결과를 봤을 때 승복이 안될 수가 있어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진베랑 나랑 협의를 해야 돼 아 그렇지 그렇지 또 우리 진베랑 그거 잊지마 진베랑 다 할 필요가 없어 아 그것도 맞아 우리양이 새치형이 놀아달뻔했어 새치형이 아니라 두분이 2배 하자고 하셨는데 콜! 콜! 이랬는데 방금 콜! 이랬고 하하하하 형이 왜 쏘이니까 왜 영태형 말을 듣다보니까 설득이 됐어 저 여기 참 그럴까봐요 그냥 공동 5승하던가 4명에서 공동 5승하자 그래 그걸로 해 영양아 니가 하자고 했다 근데 하하하하하하 아니 4명 공동 5승하면 그러면 어 그래? 괜찮아? 아니 괜찮은거 아닌가 아 이게 안붙냐 아 어떻게 열리지 아 이제는 이건 이제는 대가리가 안아퍼도 되는 조합인데도 왜 대가리가 아프지 어 누화주경으로 안 떠? 어렵다 어려워 일통을 근데 울었다? 일삭을? 뭐가 있는데? 발 백이 하나 발 하나 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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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동도 하나씩은 나왔는데 산타를 노리진 않을거 같은데 란타 찬타 노리면 구우마는 안버렸겠지 란타 내 생각엔 동 들고 있을거 같애 동 어 잠깐만 아 또이또이? 또이또이 사낭컨인데 또이또이로 바꿨나? 또이또이? 또이또이가 뭐에요? 로이로이 똑같은 패의 몸통 어 그거 그거 그거임 아 그거야? 그거야? 아 그랬어 그래 로이로이 그래 로이로이 천천히 만들어보자 반천히 하자 오오 천천히 하네 벌써 미치야 신경합시다 미치 영태형이 먼저 걸으시고 오케이 오케이 저거야 저거 고통 방어해야겠다 이번엔 그냥 이건 아니쥬? 방어하면서 한번 찾아보자 고통 아니고 이만 아니고 다만 아니고 아 옥냥이가 진 오케이 안전패 아 잘 보존네 안전패 좋구요 안전패 안전패 8만 아 뭐야 오히려 좋아 진짜네 또이또이네 이거는 용원 용원이가 먹는게 낫는데 진용원이가 침착민이 또 먹는거 보다 안전패 안전패 오 삼사 어디 사통한다? 요원이가 나는데 침착민이 물려서 나면 제일 좋겠다 용원이가 한 2천점으로 아주 맛없게 먹는 거지 한만 좋다좋다 디에고좋다 어? 이거 누가 갖고 있는데? 아 자동사냥 아직 안됐네? 아 자동! 좋다좋다 디오구좋다 안전패 준안전패 먹으면 크게 남 어어? 안전패 안전패 삼삭안전 칠삭안전 칠삭도 안전이지? 칠삭안전 기어억 안전했어요 조금만 아 싸다 싸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얼마 아니다 내가 4배라고 하셨죠? 2배요! 몇번 얘기해 아 얼굴 불가졌어 아니 화를 내밀어 아 네배해 아 네배해요? 아 네배 그럼 09 이제 어떻게하지 3배 해 4배 해 4배 해 4배 해 형 한 3배정도 어때요? 할까봐 어 그것도 괜찮네? 열받게 3배가 괜찮은데? 열받게 3배 약오르게 3배 정도 경건아 3배 괜찮냐? 3배 좋죠 3배 좋죠 약간 약오르게 3배 정도 3배 3배 좋죠 어? 잠깐만요 3배 3배 자 3배 아직 4배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죠? 아니 개인기 1백개 둘중에 1백개니까 개인기 1백개 그러면 안돼 개인기 지금 해 지금 근데 정하고 가죠 3배 4배 딱 끝나고 어차피 지면 안할거잖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실수로 됐고 아 내가 잘못 냈다 잘못 냈다 저기 해폭탄이야 저기 3탄도 장착되어 있어 저거 근데 절대 나면 안돼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이게 어렵네 여기도 완성 요렇게도 완성 그 다음에 여기도 완성할 수 있고 여기가 좀 애매한데 이게 안 들어오냐 울어? 울면 맛없어 어차피 어? 됐어 어차피 왜? 어차피 뭐? 어차피 어차피 뭐해? 어차피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걷어라 아 아 폐가 오케 이렇게 딱 하고 두개 기다리면 딱이네 깨자규 뽕 뽕 뿅 뿅 이거 가야겠네 뽕 뿅 아 어떡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어떻게 해야되네 어차피 잊어야할 사랑이라면 아 리치했어 아 벌써 리치야?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걷어라 아니 나 조우 변거다 이렇게 가고 가야겠다 이렇게 가고 이거 하나 뜨고 어 그거 그거 아니야 내일은 아 아 아 아 찌모가 뭐야 찌모잖아 찌모 아니 나 찌모는 아니지 아 아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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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두배 두배? 두배라고 했지 두배지 두배지 어 두배 네 아 두배 두배 수련회도 아니고 아니 자꾸 막 한건 우리 몇시간 동안 왜 했어 얘가 말이 되냐 무슨 아 저번에도 그렇게는 안했죠 아니 아니 저거 딱 지웠다 말도 안되면 얘기지 아니 이게 지금 몇번건지 아 그럼 없는걸로 합시다 아 아 그만이에요 아니 아니 이기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긴장감있게 봐야되니까 그런거죠 아 기분 나쁠라 그러네 사람들이 모르겠네 두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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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생님들 시청자 시청자 우선시 해야지 그럼 시청자 우리 시청자로 좋아 내가 이따가면 아 맞지 맞지 네 안되겠네 또 그거 갖다가 또 그 빈또 상하시고 그래요 네 그 너무를 이렇게 하시니깐 네 너무 빈또 상하시지 마시고요 음 나도 좋고 재밌으라고 하는건데 진짜 밝으니까 좋다 예예 아 그래서 좀 예 말을 좀 되찾았어요 하하 예 아 좋아요 좋아요 훈훈합니다 말 찾으니까 나도 말이 안나오더라 아 그럴 수 있어 새벽에 정신이십니다 다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예예 제가 한국어로 잃어버렸어요 아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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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그럼 세뱅니까 네 예 예 세배 그대로 갑니다 이제 공량이 님이 약간 1등을 할 것 같네요 어 아니 저는 근데 이거 한방 쏘이면 몰라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공진 차려야겠다 장난 그만 쳐야겠네 아 집중해야돼 집중해야돼 아 아 헉 콩 호빵맨 그거? 그거? 나 동만 3장 버림 개같은거 동.. 갖고있었으면 나는건데 우리 호빵맨 아 이거 안좋은데 요거 초반해버려 그거? 초반해버려 초반해버려 어차피 이거 있었는데 연결해 연결해 이거 잠깐만 좋겠는데 아니면 여기 어떻게 해야되지 아니야 여기부터 해야돼 너무 어려운데 아니야 여기 일단 여기 찌 찌 어 찌 하겠는데 아 여러분들 대주지 마세요 우리우리 깜짝 남았네 여러분 대주지 마시라고요 흐름 탔는데 이거? 아니 어떡하지 이거? 아 이머리 아니야 이머리가 아니야 어허 제 아저씨 이머리가 아니에요 어우 머리 아파 넌 나노데스 아 넌 나노데스 야 이 캐릭터 풍수야 이 캐릭터 축해다 축해 이 캐릭터 축해야 성태군 이거 쓰는 이유가 있었어 이대로 끝낼 수 없어 후딱후딱하죠 남국 남국이 됐네 패가 왜 이렇게 안좋지 갑자기 그러니까 이상해 잘 안섞은거 같은데 나는 이렇게 펑 쟤 맨날 저러고 먹어 왜그래 세배 세배라고 해서 이게 기세올랐구만 포기하고 있었는데 보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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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솔 치솔 카톡 봐라잉 보이컨 신비야 카톡 봐라잉 이끼리 얘기할게 알겠어 알겠어 형님 볼게요 볼게요 단톡파시면 안되요 이거 단톡방파 단톡방파 안되요 이거 어 으응 누가 이기고 이게 중요해 그냥 다 재밌자고 하는거지 치 근데 왜 200시간 연습하고 막 챔피언들 그것도 보고 아니 전 이거 마작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그냥 근데 왜 이렇게 못해 아니 지금은 아니 지금 종류차킹이 너무 안맞은데 여보 뭐해 이거 세배 아 조화만 하는거야 아 조화만 하는구나 그치 좋아하는거랑 잘하는건 다르지 조화하는게 무제는 아니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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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자 자 야 이게 또 흐름이 또 안오네 넘어갔네 어 뭐야 어 알발발 찬타 찬타랑 하나 더있지않나 저거 1그루만 나는거 뭐였더라 자폐랑 혼노드 혼노드 아니 문? 아니지? 아 이거는 이거는 내야돼 이건 낼건 냅시다 낼건 냅시다 낼건내 저런건 내는거야 빠르게 갈라 그러는데 아 이거 자꾸나 아 잠깐만요 어 어 어 패가 너무 안좋은데 어 어 형 나 잡으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저 형 꼴찌만 면하지 이런만 있는거 같은데 하하 아니야 아니죠 우리 나랑 같은 공동 1등이 아 그러는데 회원님들 이거 얘기 안한 사실인데 꼴찌면 마이너스 3점입니다 아 왜 마이너스 3점이에요 세배 이벤트니까 아 세배에요? 예 형태형이랑 카톡으로 얘기좀 해보고 아 그냥 얘기도 될거 같은데 진배야 예 가자 아 그럴까요? 나가 여기서 나가면 컴퓨터가 알아치거든 얘네끼리 하나 어딜가 그만 할까요? 아니 뭐 병건이 머리도 아프고 그래 어우 머리 아파 아 아 근데 이게 이론상 이건데 이론상 이걸 해야되는데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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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어렵다 어려워 난해하다 난해해 에라이 에라이 야 팽한테 너무 안 이쁘다 이번판에는 아 섭섭한데 저도 1,5,9 막 이렇게 있지 않아요? 오 나 1,5 막 막 진짜 그거야 이상가족별 헐스 짝구 1,5,9 저도 아까 못만나가지고 그게 돼 파스한 줄 알았어 중간에 그 3,8 떠나나 있고 1,5,9 그러면 1,5,9 자패들 맛은 좀 5,9 최소, paste 별다 별로야 자꾸 아 이게 아니라 어려워 그래 이게 아니야 여기가 붙으면 바꿔도 돼 그러면 저지 수리나노데스 맞어? 야 병거리형이 진짜 빡집중하는구나 마지막 기회거든 나왔나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려운데? 어? 벌써? 아 형 놀랐잖아요 아 놀랐어? 아 형 아니 형이 지금 아 북을 울고 가니까 나만 이기겠다는 것 같잖아요 어 자꾸 나 빌라가 붙이 잘하는데 애결이 쩍 이길 자꾸 날 노리는 것 같은데 I got i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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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했어 고민했어 7, 9, 8, 8 조심 왜 이렇게 그렇게 많아 옥냥이를 빨아야 되는구나 옥냥이가 점수가 좀 높네 조금이라도 빨아야겠다 쪼꼬미 쪼꼬미 왜 안되지? 쓸만한데? 어? 잠깐만 벌써? 안좋은데 빨리 빨리 먹어야돼 옥냥이가 먹으면 안되 1등이야 와라 와라 버려 침착맨 그거 그거 버려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어? 어? 아 아 뭐지? 어려워 빨리 빨리 옥냥이가 먹기전에 빨리 아니아니아니야 야무지게 먹버렸쥬 쪼꼬미 아 쪼꼬미 아 쪼꼬미 아 쪼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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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점? 응? 난 아니지? 완간? 흐름이 이쪽으로 왔나봐 안되는데 어 안되는데 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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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콧 보이콧 이거 한판짜리잖아 한판짜리 결정났어 레벨 이벤트 약간 이제 희망을 준거지 그냥 재밌으라고 레벨 이벤트 이거 뭐야 잘 못들어왔 아 근데 별로 안들어왔다 이번에 또 망이니 띵 띵띵띵 뽐나노데스 아 뽐나노데스 야 야 야옹 야옹 정죽아 2점으로 달달하거든요 2등도 2점이란 뽄나노데스 시 버려 맑대가리도 없는거지 흥 아마 북만 들어와 CC ??? 오케이 안aper 아유 아유 아 이렇게 국소리만 나와 어려워 국소리만 나와 오케이 다 버렸어 이렇게 해야겠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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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섭섭한데 이번 판은 두 판 두 판 빨리 나겠다 이거는 병건이 머리 아픈가봐 어? 구? 구삭? 대나무 조심 어 머리 아파 대나무 대나무 아우 나 헤드에 어우 이거 맞겠죠? 여러분들 이거 맞겠죠? 이거 당연히 붙어야 돼 그렇지 이거 맞죠? 맞죠? 병건이 형 났네 병건이 형 났어 났어 났어? 났어 글자 대기에서 바꿨네 리치데스 리치데스 리치데스네 바꿔 왜요? 왜 깜짝 놀라요? 절대 안 돼 절대까지 나와요? 아 왜 깡이야 아 무섭다 깡을 왜 해 어어? 자 오나요 큰거 오나요 큰거 온다 철면을 쓰시무 아 영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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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해야 돼 아 형 미안해서 어떡해요 우리 한번밀줄 알았는데 아 성밖에 없어 진짜 영태형 리치 피고 2팩고 돌아 야 야 야 나 끝났어 야 야 끝이야? 야 끝이야? 끝났어 끝났어 나 3등을 다 아 나 갑자기 3등 아 아 잠깐만 아 영태형 뭐하는거에요 아 잠깐만 아 나한테 그래 계산해볼게요 잠시만요 뭐해 계산해주세요 아 침착하세요 예 침착하시고 다들 자 계산 지금 얼른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얼른 계산해주세요 세배? 세배 이거 몇 배지? 세배 이벤트 세배 세배라고 이게? 세배하면 어떻게 역전이야 영태형 역전이지 뭐 세배면 역전 진작에 역전이지 뭐 세배면 역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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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합니다 어? 아니요 아, 산술 틀렸다네요? 산술 틀렸어요? 아니, 옥냥이님 어디가 틀린거지? 아기 빼기 못해요?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나도 계산해봐 쟤 못믿겠어 어, 다시 한번 계산해보세요 네 3배지, 3배 이벤트 아, 옥냥이가 2등임 옥냥이가 2등임? 자, 이렇게 다 뜨고 옥냥이가 2등이고 아, 저 지금 산수가 약해가지고 예 아, 다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꼴등임 내가 꼴등임 2등부터 가겠습니다 2등부터?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2등, 옥냥이 28점! 아, 28점! 와, 뭐 18점이야? 1등에서? 3배라 말도 안 돼, 이 시 야, 3배라 자 1등 철면수심 31점! 아, 31점! 깻잎 한 장 차이였네요 꼴찌가, 이게 치열하네요 아, 치열해요? 네, 한 자릿수치 아, 별... 아, 치열하다 별 차이 안나는데요? 꼴찌!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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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침착맨 12점! 오오오! presentation 풍얼량 19점으로 3위 아 3위 오케이 인정못해 오케이 인정못해 아 왜왜왜왜 공풍전 3배로 다시 아 그래요? 아 그럴까요? 3배 한 번 있으면 나도 얘기 들어줘야죠 아 그러죠 그러죠 네 그러죠 칩장면 좋지 예예예 아니 잠깐만요 피곤한데 저는 공 저는 어떻게든 이래나저래나 통합일득인데 제 의견이 중요한거 아닌가요? 아니 왜냐면은 종수형 의견을 들어주셨기 제일 큰어른께서 의견을 들어주셨으니까 아 제일 큰어른이 막내들로서 이게 큰어들 큰어름만 한 번 들어준게 이게 도리예요 그럼 옥냥이 22점이에요 옥냥이 22점 옥냥이 22점이야? 네 어 저 22점이요? 왜냐면 13점에서 9점 붙으니까 어? 아니 15점부터 해야지 나 1등이니까 아 미스터욱이 1등에요? 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28점 그럼 종수가 나 몇점이야 31점 그죠? 어 3점 차이밖에 안나네요 깻잎 1장 차이네 19 12 31 28 그럼 내가 15점 붙으면 근데 이전에 한 연습경기까지 더하면 아 연습경기는 추하니까 더하지 말고 진짜 추하도 없네 아 가로만 쳐놓을게 4배 하죠 5배로 하자 5배로 그냥 아 5배로 할까요? 5배 아 그럴거면 아 그럴거면 공동 1등 하죠 아 그럴까요? 공동 1등 하자고 공동 1등 하자고 아니 이거 뭐야 정수씨 말 뜨낸거 책임지셔야 돼요 아 잠깐만요 공동 1등 하자고 공동 1등 하자고 아 뭐하러하니까 지금 우리 뭐 8시간 짜고 있는데 4명인데 3명이 저기 3명이 찬성했으니까 민주주의에 다수겨버리치고 운동 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 내가 프로필 사진 기칼랑 받아들일 수 있는데 ㅎ ㅎ 그러니깐 그 병건이형 머리 엄청 아픈가보다 그러니까 그니까 그만해 아 끝에요? 제가 1등 한 걸로 하고 네 1등 한 걸로 하고 그럼 조수씨 그걸로 바꿔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약간 주내 아재같거든요 그래서 다 아재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몇일몇일이였죠? 며칠몇일이였죠? 저 한달이오 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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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저 한 달... 저 밖에 계세요? 30 영업일입니다 영업일 영업일 기준이에요 그리고 30일에다가 닉네임도 맵찔이 친창맨이에요 다시 해! 끝나는 거야 이대로? 왜 끝나? 못하겠어? 못하겠냐고 친창맨 뭘 못해요 한 판 더 떠! 나 죽긴 짱이었단 말이다! 나 하면 더 좋아 반장전은 이게 나라고! 반장전은 이게 나라고! 반장전은 이게 나라고! 다시 해! 동전으로 빠른 짱은데 다섯 배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 합니까? 우리가 또 이제 또 내가 3등이라고 그럴 리 없어 막판을 하자고 했는데 또 영태형 또 아 어른답게 또 추하긴 하지만 어른이가 친편이 아니라 한 살밖에 차이 안나는데 그러니까 제 형이지 일단 박수칩시다 영태형 반장도르 박수 박수 반장전 세왕 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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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 영태형은 그 반장전 패왕이잖아요 맞아요 원래 실력이 반장전으로 아니 그리고 사실 이제 마지막에 영태형이 되게 너그럽게 옥냥이의 세배의 약간 이걸 땡깡을 받아줘서 이렇게 된거지 영태형이 사실상 2등한 거는 진배 없죠 아니 제가 땡깡한게 아니라 병거리어랑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영태형이 이렇게 반장하더라고 아니 두 분이 동의하셨죠? 영태형은 우리 배드라지 반장으로 임명합니다 아 맞습니다 영태형 반장으로 감사합니다 아 아 영태 주니언은 반장이 되지 못했지만 아 저거 영태형은 반장입니다 반장 자정해놔야겠어 아 반장이 영태로 나도 핸드폰 번호 바꿔놔야겠다 이름 바꿔놔야겠다 바꾸지마 아이씨 자 그러면은 제가 3일동안 프로필 찾은 종수영꺼 일주일이 영태형 한달이 저는 저는 그냥 안셀께요 한 넉달뒤에 알아서 그냥 대충 됐다시 그정도 됐다싶으면 지금 안셀께요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신뢰가 있습니다 잠깐만 저기 종수영 감면해 주시는 생각이 있는데 한달이 이게 좀 거시겠는데 감면한 생각이 있어요 30영업일? 30영업일이 아니라 30일 기준 그냥 아니요 별 차이 없어요 그정도도 괜찮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프로필 뭐야 저 이거 철자 옛날에 써 놓은거에요 완전 옛날에 철미 의심 할거 없어가지고 아 이거 바꾸라 그랬는데 귀찮아서 안 바꾸고 있었거든요 대충 추석 때쯤에 바꾸면 되잖아요 하하하하 그럼 아 뭐 하고싶은대로 하세요 우리끼리 뭐 그런것도 이제 또 알아서 이렇게 딱딱 해주는거지 맞아요 아 대충하면 이미지나 좀 보내주세요 지금 바꾸죠 이미지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지금 바꾸죠 지금 아 지금? 아 찾아야되는데 나도 이거 몇 년 전에 어디인지도 몰라 지금 바꿔야 방송으로 확인을 하지 아 디스코드에 카톡말고 예 잠깐만요 디스코드에 올려주면 지금 바꿔드립니다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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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이걸로 하자 하하하하 아 근데 재밌었다 아 근데 다들 너무 잘해 나 생각보다 너무 잘해 아니 이대로만 하시면 금탁은 무조건 올라와요 아 진짜 너무 잘하는데 사람들 저는 금탁 웬만한 사람보다 잘하는거 같아요 저는 좀 강의 좀 받아야될거 같아요 아니 잘했어 그런거에도 뭘 잘해 근데 내가 느낀건 뭐냐면 신선전에서 하는게 확실히 실력적으로 더 오르는거 같아 다들 조심조심하면서 하니까 그냥 온라인에서 하면은 죄송한데 이거 사진 어딨어요? 뭐야뭐야 이거 이거 뭐야 프로필사진? 아 하 형이 우리한테 주면 되는데 내가 그 사진 어딨는지 못찾겠어 구글에 있다고 한다 구글에 검사하자 구글에 있대요 우리가 하자 우리가 알아서 해서 바꿔주세요 종순씨 컴맹이니까 아 제가 컴퓨터가 좀 약해요 아 이거 어때요? 종순씨 그 홍보도 할겸 철면수심 차돌짬뽕 이미지로 하는거 어때요? 아 좋아요 아 그러면 저야 뭐 고맙죠 이미지 하나 올려주세요 그거 요즘에 광고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모르겠어요 저거 저한테 잘 올려주고 막 해요 에 포 폴인 폴인 차짬 폴인 차짬 그리고 이 차돌짬뽕 이미지 이거 침착맨님이 그려주신거잖아요 이거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그린거 제가 디스코드에 올려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디스코드 지금 보고 있어요 나는 아 온라인 걸로 봐야겠다 이거 말씀하시는거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걸로 요걸로 예 홍보도 할겹니까 3월 1일 한달 이렇게 아 좋습니다 아 뭐 저야 좋죠 이건 어때요? 그 종순씨의 그 찻잔명인 사진이 있는걸로 하는거 어때요? 아 그것도 좋아요 저도 그러면은 이차의 이걸로 바꾸죠 여러가지 시안을 한번 붙여줘요 네 시안을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뭐 이런것도 좋고 네 아 아 디코 웃기네 야 근데 뒤에 있는 애랑 탕탕 안에 짬뿅탕 안에 있는 애랑 좀 많이 다르다 예 불었어 불었어 저기 지금 보고 있는게 이거 디스코드에 올린게 요거 띵띵 불어서 그럼 요걸로 할까요? 아 지금 은니양이가 올린거? 오케이 디스코드 올린걸로 하자 그럼 아 오케이 디스코드 올린걸로? 그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미지 진행하시면 돼요 벌칙 아니에요 벌칙 아니에요? 아무튼 벌칙이에요 아 이게 벌칙 아니냐고 나한테 나한테 벌칙 같은데 맞아요? 내가 손해보는 느낌인데 이거 맞아? 이미지로 하시고 광고효과 있는거 맞아? 아 그니까 이거 아무도 안 먹을거 같은데 머리 빠져있다고 그리고 뒤에 점 jpg 붙으셔야 이미지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보죠 아 jpg로? 예예 나 이거 어떻게 바꾸지? 근데 나도 좀 알려줘요 아니 그러면 이거 어때요 다 겹치면 재미없으니까 찹잠 이미지로 각자 안겹치게 하나씩 아니 겹쳐야 웃기지 아 겹쳐야 웃기지 아 나는 이거 이거 하고 싶은데 456개의 차돌찬뽕 아 그거 디코에 한번 올려주세요 아 예 잠깐만요 아 하나로만 정해 겹쳐야 웃기지 아 어차피 나는 나니까 그렇게 안챙피해 난 내가 난 괜찮아 이거 여러가지 시안을 보고 다같이 똑같은걸로 하죠 예예 예 잠깐만요 저도 하나 올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컨트롤씨 컨트롤 부위하면 되니까 예 아 개웃기네 와 근데 철면수신 구글에 치니까 사진들 진짜 살벌하다 전부 잠깐만 살벌하길냐 어디 나이 먹어 봐요 아니 내가 진거같이? 얼굴이 살벌하게 생겼어 아니 이게 말이 안되네 형도 머리 그렇게 안하고 형도 살벌해요 머리 그렇게 이쁘게 요새애들처럼 해서 그렇지 요새애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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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올려봐 올려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밑에 이건 뭐야 찻잔명인 나 저 밑에꺼 맘에 들어 아 밑에꺼 맘에 들어 가사꺼 가사꺼 저걸로 하자 찻잔명인 저걸로 하면 나 두달도 할 수 있을거 같아 무슨소리에요 저거? 야자수 모자? 야자수컷? 야자수컷? 올라가자 아니 그러면 제가 저거를 좀 더 이쁘게 잘라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니 뭘 저걸 아니 잠깐만 차돌짬뽕으로 하자메 이거 어때요 개성 개성 아 그건 사람같은데 이거는 너무 놀릴려고 내가 벌칙인데? 개성 아니 놀릴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 아 내가 1등이잖아요 아니 아 내가 1등이잖아 그래 그래서 해준다고 아 종수씨 아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니 사진을 했다 니 사진 다 괜찮다메 아니 괜찮은데 차돌짬뽕 사진은 좀 정상적으로 찍었지만 이거는 아 이거 악의적 캡처잖아요 오케이 아니 이거 어때요 이거 뭐야 잠시만요 아니 이게 제가 디스코드 그거랑 요거랑 달라가지고 아 이게 어려워 다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칭찬맨님 방송 보면 다 뭐라고 검색해야 돼? 그쪽에 디스코드를 켜고 이제 그래 칭찬맨님 방송에서 보자 아 병건이 형 방송에서 보면 되겠다 아니 뭐 이런거 하지 말라고 이거 어때요 아 미친놈아 이거 어때요 아 내가 1등했잖아 아니 느낌 있잖아요 이거 어때요 김정은 김정은 한 명 수심이 잘 안 보이잖아 정은 수심 정은 수심 정은 수심 정은 수심 잠깐만 여러분 아니 우리가 지금 정은 수심이 혈투 끝에 제가 1등을 했다고요 존중해 주시겠어요 우승자를 아니 뭐 짤이 계속 나와 아니 뭐 짤이 계속 나와 아 짤이 계속 나와 어딨어요 많이 나온다 공주야 너 사진이 제대로 된게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라고 짤이 뭐 계속 나와요 꼭 괜찮은데요 갚아 다시 보니까 파도 파도 나오네 이거 자꾸 야 아니 이게 뭐야 미쳤다 이거 어때요 이거 이거 옛날에 많이 썼는데 아 산채피치 산채피치 요거요거 뭐요 병관아 병관 밑으로 내려봐 밑으로 내려봐 어디요 어디요 밑에 누구 있다 아까 니가 마지막에 고른거 아 마지막에 고른거 밑에 누가 있어 누구 증명사진 있는데 어디요 저기 저게 어디 저기 저게 아 옹냥이 옹냥이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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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거요 종수형 옆에 저임 저거 저거 아 이거 옹냥이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어 괜찮은데 이게 천명주신이 잠시만요 그러니까 천명주신이 아니여 아 잠깐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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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거 이거 어때 이건 어때요 아 부대룡님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거 어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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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린 고기 바이올린 아니 그러면은 원래 각자 후보를 하고싶은거 하나씩 올려주시면 제가 고를게요 그래서 제가 우승자니까 제가 고를게요 디콜에 올려주시면 오케이 오케이 각자 하나씩 하면 아니 딱 정하죠 그냥 여기서 지금 정하고 바꿉시다 그래야 우리 아예 누릅시다 정하고 바꾸죠 영태형은 뭐가 여태까지 맘에 들었어요 볼때 아 난 다음번엔 괜찮아 나는 그 가파컷 야자수 그거 야자수 가파컷? 곧 여름이잖아 괜찮더라고 아 진짜 왜 내가 벌칙같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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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제일 한다라는 병건이형은 뭐가 좋아 내생남철수는 어때요 이거 내생남철수 근데 저거 몰라 천명주신이 맞다고? 맞아요 저거 종식인지 몰라 아 근데 저거는 저거는 20대 중반에 20대 중반에 어릴때 사람이 완전 바뀌었네 알겠습니다 그냥 골라줘 골라주시고 괜찮다 가파로 거죠 가파로 그러면 아 그래 가파로 이게 벌 벌칙을 제가 받는 느낌이죠 아 그럼 종수씨가 골라요 종수씨가 아 제가 고를까요? 아 근데 또 1등이니까 1등이니까 골르세요 그러면 뭘로 하시네요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골라만 주시면 제가 지금 PNG 따 드릴게요 아 예 PNG 따주세요 예예 그러면 아 뭘로 하지? 종수형 방송 잠깐 갈게요 종수형이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아 제가 네 종수로 아 그래도 좀 화를 웃고있는게 좋지 않을까요? 아 웃고있는게 좋지 웃고있는게 좋겠죠? 어 저 종수씨가 디스코드 올리면은 지금 바꾸죠? 오케오케오케오케 아 근데 제가 디스코드를 올릴지 모르니까 쩝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제가 고르면 아래 플러스에 들어가면 아래 플러스 요거 할까요 요거 요거 화닥이 웃고 있는데 밝은데 사람이? 아 개성 예 아니면 뭐 어 잠시만요 예 얼른 지금 1분 안에 해드릴게요 어 괜찮은데 저거 아 그쵸 괜찮죠 이게 웃고 있어야 돼 그래야 긍정적인게 빠마 난미문화 철메수심 난미문화 저거 철메수심 아 난미문화 이거 이거 무섭게 나왔잖아 철메수심 치면은 그냥 두번째줄이 나옵니다 철메수심 두번째줄 네 봉작새머리 이게 자나가 눌린건데 PAP 얼른 따질게 지금 예 철메수심 그나마 좀 좀 덜 이상한걸로 어떻게 넘어갈라고 아냐 아니 사실 이런거리들은 좀 그래 이거 좀 너무 초과집이야 너무 너무 멀쩡한거 하면 안할거잖아 이게 좋네 이 게임이 있어 어 어색하니 이게 저거요? 어 이거 받아가세요 다들 아 이거? 오케이 좀 약한데 아 요정도로? 오케이 요정도 괜찮아요 아 요정도 괜찮아요 요정도는 양호해 오 저장하고 지금 바꿀게요 예예 1등 안하는게 더 나았겠네 아 그니까 이거 1등 1등이 벌칙 같은데? 아니에요 그럼 제, 제, 제 사진으로 하실래요? 벌칙같으면? 아 이게 이게 내가 분명히 뭔가를 이제 사람들한테 곤란한걸 해줘야되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냐? 그거 jpg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저장하시고 .jpg를 뒤에 붙이세요 .jpg를 붙인다? 네 이미지 저장하신다 바탕화면에 그리고 그거에 뒤에 .jpg 붙으면 이미지로 나와요 설정? 설정? 야 옥량이 똑똑하다 바꾸는거 설정으로 가야되나? 아 바꿨어 바꿨어 그 다음에 나도 이거 오랜만에 채널 가야되나? 채널 분석? 업적? 설정? 내 프로필에 다른사람있어 어떻게 어떻게 형님 설정 설정 설정에서 채널?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그냥 설정있잖아 스트리트 대시보드 말고 그냥 맨 밑에 언어 위에 설정있잖아 설정도 채널 어 거기가면은 거기 프로필 바로 보여 설정 채널 브랜드 가면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설정 채널 브랜드 오케이 설.. 나만 모르냐 또 영태형 확장을 길게 했어요? 정수씨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모르면 안돼요 아니 설정을 오른쪽 아래 설정 톱니바퀴 눌러요 채팅 설정 자 자위바 어 톱니바퀴 설정 맞아 지금 오른쪽에 얼굴 눌러 설명수씨 너 프로필 사진 누른 다음에 오른쪽에 얼굴을 눌러 어 오른쪽 창에 그 다음 오른쪽에 나온거 보면 설정 언어 어두운 테마 있지? 아 네 있어요 있어요 거기서 설정을 눌러 설정을 눌러 아 저 바꿨어요 저 바로 바꿨어요 야 나 이거 방송하면서 트위치 방송하면서 처음 바꿔 봐 어 바꾸셨으면 새로고침 한번만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러면은 어 여기 떴다 여기 떴고 한 번 볼게요 어 엉냥이 얼굴이 저래 야 더 이상한 걸로 하자 너무 무난한데 안 이상해 조금 밖에 안 이상해 오 3명이야 바꿨어 나 바꿨어 아니 있어 아니 저 그냥 저 그냥 그건데요 뭐요 저 그냥 저 그냥 시청자인데요 야 맵찔이 침첨이 그렇게 짝충이야 짝충 나 짝 프로필서 바꿔가지고 나 짭인데 인데임비도 바꿔가지고 짭이니까 아니 왼쪽 모임 시청자인가봐 왼쪽 모임 또 해킹당한거 아니야? 너무 싫다 시청자면 또 해킹당한거 아니야? 아니 사람 얼굴 보고 싫다가 어딨어요 아니 아니 옆에 옆에 나열돼있는게 아 옆에가 아 종종도 바꿨네 아 바꿨어 바꿨어 아니 시청자네 시청자였네 아 미치겠네 자 여러분 오늘 영업일 기준으로 이제 그.. 니깐 영태형이 어 4월 2일까지죠 영태형이 7영업일 아 7영업일 4월 2일 제가 이제 3영업일이니깐 3월 30일 음 네 그리고 병건이형은 추석 아니 근데 저는 아마 추석까지는 해야 될 것 같죠 그니까 언니 옹냥이님 예예 그 영업일인데 내일이랑 모레 쉬지 않아요? 주말이라? 아 쉬니까 그쵸 저는 3일 그쵸 그 3월 30일까지죠 저는 저 젊은이 수십 녀석 사진 이상하다면서 은근히 싸지네 근데 사진 잘 골랐어요 사진 잘 골랐어요 사진 잘 골랐어 사진 잘 골랐어 보통 받아야지 사진 잘 골랐어 그리고 다들 이 방송 안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니까 놀라서 원팔하실지도 모르니까 방송국에 공지 하나만 써주세요 아 방송국에 공지 하나 써주세요 예 놀라가지고 갑자기 채널 틀고 야 왼쪽에 이렇게 뜬다 아니 나는 좋은게 영태형 채널인 줄 알고 내 채널 올 수도 있어 아 맞아 하하하하하하 너 너 짭같애 이름이 맵찔인지 틀면이 아 왜냐면 왼쪽에 있는 사진 보고 누르기 때문에 미쳤다 누가 누군지 몰라 미쳤다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근데 아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다들 마작을 생각보다 엄청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놀랐어요 아 나는 다르던데 난 생각보다 너무 못하던데 사람들이 아니 잘했어 3등이에요 너무 못해가지고 집중력 떨어졌잖아 후반에 아니 여러분들 그 맞아 그 열심히 하지 마세요 맞아 같은거는 어 못했을 때 재밌는거에요 아 그건 맞아 근데 이제 서로 막 그 막 그 철권 같은 것도 그냥 마구재비로 해야 재밌는건데 그건 맞아 네 우리가 좀 어느정도 알면서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다시 다 까먹으세요 나는 그냥 까먹은 채로 왔는데 왜 다 이렇게 잘하는거에요 근데 채널이 너 아까 왜 못했을 때 말이 없었어 재밌어 하는거 같지 않던데 왜냐면 뇌가 그 과부하 걸렸어요 저는 원래 롤할때도 말 안해요 롤할때도 말 못해 그니까 못해서잖아 잘해야지 재밌는거 아니야 못하니까 못하니까 잘할때도 뇌 그 용적을 다 쓰면은 말을 못해요 잘할때도 못할때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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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는 못하면서 뇌형적은 다 쓰면 아 근데 이 마작이 너무 머리아파 아 계속하면은 이게 머리가 머리가 안 돼 내가 이제 추리할때가 더 머리 아파 아 이제 알았습니다 아 선생님 자꾸 디코에 이상한 사진을 올려요 예 아예 보여가지고 제가 아예예 마작이 왜 그 보급이 안되는지 알았어요 맞아 너무 어려워 너무 복잡해 이게 막 2 2 3 3 4 4 5 5 7 막 이렇게 붙으면은 대가리 깨져요 맞아 맞아 근데 너무 어려워 사람들 말이 다 달라 맞아 말도 달라 말이 다 달라 그니까 어려우면서 또 이제 길이 많아가지고 재밌지 내가 이거 하나를 없앴으면은 이쪽에서는 이게 맞지 하고 저쪽에서는 저걸 외쳐내 하고 서로 싸워 나랑 원래 나랑 싸워야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워 저게 맞지 알모사이래 아 그래요? 거기는 그래요? 여기는 단합됐는데 아 단합됐어요? 예 왜냐면은 막 제가 어 막 예를들어 9버려야되는데 3버리고 아 하나로 단합됐군요 단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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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리 갈고리 단합해 홀수 엄청 터져서 맞아 근데 그건 있었어요 시청자분들도 재밌었을거에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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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공지 어디다 쓰나요? 공지는 그냥 방송국 각자 뭐 시청자분들이 알면 되니까 방송국? 그러니까 트위치에 뭐 쓰는게 있어요? 아니아니요 아니아니요 사람들이 놀랄 수 있으니까 놀랄 수 있습니다 본인 카페에 본인 카페 알겠어요 얼굴 바뀌었으니까 어 뭐 해킹당한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쓰라고 안 써도 돼 그리고 그거 보지 말고 철인 3종 경기 같은거 하면 추석 때 이거 마작도 한번 끼죠 이제 아니 그리고 저 부탁드리고 싶은게 네 대사진으로 바꿨는데 이거 벌칙 벌칙 같은게 아니에요 그 1등을 리스펙하는 느낌으로 하는거니까 아니지 뭐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잘 좀 써주세요 예 벌칙이지 우리한테는 우리가 져서 당하는건데 네 아이 무슨소리야 저를 리스펙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써주면 좋죠 아 잘하든가 형님 아 근데 트위치 보는데 반장전 내가 이겼는데 반장전은 형이 반장 솔직히 내가 진짜 이긴거지 이거는 빡세네 빡세 뭐 와 트위치에 내가 4명이야 그러니까 아 좋다 내가 점령한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아 재밌었습니다 아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두구리로 심사한 자리는 제가 한번 더 마련해볼게요 이 멤버로도 알겠습니다 국밥 한그릇 하시죠 국밥 한그릇 하고 좋은맘들 되십쇼 안내는 내일 써야겠다 아 지금 못쓰겠다 아 그렇죠 머리 아프면 들어가싶네요 아 머리 너무 아파 고생들 많이 썼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선생님들 좋은 밤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다음에 또 한번 하죠 좋아요 네 카포 마작방이라고 저 이름 바꿔놨거든요 거기 거기서 하실거면 얘기주세요 한명이 아 예 시간 맞으면 3명 모이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하세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